오빠가 해줘? 어 오빠가 오타 CK야 이거 오빠도 일해야 해 빨리 알겠어 오빠 프리패스로 낙하선으로 꽂아줬으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는 게 뭐야 그러면 미안 일단 아이커니 친추 보냈습니다 오빠가 더 짜증나게 안 돼 해 빨리 일을 아 시발 새끼야 하잖아 지금 나머지 분들은 이제 준비하시면 되고요 핍박 켰세요 입장룡이 몇 번을 하는 거 팔로미 저거 아 그러면 이거 초대 권한 드릴 동안 어 5분 동안 그 각자 개인 미션이나 뭐 입장룡 받아오시면 될 거 같습니다 17분에 모이도록 할게요 알껌님은 권한 드릴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권한 드렸습니다 알껌님 아 팀 뽑아야 된다 팀 뽑아야 된다 진짜 죄송해요 어 불리야 진행 기가 막힌다 오재석이요 오재석 그쵸 자 팀 뽑을겠습니다 저부터 뽑을게요 어 아 누가 정배지? 저는 맞박이 뽑을게요 아 맞박이 쉽지 않 쉽지 않고 오 맞박 네 뽑으면 되나요? 네 빅이 형 뽑으세요 아 잠깐만요 맞박이가 갔으면 저는 뀨 에이 아니 아니 그 빅이 형님 자동으로 되신 거예요 빅이 형님 빅이 형님 저기요? 뭐야 아니 빅이 형이 뭐하네 우리 아니 아니 잠깐만 아니 아니 우리 밸런스 이미 그러니까 이미 두 번째 라인을 뽑았잖아요 뽑았고 제가 뽑았으면 저는 뀨 님은 이미 빅이 님 팀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유의장 이해해주세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나이가 나이인 만큼 환경 알껍 중에 한 명 마음에 드는 분 고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알껍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꺼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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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알껍이 어서지고 빅이 님 잠시만요 환경 오케이 아 젠장 아 잠깐만 그러면은 이렇게 했지 괜찮아 괜찮아 아 잠깐만 큰일 났는데 환경이 개잘 났는데 아 근데 환경이 너무 밸붕이면은 살짝 민심에 따라서 선수 좀만 꾸진 거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공격 안 하고 수비라서 아 환경이 왜 이렇게 준다 전해 그럼 많이 꾸진 거 써주세요 많이 꾸진 거 많이 꾸진 거 오케이 일단은 야 좁아봐 너 이길 수 있어? 야 아니 어떡하지 좁아봐 너 타협거보다 잘 할 수 있어? 여기 뚜마님 안 계시는 거 같은데 뭐야 와 와 뚜벅이 없었어 와 와 진짜 와 진짜 아 뚜벅이 어디 갔어? 아니 위로 올라와 아 바로 밑에 방에 있잖아 뚜벅이 쿤 아니 아니 나 아니 나 저 가방에 나 혼자 냅둬놓고 무슨 나를 찾아 아니 지금 다 얘기하고 있어서 너 빼고 다 빨리 빨리 너 나 타협 있는 줄 알았어 타협 오빠 이길 수 있어 없어? 누구누구? 타협 오빠 보다 잘 할 수 있어? 타협 타협 타협님 오종단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예 처음이야 아예 처음이야 아예 처음이셔? 그러면 뭐 내가 바르지 아 진짜 못 믿겠어 아니 여러분 타협 오빠 어느 정도 공차요? 나 어디 모르겠어 아 나 진짜 나 선수 사람 움직여 나 직접 뛰어 불리야 나 일어서 게임해 아 타협가 나요? 아 오케이 나 타협 어? 아 난 좋아 나 오세보리랑 같이 승하고 싶었어 수바를 버려? 수바를 버려? 뭐 존나 할 수 있어 수바를 저번에 보니까 그냥 그 골대 앞에 그냥 지키는 용으로 있어 있더라고 미안한데 내가 골을 내가 몇 번을 막았는지 알아?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구요 자 20분까지 20분까지 각자 200개만 받아오시고 나머지는 다 싹 다 개인 미션이든 뭐든 돌리시면 됩니다 만난이 200개 주면 돼? 20분에 만나요 저는 사비로 할게요 네? 저는 사비로 갑니다 예예 알겠고요 예 어? 각방 200개씩 줘야 돼? 어 시바 새끼야 이렇게 막 안 했잖아 불리야 아니 진짜 아니 뭐 CK 처음 해보냐고 진짜 아니 800개를 써야 돼? 아 800개요? 아 주여 자라야 돼 아니 하하하하하하 내가 해줄게 저는 각방 2000개 구해왔어요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저 만난이니인 줄 알았어요 저는 저는 8000개 구해온 거예요 8000개 여러분 와 진짜 우세블리 개멋있다 개멋있다가 아니라 구해왔어 불리야 나 이긴 방에 200개씩 쏘는 건데 4명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입장료가 200개면 800개가 아닐까요? 1800개 구해주면 돼요 800개 그래 다음에는 내가 그 지원금 챙겨 올게 오 오케이 오케이 안 헷갈릴 수 있다 내가 제대로 쓸게요 세드로 불리야 불리야 왜 난 너랑 팀이라서 너무 좋다 난 이기면 좋을 거 같아 아직은 아니야 난 저도 좋을 거 같은데 난 너랑 같이 게임하고 싶어서 이거 팀으로 그렇겠지 나는 8000개 태웠는데 오빠는 800개 태우니까 아 불리야 말을 어떻게 그따구로 봤냐 불리야 왜 이렇게 꼬였어 어? 아 뭐가 꼬여 10배 차이인데 다운이 구해온고 이해해야지 나는 나 지금 오빠 지금 아니 내가 너한테 강요했어 그렇게 구해오라고 불리야? 디코 초대밖에 안 했어 지금 한 개 아니 원래 오세블리 CK인데 그냥 네가 오타치 CK 하고 싶다며 네가 강제로 이름 넣어놓고 왜 강제로 일을 시켜야 할 건데 어? 그러면 오빠가 지원금 받아올 때 나 한 번 낙하산으로 꽂아줘 그러면 왜? 어? 야 내가 오빠 지금 꽂아줬잖아 어우 씨발 갑자기 지리네 야 네가 파비해 그러면 어? 네가 파비하라고 그렇게 할 거면 안주는데 어떡해 안주는데 어떡해 아니 그렇게 이거 씨발 네가 불러놓고 꼽주고 이런 거면 네가 파비해 내가 어떻게 내가 곱쳤어 내가 언제 곱쳤어 오빠 나 서운해 우리 사이에 진짜 알았어 알았어 다음에 다음에 그러면은 오타치 CK로 나 너 이름 넣어놓고 한 번 같이 해보자 그래? 오빠 근데 미안한데 펀딩 구했어? 어 아 구했어? 나 피파민식 개또라이급이다 미쳤어 지금 아 그치 오빠 어제 그 에드벌룬으로만 2만개 땡겼잖아 나 오늘도 에드벌룬 만원천개 맞았어 나 지금 거의 피팟 공주티어 그치 타요공주 응 나도 안 되겠다 나도 다음 에드벌룬은 2만개 땡겨야겠다 안 되겠다 나 팀 갈쇼할 때 야 이 사람들 차붐 아이콘 보고싶어가지고 어제 하루종일 광고 보고 왔대 어 어 오빠가 근데 오빠가 조련했잖아 공주에다 대고 피디나미 척 했잖아 어 바로 나 진짜 블리야 며칠 피파에 재미들린 척 아 너무 재밌어요 막 이러면서 막 딥 피파하는 척 하면서 피파분들 심장 두근두근 거리게 해놓고 자기소개하고 있네 자기소개하고 있네 블리 자기소개하고 있네 어 맨날 스타 블리야 진짜 너 스타일때 표정보면은 옆에서 강도가 총겨누고 있다니까 어? 와 오빠 지금 억지로 좋아 그 에드블룸 2만개에 눈돌아가지고 좋아한척 하고 있는거잖아 아니 쓴놀이 더 많아 이 천만원 썼어 지금 어? 아 그럼 뭐 아니 그럼 뭐야 2만개 땡겼는데 어제 어제 에드블룸만 2만개에다가 와 오늘도 15,000개 땡겨 블리야 너는 그 억타 억타해가지고 걔 썩은 표정으로 8만개 땡겼잖아 내가 그 분이야 진짜 속이 진짜 없어 아 20분이에요 아 20분입니다 네 잘 먹습니다 네 어 여러분 제가 오늘 처음 제가 볼터시키라는걸 태훈아 처음 열어봐가지고 조금 미흡했던 점 죄송하구요 그 그 그 다음에는 좀 더 매끄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타이오빠 지원금 또 받아와서 하기로 했으니까 오오 그때는 또 매끄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혹시 혹시 못 구하실 분도 있으면은 괜찮습니다 그냥 떠나기 말하셔도 됩니다 없으신가요 혹시? 네 이루고 왔습니다 와우 오세블리 귀새끼처럼 개인 미션 따로 받고 있네 자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희 디콘은 나누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같이 하는게 좋을까요 나눠야 되잖아요 여결명이요 그쵸 나눠야겠죠 아무래도 한번 물어봤구요 제가 방 만들겠습니다 신초부터 야무지게 한번 해볼까요 와우 자 다들 이제 친해지는 시간을 가질게요 와우 아이디 알려주시구요 친추 안되시는 분들은 친추부터 해볼게요 규활아 네 아 규활아 너 지금 나 같이 돼있거든 니가 나 초대하면 되잖아 그치 친추 보내드리겠습니다 오세블리님 네 네 저는 석헌터구요 저희 그리고 자기소개 한번씩 할까요 네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만 스물아홉살 오세블리입니다 저는 부담가치 삼천억 정도고요 지금 피파 한지 한달 안됐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짝짠 와아 와아 아 첼시팀이에요 와 서민 레벨 지금 잠깐만요 다음 나이순으로 할게요 나이순이요? 네 내가 자기소개를 아직 안해가지고 어떻게 그랬지 각자 나이를 몰라요 자 타요 못하실게니까 타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피파 피파로 축구 입문하게 된 저는 32살 4살 아이의 아빠 타요입니다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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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팀이시죠? 네? 어디팀이시죠? 저 그 레베구잔이요 쌤 오케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네 와아 오케이 업히네 다음 다음 이제 순서대로 올게 순서대로 하연이 접속하셔도 됩니다 하연이 오케오케 네 맞박이 맞박이 자기소개 어떤거 형님 방금 와가지고 자기소개하래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기꺼브레퍼 역캠 전문가 네 맞박입니다 와아 와 몇살이시죠? 네 저 저 25살입니다 아니 전문가는 아니고 이제 역캠 분들 이제 플러스 난캠 분들 스커드를 맞춰드리는 남자입니다 아 네 구단명도 알려주세요 구단가치 이제 2조 2천원이고 네 구단명이요 아 데이비드 베컴입니다 제력까지 하지 마시구요 데이비드 베컴 네 데이비드 베컴이고 네 저는 석헌터입니다 그리고 타요오빠는 뭐였죠? 저 닉네임 BJ타요입니다 아니 아니C 구단명이요 구단명 아니 피파 구단명이 BJ타요라고요 아 진짜요? 오오 진짜요 진짜 아 죄송합니다 이따가 타요도 벗기로 했어요 아 우주합인줄 알았어요 다음 네 어 피파비제이 환경이구요 이제 많은 피파분들 피파비제이분들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 이제 새로 피파 입문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구단가치는 이제 3,300억이구요 어 닉네임은 엄베리 네코린 짱짱입니다 에? 넵 너무 긴데 아 아 짱짱 짱 짱짱 방글 좀 다 끄느라고 룩 다음 저 알껍 하겠습니다 아 네 어 제가 해도 될까요?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 28살 어 알껍이라고 하고요 피파비제이현 어 키보드 랭커입니다 어 키보드 랭커는 뭐예요? 키보드로만 그거 찍으신 거예요? 네 저는 키보드 유저고 패드 아니고 키보드로 이제 수채면 찍고 있는 네 알껍이라고 합니다 근데 혹시 왜 알껍이에요? 어 아 이거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아 비슷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인게임 닉네임은 어 에스엔알껍입니다 클럽 앞에 클럽 리기라서 에스엔알껍입니다 에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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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kon 은 낙 에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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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잇 다음 vais 까 4 4 서른여섯이고요. 피파 9년 방송했습니다. 와, 여기가 고인물이고 여기 있는 피파 BJ들 그냥 다 잔민이들이에요. 제가 사실 방송 오래 했는데 모르시면 많을텐데 빅1 아니고 빅윈이고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빅윈이고, 스커도 많이 짜드리고 또 유튜브 빅인 한번 검색하시면 제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즘 피파 많이들 시작하시는데 제가 좀 도움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 두드려주시면 좀 도와드릴 테니까 자꾸 이제 모르는 애들한테 많이 도움을 요청하시더라고요. 아, 독본한테 요청하지 말고 본인한테 요청을 해달라? 아, 그렇죠. 맞빨기는 지금 견디하시는 건가요? 저거 아니죠. 맞빨기는 그냥 뒤진다 돈까스랑 계속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아, 형님 진짜 솔직히 저거 진짜 맞빨기는 하나... 자, 저, 저, 다시 한번 했습니다. 저거는 여러가지지만, 저한테 오면 매물 싹 해드립니다. 아, 저거 하고싶은 매물 싹 해드리고, 매물 싹 다 정리해드리고, 대납까지 해드리고. 비기님 뭐 없어요? 네. 지금 맞빨기한 거 다 되고요. 네. 맞아요. 누구나 되는 거를 마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고, 맞빨기는 사실 이제 유튜브 조회수, 그 멍팡이 더 잘 나오는데, 왜 자꾸 저 피파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뒤진다 돈까스 한 번 더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맞빨씨. 자, 저런 맞힌지 합방하면 또 유튜브 올라갈 수 있고, 자, 멋빨도 또 멋빨 준비 잘합니다. 저런 같이 멋빨도 준비 잘합니다. 아, 여러분 장사 그만하시고요. 이제 다음, 빨리 지나가죠. 아, 네. 안녕하세요. 저 BJ끼오하리고요. 어, 27살이고, 첼시 6천억팀 하고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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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BJ끼오님. 웃음을 했는데 여쭤봐도 되나요? 네네. 맞박이랑 썸부터 하시나요, 지금? 아, 저 아닙니다. 맞박이가 이리저리 흘리고 다니더라고요. 아, 우리 세븐니. 어, 아니예요. 혀래치시나요? 아니, 아니. 자, 우리 룰이 있습니다. 같은 팀 끼니는 말 놓기. 어? 오케이? 오케이. 네, 로디 팀 이제 사과방으로 내려가서 방, 아, 방부터 만들게요. 다 친수하셨나요? 한 거 같은데요? 제가 아빠가 방 좀 만들어줘요 네 어떻게 만드는 거지? 볼타 아 볼타 라이브 저희 팀은 우리 사과방으로 갈까요? 그럼 가시죠 저희 팀은 이제 나눌까요? 네 이제 빨리 놔도 되나요? 어? 응 블리아 나 초대 줘 친축 돼 있을거야 그대로 하여홍님 해줘 아빠가 서건터 나 친추가 안되있어 아빠가 황교는 친추되있나 혹시? 나 나 오세블리랑 친추되있어 어 누나 초대했고 어 내가 초대할게 나 끼워있는거 초대했고 그 다음에 괜찮아 말 놔 황교는 친추 안되는데 나랑 야 우리 왼쪽으로 가는데? 어 어 어 우리 왼쪽 우리 왼쪽 어 왼쪽 알겠어 황교는 진짜 안되는데 나랑 황교? 내가 초대할게 오케이 황교는 그때 닉네임 바꿨어 군대 간 다음에 피파 적으면서 우리 자리를 정해야 되는데 아 다리를 정해요 이거 똑같은거 아니에요? 이게 공격수 수비수 미드필더 이렇게 나뉘어있는데 아 어떻게 할까요? 포지션 자료에요 아 누나 어디 할거에요? 부메이션 하고싶은거 일단 먼저 말해봐요 저는 미드하고싶어요 미드? 여기 선수관리 들어가서 본인이 쓸 선수 넣어놔야되거든 어 굴리트 쓰려구요 저 저 아이콘참은 공격가겠습니다 오케이 형님 선수관리 넣어져있죠 타요형님 어어어 들어가있어 제가 아까 넣어놨습니다 형님 그래서 형님 차분권 쓰시고 제가 수비할게요 아우브레트 아니 굴리트 미드필러로 되어있나? 공격수로 되어있지않나? 누나 MC 그 EBS 굴리트 공격 쓸걸래요 아마 누나 발락이나 램파드 써야될것인데 누나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나 램파드 쓸게 그리고 제가 수비하고 아이콘니 근데 공격해야될것인데 나 공격할까 그냥 타요형이 공격하다가 콜 못넣으면 큰일나기 때문에 그럼 나도 같이 공격할게 원둘둘둘 가야될것 그리고 아이콘니 아니면 아이콘니 미드필러가서 원둘원 가야될것 차라리 야 발락쓸게 발락 미드필더가 많으면 별 의미가 없어서 근데 공격수가 많아야 죽긴하는데 그냥 콜을 넣어야되니까 수비잘할수있어? 혼자 할수있겠어? 그래도 미드필더해서 한 명이 내려와긴 해야되는데 아니면 내가 공격수를 해서는 많이 내려와서 되긴해 평점이면 어차피 평점보다는 이기는게 우선이니까 이기는게 중요한거니까 이기려면은 골을 잘 넣어야되는데 내가 수비할까? 아니 누나 제가 한번 수비하여야되는데 첫번 그냥 해보고 이다음에 바꿔도 되고 1,1,2 오케이 오케이 왜 전혀 안들어와 아무도 없는데 박하니 사냥밖에 안들어왔는데 저거 스트라이크 어 네 저도 화장실 한번만 갔다올게 누나 뭐 왜 뚜껑이 목소리 들리지? 어 갔다와 어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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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이다음에 내가 수비로 빠져야되면은 그 그 두리형님으로 수비할게 수비 짱 높네 보니까 잠깐만 저기 왜 친추가 안되있냐 이거 해봤어 볼타 네 저 이거 나갔다와도 되죠 다시 초대해줄게요 어 저기 왜냐면은 끝까지 달려 그냥 사효형 이거 해보셨어요? 아니 나 이거 처음해 이거 파울이 없어요 어? 그 혹시 공격키가 뭐야? 뭐야? 패드로? 공격키요? 다리 부수고 뭐 이런거 아 그게 태클이 없어요 대신 공격수들 수비수만 돼요 그게 피버라는게 있는데 응 게이지가 모이면은 갑자기 피 입어 하면서 응 필살기 쓸 수 있거든요 어 그런게 있구나 근데 공격수는 그 필살기 때 이제 슈팅하면 슈팅이 오지게 졸라겠어요 그냥 공격이 안보여 그냥 공격이 안보여 근데 그래도 그 저희가 사인 주면 그때 그냥 슈팅 때리면 돼요 여기 그냥 뒤가시면 돼 응 그리고 파울이 없는거 알고 있어야 돼요 꼭 파울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콜 차범호 선생님 저거 보면 진짜 왼발 오르면서 다 때려도 돼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더라고 당발이라서 지린다 합시다 오케이 자 레디하면 경기 시작할게요 바로 우리도 레디하면 되겠다 네 해보자 고 오케이 총 다섯번 이기면 되는거죠 응 응 그러니까 무궁부지 1점인데 네 9판 5선 10점 당선 시 승리입니다 네 9판 5선 오케이 여기서 C도 먹히나? C 있어요 근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파울이 없지 파울이 없어요 바로 뒤에서 똥꼭이 갉아버리면 죽어버려 그거 어떻게 갈겨요? 그거는? 못 갈겨요 아까 똥꼭이 아 그냥 그냥 스페이스다 야무지게 하면 돼 그냥 진짜 그냥 몸서만 밀어버려야 돼 그냥 네 바꿔 누나 바꿔요 발락 발락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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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깜짝 놀랐네 이렇게 하면 되나? 나도 놀랬잖아 오빠 차분근이야? 응 오케이 아이콘 차분 에이테크 안 될 겁니다 이거 에이테크 너 발락 맞지? 발락할게 응 누나 이거 에이테크 안 돼 너 발락 아이콘이야? 맞아 그럼 뭘로 해? 스페이스바 밖에 안 돼 스페이스바 스페이스 스페이스 아 오케이 와 차분근 아이콘 저거 얼마짜리? 4천억 4천억 비기령의 공격수 나 MC 발락이야? 렛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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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기 호날두 있다 해박사 가자 가자 이렇게 패스할게 오늘 현기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더 긴장이 되네요 아 상태밀니다 아 아 까비 아 까비 아 까비 와 이거 재밌다 그니까 가운데라 그 동그라미가 위치 중 곳이라서 아 까비 오셔볼리 어디가 오 누나 누나 나이스 수비 나이스 수비 따이스 아 뭐야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와 나이스 키퍼가 만만치가 않네 내 캐릭터 아 잠깐만 오케이 어 오빠 나이스 아 좋아요 좋아요 왜 소심해 왜 이렇게 소심해 아 나 공격수 포지션으로 가네 공격수였어 오케이 비벼 나이스 좋다 오빠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댓글 잘 들어갔어요 어 오 영상 피atra 야 끝 나이스 패스 너무 좋다 나갔어 나갔어 앞으로 패스 어머머머 큰일났다 큰일났다 괜찮아 괜찮아 와 이거 키포가 신이네 우리 필살기 우리 우리 타임 우리 타임 우리 타임 이거 필살기 버튼이 뭐야 와 나이스 형님 타임 우리 떼려도 돼요 형님 그냥 D 50% 예를 들면 ZS만 갈기면 돼 훌륭한 시킹이었습니다 ZS ZS 나이스 나이스 이거 돌려야 돼 상대방 비싸게 비싸게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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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왔어 아앗 홀키포는 못 끊어져 이거 어 나이스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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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워라 아깝다 어 디디를 배웠나 어 디디를 배웠어 어 잘하셨는데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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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마무리 아 개재미있다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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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오오 아악! 됐다! X 됐다! 아악! 아 이거 너무 막 내가.. 아 이거 그냥 또.. 어.. 이거 완전 뒤로 때렸다 이거 응 그래야겠다 어 서네페어! 끝이!! 이거지! 침착하게! 아예 아예 안나겠다 그냥! 재밌겠네 이걸 태우는 칼건이 뭐라고 했는데 어 또 뭐야 쟤 뭐야 아 까비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천천히 나 받으러 오는 중 타요 형 슛 엔통 잘하는데 타요 형 엘리 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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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비 막았고 벨로도 잡고 했는데 벨로도 잡고 했는데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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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마무리 어!!! 아하하하하하하하 저기 왜 넘어져 하하 어제 비왔나봐 이거 왜 미끄러워 아이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고단 고단교식 뻥축구 좋아좋아 막았어 막았어 아우 할수있다 한곱만 더 넣으면 될거 같은데 진짜 어 한곱만 더 막아 막아 우리 키포 각성했어 우리 키포 뭐야 왜 이렇게 잘 막아 우리 키포 되게 잘해 걷 걷 오케오케 간다 위로 찔려줄게 아우 서리 서리 딱 빼라는데 환경이 다 잡혀서 올라가네 막아 막아 나이스 30초 남았어 30초 30초 남았는데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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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저기 아마 다 올라오고 이제 수비를 이제 이게 차부? 오케오케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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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불리야 어땠어? 1위뿌로 한다니까! 타요 형은 잘하는데 형님? MVP 이거 매니저님이 좀 적어줘서 MVP 누구임 그러면? 타요 타요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여기 엄베린의 코린 짱짱이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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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주세요 와 좋았다 개 재밌는데 이거? 잘한다 이 느낌이지 이 느낌 아 근데 타요 형 너무 잘하는데? 근데 타요 형은 그거 잘하셨는데 진짜? 아 근데 그냥 좋네 그냥 때리면 잘 되던데? 시현 쿠키? 아니 차분 빨인가? 여기가 이게 차분? 아니 밸런스가 아니 원래는 저기가 좀 약간 유력한 것 같은데 아니 코우면 저기도 차분 사왔어야지 어? 그거 맞죠 형님 그거 4천억이라고? 4천억 4천억 내가 지금 구당가치가 3천억인데 F8인가 F7? 가자 와 개 재밌다 이거 이 가도 재밌는 거 지면 존나 성나가겠지 이거 어 그치 오빠 이거 지면은 진짜 밀어만 해도 돼 나 진짜 개 잔까봐 아빠가 수비 아빠가 수비 아니 아빠가 수비를 진짜 너무 잘해 그러니까 잘했다 하나도 안 맞겠어 아까 아 그니까 아예 안 놀러갈게 그냥 왜냐면 비디오 생각 안하고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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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는 살짝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오세요 누나 어 오케이 나 지금 약간 포트선 감이 켰어 방금 좋았어 진아 누나 어 나 발락이었지? 어 발락 발락 역시 우리 발락 오빠 크림스 발락 더 좋은 발락 쓰려면 이제 아이콘인거에요 안 돼 이제 더 이상해 아니 형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게 이제 시작이잖아 이제 시작이예요 아니 이제 시작인데 아이콘 잡으면 아니 진짜 선수를 사오겠어 이러다가 어? 우리 계속 들어가 옆자리에 나서 합방 해야지 합방 해야지 이 정도면 진짜 선수 합방 하는게 더 싸게 못해 발락이랑 합방 해야지 파이팅 형님의 타락 이제 시작을 하는게 더 이상해 아 이제 공격이 시작합니다 오늘 경기 결과는 무엇일까요 승 아 불 괜찮아 괜찮아 어깨 빼앗다 아 빼앗아 아 진짜 대박 초킹이었습니다 뒤로 떨어져 뒤에 뒤로 누누누누누 오 뭐야 오와 미험했다 진짜 쟤땡па 쟤땡스 쟤땡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 이 형 욕심쟁인데? 아니 모든 영감을 다 가져가려고 바닥이 둥글고 있는데 너무 난사한가 지금? 밀지 마세요! 저 아저씨 이게 차봄이다 바로 A통 바로 A통 A A 아 까비 왼쪽 다시 다시 나이스 아 까비 아 자꾸 몸으로 밀쳐 원래 이거 좀 약간 끼신이 많은 게임이라서 아! A가 패드 A가 아니었어? 패드 A 패드 A면 아마 패드 A 형 이거는 이렇게 종이 짱이야 이거는 패스 받자마자 아 아 아 까비 아 뒤로 가야돼 뒤로 가야돼 성대피버 천천히 천천히 어 뭐야. 뭐야 암우는데 아무도 안 눌러서 저렇게 된 것 같은데 천천히 공격수 1마 breakthrough 어 세컨도 окей 바로바로! 이상하고 울린거에요 아니 왜이렇게 연약해 다리에 힘이 없어 나이스 야 맛보기 잘한다 오빠 T 와 뭐야 저거 키포가 존나 잘하는지 키포 AI잖아 아니 왜이렇게 잘해 우리 키포 우리 키포 나이스 이거지 과감하게 우리 잘하는데 어 거기가 너무 좋은데 아니 진짜 잘해 우리 돈값한다 돈값해 나 개 황대 야 찰음 돌이야 돌 탱크야 탱크 비기령 비기령 나 진짜 좋아 좋아 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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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좋았다 오케이 들어갔다 들어가 들어 형님 슛 슛 슛 공 오기 전에 미리 디디디디디디디디 그래 잘 들어갔다 왜 아 지휘처럼 위협병의 스키를 해제 보여준다 까비 공을 무서워하는거 같은데 호수가 좋아 좋아 가자 괜찮아 괜찮아 야 불리야 괜찮아 우리 곧 피버야 인지 인지 오케이 형 들어가 잠시만 아 이새끼 까비 머리통 나 위에있어 좋아 좋아 우리 피버야 오케이 피버 피버 아 뭐야 어머머 아 형 슛 형 슛 까비 까비 다 들어갔는지 내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 아 저걸 막네 피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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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하나만 막자 하나만 막자 공격서만 막아 공격서만 공격서만 막아 솔직히 딴건 안무서워서 아 저기 투습 투습이었어 아 원구역이네 아아 그래도 나이스 불편할텐데 그러면 다시 다시 슈웃 슈트다! 나이스 무탈게임 무탈게임 먹으리 먹으리 와 큰일났다 진짜 헤딩으로 너무 쉽지가 않네 천천히 천천히 나 가고있어요 오빠 나 가고있어? 뺏다가 뒤로도 뺏다 어? 어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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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빠 꼽추지마 어 왜 꼽추어 와 이게 불구조? 아 이거 시간 얼마 안 남았다 이거 시간을 많이 쓰겠다 어? 우리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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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체크하면 된다 체크하면 된다 불려 다시 뺄게 아 밑에 아니 불리야 나 진짜 뭐한거야 불리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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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뭐한거야 아니 잠깐만 나 깜짝놀랬어 나한테 공 줄 줄 알았어 나는 오케이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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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슛 정슛 다윤 실패 나이스 나 좋았는데 와 와 나이스다 진짜 와 재밌다 이기니까 재밌다 와 와 동률이다 동률이면 둘 다 써주세요 이거는 아 너무 어렵다 저기 저기 비기님 비기님 나랑 황펠이다 아싸 밸런스 찾았다 오세블리 아 황기영님 근데 되게 스피디하다 이거 스피디하다 이거 랩이 크기가 조그만해서 와 저희 몇판만 이기면 되죠 그러면 이제? 세판 세판 오케이 오케이 아니 왜 이렇게 골이 안들어가지? 어 상대도 키퍼가 너무 잘 막아 상대 키퍼 잘 막아가지고 패치됐나? 저쪽 작전회의하나? 레이디 안한다 작전회의 작전 아니 시작됐어 히히 손흥민? 아 근데 이제 확실히 아홀에 좋나 좋다 진짜 아이고 아니 커팅이 말이 안되는데 아 근데 두판만 약간 이제 두판만 이기면 되니까 그냥 저희 패배 없이 갑시다 저 아홀드로스 은가 얼마야? 무승부유도 우리가 유리해 동 1점씩 먹으니까 그니까요 누나 그러니까 패배 없이 약간 간다는 생각으로 갑시다 아 차붐이 밝히네 아 근데 차붐이 진짜 좋은데 진짜 QG? QG가 뭐야? 아 개사기야 안 무너니까 탱크라니까 탱크 어 근데 저거 나 하고싶다 그치 장난 아니야 나도 레버쿠젠 할래 아니 그니까 두 명이 달려들어도 안 무너져 저걸 4천억이에도 놔 어 뭐야 비긴역 비긴역 동교수 가신대 비긴역 답답해서 본인이 뜬다 이런거야 지금 답답해서 올라갔다 보긴역니 어 3승 하셨네 3승 미급이야 미급이야 아 편한다 아 편한다 아 비긴역 안 되지 비긴역니 보여줘 보여줘 아유 아 까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다시 끌께요 오 차이홀 나있어요 똑똑 바꾸면 안 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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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깝다 시작하자마자 에이 터드 가진다 아 자단ım 자단퐁 인줄 아 어 위험했어 방금 살짝 위험했어 저 공격수 공격수 위주로 가야되 네 저렇게 들어갈 때 들어가줘야되거든요 오케이 오케 오케 앞에 줄게요 형 앞으로 와 깜짝 놀라게 하면 깔끔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 까비 내가 소비 가는 줄 알았어 천천히 해 다 붙었어 우리 다 붙었어 걱정하지마 우리 뒤에 다 있습니다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아 개인기 와 절대 안 밀린다 진짜 아 탱크라니까 그냥 아 신나 좋다 진짜 근데 저 일로 타요 타요 좋았어요 이게 안 들어가네 그렇지 너무 잘해 타요 아 타요 타요 아 미안 괜찮아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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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매신병 아 타요 타요 욕심한 느낌 아 이 반품했는데 왜 혼자 아 주인공 뻥걸려서 정답 아 이것도 배가 싶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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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cycles 어 creepe 열어속했다가 넥슨가 못고 안나오고 해주는 넥슨 아 불어 올라가야되지 너무 안들어가는거 아니야? 이제 저 공격 올라갈게 어쩔수 없어서 지금만 이제 열려도 어차피 크게지가 약 크게지가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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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뱃살이려고 했어 지금 그냥 공격 가야되 어쩔수 없어서 다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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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올라가야 다 슈웃 나 뭐갈게 할수있어 갑시다 9 2 2 1 3 2 1 3 4 2 주목 청염 아 괜찮아 우리 방심해서 그래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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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방심했다 아 이거 하였다 간판에 어 발로 하긴 하죠 간판에 공격 상품은 바꿔보면 안 돼? 오케이 나 등.. 내려갈게 아 우리 상품이 너무 좋아서 상품은 너무 좋아서 자 그럼 내가 둘이 차로 수비해볼게 어? 내가 수비해볼게 이번에 아 수비는 이미 맞박이가 너무 잘해서 수비 맞박이가 하면 돼 그럼 나 미드.. 미드 손흥민으로 갈게 어때? 손흥민 좋지 손흥민 말고 아니 아니야 아 근데 3호선은 해야될거 같아요 형님 근데 어 그냥 하자 나 그냥 해볼게 응 3호선이 주나 좋아서 야 불리야 지금 2대0으로 이기다가 한 번 졌다고 벌써 정치해? 나 때문이라는거야 그래서? 불리야 나 때문에 이겼던거 생각 안하냐고 한 번 못했다고 경지를 때려? 어? 경지지 바로 언제 정치했어? 아니 시바 나 때문에 지금 3대0으로 지고 있는거냐고 고염 네 아 진짜 불리지 말고 분노조절 정의같아 진짜 아 진짜 나한테 개쌈치 야 나 지금 거의 농구선수 신명호야 나한테 안 붙어 이제 어차피 못 넣으니까 아 세원을 넣으라고? 아 한경 나 홀돈 써볼게 아니 골리트가 골이 너무 낮아서 못 넣는거 같아 어 홀돈 맞자 혀돈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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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라 그 골 골 찬스 살려 살리는게 맞아서 우리 수비 솔직히 맞박이가 진짜 잘해줘가지고 내가 좀만 미드 열심히 끼워볼게 골만 잘 넣어보자 아 근데 누가 잘했어요 근데 진짜? 네 근데 살짝 솔직히 점프하면 솔직히 타이오이 쪽에 애가 못하긴 했어 솔직히 아 타이오이 아 타이오이 아 근데 이제 이 오빠 있으니까 아 근데 이제 이 오빠 있으니까 어 어 아니 타이오이 있으니까 이제 이거 자 이번 진짜 잘해볼게 타이오이 형 믿습니다 타이오이 형 믿습니다 타이오이 형 믿습니다 아니 나 왜 이렇게 아니 나 이 일했는데 왜 모든 부담감이 나한테 오는거야 이거 아 니게 안보이는구나 지금 아 니게 안보이는구나 몇 년을 할 사람들인데 여기 나 안 맞춘다 이제 경기 시작합니다 오늘 명경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 와 저게 안들어가네 어 아 방금 치스 너무 좋았는데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아니 어 오세블리 2분 47초 넘겨 평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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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기억낼게 2분 47초 아 좋았는데 너무 세 오케이 우리 거 우리 거 어 저 패드랑 무대로 안 되나 아 정말 아 이거 어떻게 넣어야 돼 안 뚫을까 봐 아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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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비비놈이야 비비놈 비비놈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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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놈 개꿀 아아 와 이게 안 들어간다고 아 너무 안 돼 아 아 아 이거 빨리빨리 빨리빨리 아 아 아 아니 설컨토야 아 시발 자꾸 퍼라지게 할래? 나이스! 나이스 아주 좋았어 이거? 와아아아ora 미쳤다 아이컨 바로거 거죠 와악 뭐야 아 plutôt 탁구야?? 어thers 전 그거 бой 왜 이렇게 세식그릇나? 와 뭐야 뭐야 나이스! 할꺼 봐! 아깝게! 괜찮아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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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지금 좋아요 오케이 키퍼 잘 먹었다 뭐야 뭐야 오케이 와 키퍼 너무 잘 먹었는데 오게 와 와 형들과 공격 갑자기 갑자기 엄청 하는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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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우 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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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이면 그대로 이제 중점이에요 예이 아 우리 감사합니다 형님 어 마바 안믿는대로 차고 갔어야 되니 차고 갔어야 되니 우리 바다 나 있을 거 아니야 뭐야 뭐야 위에 뛴다 아리 한 명 위하 위에 뛰나 내가 갈게 아리 하여 아리 맞아 와 와 슛 왓 가까비 나 빼고 있어 괜찮아 천천히 해 저 또 뺐어요 내가 내 아래 갈게 나 다시 아래보는데 아래 봤어요 막갔어 아 이게 뭐야 괜찮 괜찮 이기고 있어 저 또 뺐어 저 또 뺐어 저 또 뺐어 우리도 피버야 이제 미스티아노 로날드 이제 온다 피버다 우리 피버야 형님 보여줘 차봄도 무석이 아니네 사람이야 오케이 아 나이스 형님 거기서 때리면 안돼요 형님 아 거절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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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나이스 테클래스 테클래스 깜짝이야 깜짝이야 우리 이기고 있어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거 그래 아 레이토 좋다 밑에 아 까비 아 까비 아 까비 아 누군! have everybody have daddy techni 병 헤엎에서 장래희망 BBC 조 heated 도움이 어디다... 도움이 차체되요 갑자기 옷셀 보기 도와줘. 위개, 위개, 위개 가운 후에 갈게요 나이스 나 볼까요 천천히 쳐야 돼 천천히 놔 천천히 certen to Coming 형 보여줘 타위모님 갑시다 까비 까비 아주 큐트 했어 타위모님 귀여운 슈팅 좋아요 막았고 나이스 오 타위모님 패스 뭐야 그러나 흐어어어 에이톡 다이스 한폴만 프 혼내야 해entimes 호아 제발 한대 피보라서 앞뺠 core 벙차 벙차 아 뭐야 아 뭐야 아 안돼 제발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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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초야 다리 걸어 그냥 뻥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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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와 나이스 이걸 이겼다 우리 선수들 너무 대단하네요 대단해 대단해 발략으로 가 발략으로 아 좋았다 개 재밌다 이거 아 아 바쁘고 기가 먹겠다 진짜 장실 좀 빨리 갔다올게요 와 이번엔 어 잠깐 화장실 타임 나도 화장실 와 재밌네 와 이게 차봄인가? 이겨서 그런가? 아 근데 나 아까 졌을 때 존나 성나가긴 했어 그냥 한 번 졌는데 오빠가 범인이니까 그런거 아니야? 하하하하 나 화장실 네 오케오케 타웨이형도 화장실 갔나? 나 갔나? 나도 남혁하고 아무도 없어? 아 혼자 있네 빠밤밤 누나 잠깐만 그럼 제가 누나 구매해 드릴게요 뭐야 다 화장실 갔어 아니 일부러 안하는건가? 황경님이 공격을 아니 공격 황경님이 공격하면 좀 빡셀거 같긴 한데 황경님이 공격하면 빡세요 진짜 근데 3대1인가 3대1 3대1인거 같은데 맞죠 3대2 3대2 3대1 3대1이지 아 힘들다 어 빡세다 어어 감사합니다 내가 뭘 알려줄 수가 없어 내가 패드가 아니라서 키를 잘 모르니까 생각보다 잘하고 비기님이 생각보다 못하네 비기 아니 비기념 잘 못하는데 왜 계속 골 잘 넣는거야 아 골 넣는거 지금 다 비기님이야 다 비기념 다 비기념 넣었어 가봅시다 오케오케 갑자기 외또님 별풍선 10개 형 나 이제 좀 깨미 생각이 안나 우리 다 준비됐죠 응 그런거 같아 오케이 이거 10점 따면 되는데 저희 지금 어 6점이에요 3대2점 무섭거만 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무섭거만 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무섭거만 하면 이기는거잖아 무섭거만 하면 이기는거잖아 저희 아니지 아니지 10점 따야되는거야 네 저희 39점 아니에요 지금 누나 아 저거 안바꼈구나 저거 아 맞네 우리 3판 이겼네 저희 웨이전님 저것도 바꿔주세요 나 헷갈렸어 오케 우리 무섭거만 해도 이겨 우리 이번판 아 그래? 아 뭐야 5판 9판 6점이라는데 아 승점 아 누나 2점씩 6 예수 승점 그래 아 알골 수업교실 와야겠네 아 맞는데 왜 그렇게 헷갈리게 나 괜히 매니저님을 갈겄잖아 아 저 소리 아 매니저님 소리요? 아 그 아 낙박이 뭐 갈대있어 이렇게 급해 뭐 냥스리 짜줘야된다고 오케이 렛츠겟잇 오케이 렛츠겟잇 에 고고아 호돈이 훨씬 나은거 같지 플리트보다 뭐 냥스리한테 반했어? 그래서 빨리 마크스쿼드 짜주고싶어 미치겠어 막? 아 누나 아니에요 뭔소리에요 저 진짜 3점 그 축구 승점 3점인줄 알아가지고 그걸로 얘기한거 변했네 옛날이면 나 어떻게든 나랑 오래있을라 했는데 하하하 아니 뭘 변해요 누나 진짜 저쪽 어떻게 전략 쌓을려나? 저 누나가 자리를 바꿀려나? 자리를 바꿀려나? 근데 황경님이 공격오면 좀 빡셀거같아 아 황경님 아 황경님 진짜 잘하긴 하시던데 램파드 한번 해봐도 돼? 안되겠지? 램파드가 비싸? 발락이 비싸? 램파드가 더 비싸 아 그럼 비싼거 한번 써볼게 알고 물어본거 아니죠? 아 나 진짜 몰라서 물어본건데 하하하하 레츠 기릿 아 나도 차분 한번 써보고싶다 사 사면 되지 니콘 호수수 다 팔면 1가스 할 수 있어 아 저 오빠 마이크 안 꺼졌다 자 오늘 경기는 가만 봐 시잼철 뭐야 와 나는 수비수 있지 아 나이.. 나도 오늘 굴돌꺼에 올라갔다 좋아 오 카비 좋아 나이스 나이스 실제로 넘어지는거 아니에요? 오오 방구 위험했어요 누나 나갔다 우리 거 뒤로 앞에서 뛸게 앞에서 뛸게 오케이, 형 뛰어요 슛!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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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밑에 밑에 봐줘 오케이 천천히 네가 해줘 공감 맞다 제티스 마무리 나이스 나이스 안 참으면 키가 작구나 나이스 나이스 오, 누나 나이스 비 왜 흘리까 어 나도 피가 와 공감 어어 아, 깜짝다 아, 깜짝다 그게 약간 화려가지고 어, 왜 안줘, 너한테? 왜 안 주지? 왜, 왜 안, 뭐야 이거 게임 있다고, 이렇게 나 계속 유촌했는데 가자, 가자 허니, 갑시다! 하니, 깜짝깜짝 한 번 채우고 갈 거야 허니, 이렇게 손을 찌신네, 형이 랩파드가 더 좋은 것 같아 랩파드가 더 좋은 것 같아 랩파드가 패스 좋을 것 같아 형 마무리! 이거지! 이거지! 이거다! 이거지! 개좋았다 어? 랩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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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 아 뭐야! 랩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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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 랩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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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하기 옆에 플러스키 플러스키 안 돼요? 그거 안 되면 그 왼쪽 걸어둔. 오케이 일단 한번. 오오오! 뭐야 이 게임 이거. 그래 공이. 이걸 먹기로 해. 이거는 근데 방금 막았는데 공이 절로 이래 치워가지고. 이상하게 치고. 우리 눈치 치고도 약간 이상하고. 우리 눈치 안 적어. 까비 까비. 앞으로 와. 까비 까비. 좋아. 자룡! 아악! 빼빼빼빼빼. 아. 뭐야. 걔 어카 아니야 이거? 됐어. 됐어. 나이스! 아 까비! 어. 버리. 까비. 어. 크로스키 플러스키이 너무 안 되네. 나이스. 우리 피보다. 나이스. 너무 좋아. 어허. 어허. 나이스 나이스. 이게 아마 그것 때문에 있어요. 키 때문에. 아 이거. 차라리 그. 차라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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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팔레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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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항상. 아. 아. 어? 이거 까비? 괜찮아? 제가 갈게요 천천히 천천히 자유 갑시다 찡찡이 아 까비 어 나 넘어 올라갔는데 갑자기 어?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저 형 인백을 챙겨줘야겠다 뭐야 아 패스 아 이거 뭐야 왼발 나도 모르게 올라가게 되네 아 맞아 맞아 이게 그냥 홀린듯이 올라가 오 큰일날 뻔이다 오 나이스 수선은 누구야? 쭈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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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인가 아 이 키퍼 이상해 우리 아 아 까비 아 안됐네 아까비 땅볼로 주는게 좀 더 나 오케이 아 볼 한 번 더 아 아 아 아 아 디디였는데 서로 안들어가 둘 다 골킥보가 너무 좋은데 이 이 있음 miyorum 아atlantic MLM 아 니마박스 아 긴마 박스 아아아 긴마 박스 수비 수비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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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나이스 천천히 천천히 오 오케이 어 드리블 너무 섹시해 아 이 동료들의 근심을 덜어주는 그런 색깔 괜찮아 괜찮아 5초 5초 뒤로 뺄게 오케이 상대도 곧 뛰고 올거야 이거라 먹어라 아이씨 오 오케이 나이스 와 나이스 좋았다 진짜 오 와 너무 잘하는데 오 오케이 너무 좋다 이거 4분 다 왔다 다 왔어 한 번만 더 이기면 끝이에요 우리 응? 한 번만 더 이기면? 응 와 어 배인이 갑자기 똑 갑자기 야 누나 공격 싸움 해보실려면 내가 믿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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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괜찮아 치는게 이게 약간 그래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음 음 음 잘하고 있어 불리야 너 피파 몇 개월 했다 그랬지? 아 또 몇 개월이 아니라 나 얼마 안되서 한 달 또또 뭐 하려고 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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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아 근데 차보음이 아 네 나는 이거롱만 더 컸으면 좋았을텐데 램퍼도 훨씬 좋대 혹시 이거 강화하면 키도 커지나? 아 아 오빠 어 키도 때리면 뭐 2미터 대? 아니 형님 그 점프력이 높아져 점프력이 강화하면은 아 막 키가 커지거나 뭐 그러진 않네 아 그러진 않네 나무 이런게 아니라서 와 램파드 역시 첼시 레전드여서 비슷하다 아 가야지 응카는 무조건 가야죠 이거는 사실 3강하면 응카인가? 아니죠 오강이 은색이죠 어? 어 이거 똥색이잖아 똥색이잖아 똥색 덮배로 바꿨는데 덮배로 이걸 은색으로 가야죠 아 램파드 중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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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거 막 진짜 개조기능 없나? 잡은 막 한 키 2미터로 어떻게 못 켜 우리 팀 8팀 화이팅 화이팅 들어가요 보여줘 보여줘 괜찮아 괜찮아 안 괜찮아 아니 아 바로 곧고더 차는 소립축구냐고 이거 어 봐봐 저기 축구 3이잖아 춤추추추 어? 어? 슛 어? 슛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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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리 걸었어 어 뭐야 갑자기 사람들이 뭔가 체계적인데 그니까 바뀐거 아니야 어 어 뭐야 내가 소비할게 어 뭐야 미안해 나 엎드렸어 괜찮아 괜찮아 우리 괜찮은거지 보여줘 형님 보여줘 보여줘 아 까비 아 대월이 빡빡이 아 나 그만차게 해줘 이리와 오빠 해줘 형 형 다시 형 보여줘 형 보여줘 아 아 제발 힘들어 우리 피벗 차고 있어 좋아 아 오케오케 뺏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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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 부러갑etti 아니 꼬링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 Sal 엇 아, 빨리 꺼져 있었구나. 어. 아, 혼자 얘기하고 있네, 이거. 아, 그만 밀치세요. 오케이, 막았다. 아, 뛰어. 아, 쏘리. 나 막을게. 우리, 그거 피버야? 어. 그거 피버, 형님. 이거 막으면 이제 피버. 오케이. 이제 피버, 이제 피버. 이제 피버, 이제 피버. 오케이. 피버, 피버, 피버. 어. 야, 저게 들어가? 아니, 저게 꼴킷볼, 씨발. 다 맞드마. 아니, 그니까, 이거. 아니, 근데, 이거 피버라고 바로 넣어줬어요, 그러면. 파이팅. 저, 바로. 아. 제발, 열려라, 참게. 제발, 열려라, 참게. 개, 싹자. 개, 섬자. 음! 엑약 포함이. 어, 토 이런 배움 whatsoever. 야, 뭐야? 아 우리 다 들어갔는데 아니 우리 치팅을 몇번을 했는데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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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봐도 반하죠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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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씨 형님 아니 키퍼 성능이 다르다고 아니 우리 시키가 7번 때린거 같은데 형님 일곱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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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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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비 됐다 못놔 ㅈ 됐다 멀리 멀리 어 키가 작아 오케이 오이도 붐붐차 키가 작아 개조해야돼 이거 이제 가야돼 이제는 2분 남았으니까 아아 나한테 가져오면 안되는데 그 가운데다 놓고 제가 거기로 띄워야될게 오케이 남아갔다 아까비 아니 우리 피버 있으니깐 한번 괜찮고 피버 때 두꺼 논다 생각해야돼 가운데 아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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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마음이 급해 아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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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형 아 States 아까비 어까비 아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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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EO 아까비 오, 됐다. 오, 됐다. 아, 시간 그렇게 못해나? 빠르게 해보자. 아니, 공을 못 잡냐? 뭐 죽고 나서 맞아? 2분 보다. 비교도 돼요? 비교도? 오, 오케이. 아니, 잠깐만. 아니, 무도야? 아니, 죽고 삼으라면 어떻게 해, 이거? 아니, 개개... 아니, 나, 나 들고 싶어. 야, 대두리부터 하고 있어. 근데 진짜, 뭐하는...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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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잘 쳐졌네. 아, 잘 쳐졌네. 오케이, 오케이. 40초. 이제 공격 올라갈게, 저도. 나도, 나도 갈게. 아... 괜찮아, 괜찮아. 저도 4대2야. 4대2. 근데 앉을 거야. 네. 네. 다 있어. 아, 댓글. 와, 축구 4다, 축구 4. 이 정도면. 아... 아니,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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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넘어가고 다음번 갑시다. 아니, 이번 판 너무 힘들지 말자. 너무 힘들지 말자. 어... 아니, 이번 판 아까 꼴이 안 들어갔어, 그래도. 금방 들어갔어. 아니, 키퍼 바꿔야 돼, 이거. 아니... 아니, 아니, 이게 저런 거 들어가고... 야! 시바, 아까 우리는 저런 거 절대 안 들어가드만. 아니, 형! 땡기 차가 안 들어갔는데, 저런 걸 들어가고 있어! 이거 이상하다니까, 이 형님,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이거 안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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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뭔 데 막고! 시랄해. 이 시끼가 진짜. 진짜, 시랄해라, 진짜. 아니, 진짜. 시끼가 없다, 그냥. 아, 깨벅 바꿔, 깨벅 바꿔. 아, 진짜. 아, 깨벅. 아, 깨벅. 아, 깨벅. 아, 깨벅. 아, 깨벅. 아, 속 개나간다. 아, 깨벅. 와, 잠깐만. 저, 저거 황객님이지? 와, 황객님. 아니, 황객님은. 시점이. 아무튼, 황객님 하얗다. 오, 아, 아, 아. 근데 우리가 공격을 많이 해서 상대방의 수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저거. 아. 그것도 맞지. 그것도 맞지. 공격이 엄청 해가지고. 어... 한 번만 이기면 되나요? 실제 축구를 좀 해봐야 된다고요? 그니까, 한번 알아보려고요, 여기 근처에. 어, 우리 더블스쿨 오잖아, 어차피. 가. 예, 갑시다. . 이번 봐 약간 손풀기라 생각하고. 오케이, 오케이. 오, 깔. 아... 오케이, 갑시다. 이깁시다. 위켄드웨이. 응. 좀만 더 집중해보자. 오케이. 오케이. license 매워 5 pp. 우ena 넘 없어. 한 한번 쳤는데 한꼴도 안 들어갔어. 15번가 남지 한꼴도 안 들어가냐, 근데. 마지막까지 골대 hen послед 우리问题 않지? 상이 억가해 지금 억가해 너무 쉬웠어 아 이거 넥슨 찾아가야겠다 넥슨 뭔 사가야 돼 진짜 이 정도면 와 손흥민 존잘 2판 이기면 됩니다 2판 총 10점 10점 5판 이기는 거 5승 맞아 손흥민 되게 잘생기지 않았어? 잘생겼지 넥슨 귀엽게 생겼어 귀엽게 생겼어 키도 엄청 크잖아 비율도 좋고 184원 5세불리 축진력 코스프레 하려고 어? 리카테크 타려고 진짜 마 안할게 가자 가자 이기자 파이팅 파이팅 클리어 받아 오늘 명경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다 오케오케오케 나이스 잡아줘 호동을 떨궈주는게 잘 안되네 키가 작아서 와 야 나이스 형 들어가 보여줘 나이스 천임격 대꿀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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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잠 아깐 기뻐다 대꿀 개발베 이거지 대박이다 아 뭐야 뭐야 드리븐 뭐야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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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개차가 들개차고 위에 위에 위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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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실팩 형님 갑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형님 진짜 맞네요 하하하하 잘먹는다 잘먹는다 잘먹는키봐 우리 진유 보여줘 보여줘 아 불이 좋았다 그래도 아 저 들어가요 아까비 아 나 형 올릴게 아 키가 작아서 안돼 신체 개조 한번 해야돼 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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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좋은기다 이게 좋은기다 이게 맞대 저는 키퍼 개방했다 개꿀 아니 전반 키퍼 개 없다던데 바뀌었어 우리 키퍼 절로가가지고 야 리바운드 개 질였다 와 아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어 우리 진유 우리 키퍼 좋아 오케이 어 이거 앰컴이 유춘 좋아졌어요 들어가 형 슛 어 불리야 좋았는데 진짜 너무 아쉽다 삐버 삐버 형 붙어줘 형 붙어줘 형 붙어줘 아우씨 참 심하다 뺏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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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우리거 어 우리 키퍼 한번만 때려보자 한 명 한 명 무너뜨렸어 한 명 다리 부수는 중 아 상대 키퍼다 아 괜찮아 우리 키퍼 좋아 우리 키퍼 좋아 우리 키퍼 좋아 나이스 수비의 신이야 지금 개꿀 나이스 저기 돌려 괜찮아 오늘 수비의 신이야 히트 못개꿀 이거보다 퐁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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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마무리 괜찮아 손 붙어 줘 다시 다시 슛 형 슛 허어어어 잘했는데 까비 너무 아깝다 저렇게 하는게 아닌거같아 패스 야 오태블리 2번법 장난아닌데 역시 내가 아는 최고의 스트라이터 슛 슛 슛 슛 슛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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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정기 의자 한적이세요? 형 정기 의자 한적이세요? 형 정기 의자 한적이세요? 어? 왜 안끝네 왜 안끝네 끝끝끝끝끝 오케이 자 좋아요 좋아요 이대로 끝내자 이번번 끝낼시다 진짜 너무 좋아 지금 다 나왔다 형 한거만 더 넣어줘야 응 느낌 알죠 4000억... 4000억의 느낌 초반전 기분 좋기 시작합니다 수빈이 그냥 다같이 하자 다같이 아 이거 안되지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아 나와 나와 아 미안해 아 오늘 불리는 미안해 다 한골도 허용건지 않는다 다 다치주 내가 있는 한골도 들어갈 수 없다 다 한골도 들어갈 수 없다 아 짜여 열심히 하고 있어 아 진짜 오케 잠시만 파리채 블록키가 어땠어 아니 우리 팀을 블록키하고 아 뭐야 뭐야 나갔어 아 진짜 공격수 공격수 오케 어 잠시만 안돼 말도 안 돼 끄지마 또 깨져도 돼 공중을 지배하는데 경기를 지배한다 아씨 리바운드죠 뒤로 찌려줄게 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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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안 끝났어 안 끝났어 끄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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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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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요 하하 전기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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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넣었는데 더 좋아해 오케 오케 여기에 하 오케 오케 łę 저기도 만만치 않아 공중 지배하는 사람 멀리 줘도 돼 받았어 안 돼 오케이 앞에 주고 누나 보내줘 누나 보내줘 아 깜이 괜찮아 리바운드야 너 뒤로 줄게 정면으로 준다 제발 리바운드 아 깜짝이야 한 대 피곤한데 됐다 됐다 우리 피곤 우리 피곤 제발 제발 아이컨 형 형이 줘 바로 바로 줄게 거침이 없어요 거침이 아 이렇게 가는 줄 얘네 근데 패턴 좀 챙긴거 같은데 아 아 그만해 그냥 한 번 올려 이분이 변수 줘 가자 시발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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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 5초 제발 리바운드 우리턴이야 신명호 봉 괜찮아 파페어 파페어 보여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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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지 이거지 와 고맙습니다 한 대 구단이 걸어 다녀 이거 여러분 그 뭐지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희 MVP 누구죠? 저희 매니저님 황경님인가요 맞죠? 저에요? 총점으로 해가지고 최다 MVP 황경님은 저희 방에서 히든 미션이 있기 때문에 받아주시고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볼타잖아요 밸런스를 잘 몰라서 근데 좀 황벨 나쁘지 않지 않았어요? 약간 황벨 느낌? 이번 계기로 밸런스를 차차 맞벨 맞춰가면 되는 거니까 맞죠 맞죠?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에 또 제가 열면은 많이 참여 부탁드릴게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희 팀 분들은 담아주세요 선입 정리 좀 하게 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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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이게 차붐 써보니까 거의 마법축구의 해리포터예요 피디치 차봐부 선생님 진짜로 나 이제 키퍼만 바꾸면 바꿔주면 돼 흐라느끼 제가 일단 에이카 걸어놨거든요 형님 저거 메모리 나와야 돼가지고 아 형님 마지막 골 지렸습니다 진짜 와 형님 마지막 골 기가 막혔어요 형님 진짜 와 개짜릿하다 이거 와 이게 골이 많이 터지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형님 와 마지막에 날라차기까지 아 민교 팬분들 어서오세요 상호 방종했나요? 곧 오겠구만 이제 상호집 가면 이제 인사가 오겠구만 와 와 정말 재밌었다 진짜 와 그니까 아 진짜 아 근데 형님 진짜 차복해서 진짜 좋죠 형님 아니 그냥 버그인데 거의 딱 이게 이게 바로 현질입니다 와 너무 너무 고생하셨고요 자 혹시 선입 있으신가요 선입이신 분? 저 선입입니다 아 그러면은 맞박이랑 맞박이 200개는 빼고 잠깐만 제가 맞박이 200개 선입 일단 적어놓을게요 아 아 이거 지금 걸려있는 이건가? 루카시 흐라데키 네 흐라데키를 구해야되는데 저게 아마 매물이 없어서 지금 일단은 저거 형님 저거 응 말고 밑에 거 다른 킥벌은 일단 일단 쓰셔야 될 것 같은데 형님 저거 금가는 제가 드릴 수 있는데 응응 알박이랑 있어가지고 어 어 따로 사장님 없으시면은 제가 그거 소편지로 드릴게요 아 환경반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했어요 다들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뭐 어 맞박이는 뭐 이제 양수리 그거 맞춰주러 가고 뭐 너는 여기 남으세요 아 누나 그렇게 갑자기 달아오면 어떻게 누나 어 너 어차피 그럴 것 같아 이거 아 일단 가긴 가야 되는데 응 얼른 가 갈거면 빨리 좀 가줄 수 있어 우리 놀게 아 아 아 장난이야 장난이야 아 타요행님 원래 원래 패드로 하십니까? 타요행님 패드가 훨씬 유리하다 그래가지고 패드가 훨씬 유리하죠 아 뭐 뭐 그러기도 있긴 하죠 응 키보드가 약간 이제 갬성 아니겠습니까 아닌데 패드가 갬성인데 패드가 갑자기 갬성인데 패드가 갑자기 갬성인데 무슨 누나 방송 보고 있는데 분리버린 맞박이잖아 야 근데 그 야 맞박아 네 차붐이랑 손흥민 위치 바꾸라는데 바꿔도 돼? 네 이거 혹시 전소리랑 한번 봐줄 수 있어? 네 잠시만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 강화 있잖아 신체 개조 기능은 없어 차붐 키가 살짝 아쉬워 아까 양인들이랑 경기 해보니까 신체 개조 안 되나요 따로? 희한 20cm 정도 형님껏 제가 들어갈게요 형님 어 이겼습니다 저희 와 너 개 지렸다 진짜 와 진짜 맞판골 와 거의 저희 두 번 두 번 정도 맞판골 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와 저 마지막에 골 너무 짜릿했죠 볼타 하면 재밌는데 생각보다 혼자 하면 재밌는데 이게 팀게임이 재밌어 저번에 해서 저거는 했을때 솔직히 볼타가 제일 재밌었잖아 그치 볼타 맞판에 했을때 처음 그리고 볼타는 약간 밸런스가 살짝 안 맞아도 뽀록으로 좀 터지나게 있어가지고 아 이제 왜냐면 이게 그 선수 한 명만 움직이는 거라서 야 빨리 우리 상호거 대기해서 크게 먹자 어때? 아 오빠 근데 그거 100만원 입장은 100만원 아니야? 아 일단 봐야 돼 패키지 CK일지 어떤 CK일지 몰라 패키지 CK야 걔 패키지에 눈 돌았어 지금 100퍼야 100퍼 근데 나 그거 웃음하면은 나 아이콘 크림슨발로 그거 만들 수 있는데 아 크림슨발로기라 하지 아니 어쨌거나 같은 밸록이잖아 쥬니어발록 쥬니어발록이 아니 밸락이야 아 자꾸 내 밸락한테 왜 크림슨 왜 자꾸 괴물로 만들어 크림슨 밸락 그 귀여운 쥬니어발록이랑 부를게 크림슨 밸락 아니에요 그거? 어 메이플 맞아 뭐지? 오늘 약간 내 밸런스 여러분 누구에요? 내 밸런스 뚜바빔? 너 나야 아 비기님 아 솔직히 나도 아냐 오빠 근데 솔직히 말할게 내가 그래도 내가 슛은 조금 때려 야 1대1 때리네? 불려? 아 오빠 팀 맞췄어? 뜨자 키퍼가 없는데 이 형님? 아 이거 팀 있어요 아 키퍼가 없네 키퍼가? 오빠가 구단같이 얼마나 하고? 구단같이 3700억 7천억이네 7천억 벌써 다 했다 했어 오빠한테? 오빠 일단 떠보자 한번 오케이 형님 전술 제가 해드릴게요 형님 어 맞바귀가 저거 다 해주면 전술이랑 그 하면은 야 해 대충 와 아 뭐 대충해 이거 축구의 대충이 어딨어 어? 스타도 대충 할 거야? 너 지금 피크리트가 존스로 보여? 불리야? 피파 대충 한다고 하지마 헉? 오빠 870만원 썼어? 아 근데 내 돈은 아니고 이거 시민구단 이거 한 푼 두 푼 모아서 내 돈이라고 하면은 또 진짜 어? 뭐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시작했네요 이제 시작했네요 이 차범근 은과 잘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형님 시민구단이야 이거 시민구단이야 이거 아 근데 키퍼가 안나오네 아 키퍼를 썼는데 와 한마디로 시청자분들 등 쳐먹어가지고 만든 구단이네 와 진짜 너무하다 오빠 불리야 등 쳐먹질 않아 난 내 돈 내 팀이야 등 쳐먹질 않았어 불리야 와 진짜 꼬불쳐가지고 만든거 같아 왜 이렇게 다 삼촌 같은데 등 쳐먹어도 아 여러분들 불리 진짜 친해서 그래 저도 불리한테 욕 ㅈㄴ 아니 오늘 370번 아니 왜요 나 욕한다고 해 여기 구단주들이 화가 너무 많이 났어 저한테 더 욕 많이 해요 맞아 내가 오세블리한테 욕 훨씬 많이 해요 저 얘한테 패드립 빼고 다 해요 진짜로 아 진짜 패드립 빼고 다 했어 진짜로 맞아 매일 욕 박았어 나 순하셔야 되었다 가요 감정 없애고 감사합니다 형님 타이어니바에서 제 방에 200개 쏘셨는데 왜 왜 쏘신거에요 그거 그거 각 방에 200개 맞지 않나 응 맞잖아 아아 그럼 이거 저 받은거 어떻게 써야돼 이거 이거 우리 구단일까 우리 이기팀한테 쏘면 되죠 저도 그래 불리야 너무 가몰입해서 너한테 구단주 빙의해서 뭐라고 하는 애 쳐내 저 쓰레기새끼 저거 이미 강퇴시켰어 잘했어 블랙까지 넣어 그냥 아니 장난으로 다 사람들 장난으로 하고 있어 직접 가가지고 지랄하는거는 이거 진짜 너무 몰입했어 직접 가가지고 지랄했다는건 오빠 방에서는 그런 사람이 많다는거야? 기다려봐 장난식이었지 근데 얼굴이 어렵뿐 맞아 우리 불리야 얼마나 착해 이렇게 또 맞아 맞아 진짜 착하죠 솔직히 이런 CK 볼탈 CK 이거 여는거 저 안열잖아요 여러분들 이런거 CK 여는거 밸런스 때문 또 때문이고 손이 존나 많이 가거든 진행도 진행이고 불리가 착해 불리 오늘 또 이거 CS 룩 입었네 나중에 롤러 롤러 갈아타려고 오빠 나 차를 들고 보니까 나 욕 많이 먹고 있구나 아닌데? 그래? 고마워 고맙습니다 형 부살장에 차봄이 나타나면 이런 느낌이구나 와 야 근데 진짜 차봄 장난 아니긴 하더라 불리야 사고싶지 어 이따 패키지 CK 아 너 8만개 받았잖아 어제 그거면 차돈 살 수 있었데? 그거면 차돈 살 수 있었데? 아 근데 창갑이 100만원 개빡인데 어제 100만원이었는데 그니까 그니까 누가 여는거에요? 상호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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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비기를 이제 팽갤 하셨어 아 진짜 비기를 너무 맛있어 근데 패키지 CK 이기면 어떻게 돼? 이기면은 그거 먹는거지 펀딩 아 또 그런 게 있구나 근데 원래 차 보면 팔았어요 야 불리야 맞박이가 뭐 어때서 그래?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다 보고 있어 맞박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게 괴롭히는 거야? 아니 고르기 어려운 건 황베리여서 그런 건데 오빠가 왜? 오빠가 더 나빠 나 그런 말 안 했는데 알았어 황베리여서 내가 고민돼서 괴롭다는 건데 왜 그럼? 왜 괴롭히는? 형님 이거 지금 매물 없어가지고 어 키퍼 그 일단 흐라데끼를 급여 10일 선수를 써야 되는데 이 매물 없어서 일단은 라이브 써야 될 거 같아 좀 안 좋은 키퍼 얘도 그 차이가 커? 아니 뭐 돈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야? 아니 돈이 부족하면 매물이 없어 매물이 없어 매물이 없어 매물이 혹시 저렴한 매물이 부족한 거야 그런 건 아니고? 어떤 거 형님? 돈이 없는 거 아니에요? 돈은 엄청 많아요 형님 아 그래? 돈은 있는데 매물이 없는 거 매물이 아니 시청자분들 혹시 그 후라데키 혹시 후라데키 혹시 후라데키 80분 있나 혹시? 네 일본인인가 봐 후라데키 후라데키 혹시 메물이 있으신 분 있나요? 제가 이건 제가 금가 있는 거라서 금가를 형님이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게 알바게 돼 있어가지고 드리고 싶어서 바로 드릴 수가 없거든요 형님 후라데키 상 혹시 80분 계신가요? 후라데키 아 얘 귀하대 가격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이 구하기 힘든 거 제가 금가 드린다는 거예요 와 형이 곧 보답할게 자 바빠가 어 약간 형님 제가 드릴 수 있죠 형님 형님 근데 그 주는 거는 그 알바게 되어 있다는 건 뭔 말이야? 이거 살려고 제일 비싼 가격에 지금 걸어놓은 거야 다섯 명이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가면 형님이 여섯 번째 들어가는 거 여섯 번째 어? 그럼 내가 더 높게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너한테? 근데 지금 그 가격이 정해져 있어서 이거 못 사요 아 더 위로는 못 사는구나 네 그 위로는 못 사요 형님 아 또 그런 게 있구나 근데 형님 잠깐만 발락을 아이콘 쓰면 급여가 아이콘이 발락이 20 일단 형님 라이브 쓸까요 형님? 어 그래야지 일단 쓰다가 제가 형님 이거 구하면 아니 이거 금가 사면 또 안 팔릴 거 같은데 이거는 20억 아 근데 그 아이콘 발락도 코스트가 달라? 아 형님 그 급이 다르죠 형님 어 그래? 그죠 형님 아이콘 자체 카드 자체가 너무 살게 형님 진짜 아 근데 블리가 발락 쓰지 않나? 블리가 아이콘 발락하면 딱 될 거 같죠 아 끝나죠 진짜 누나 아직 근데 약간 짭발락 약간 아랫단계 써서 짭발락 보통 짭발락이긴 해요 이 아이콘 아랫단계는 뭐 호동신도 MC 호동신도 좋은데 짭 호동신 고객님 에드걸룬 10개 잠시만요 야 5위가 아니고 레버를 올렸나? 아 아까 아 그리고 그 혹시 나 포지션 손흥민 가운데 말고 그 차붐 맨 앞으로 둘 수 있어? 네 내가 그거 해놨어 하 오세블리 피해야겠다 레버꽂이 어디갔어? 레버꽂이 못자고 있는데 아 있다 블리 안 듣고 있네 여러분 우리 블리 따뜻하게 대주자 솔직히 블리만 하나는 없어 지금 이제 욕 다 받아주고 타격감 좋잖아 나 블리가 그렇게 좋더라 성격도 좋더라 얘가 뒤끝도 없고 어 성격 좋나 좋아 진짜 좋아요 형님 그럼 잠깐 루누표라고 키퍼 있거든요 형님 요거 잠깐 금바 쓸게 형님 어? 잠깐 이분도 쓸만해? 쓸만하죠 형님 이분도 그 저거 그 레버쿠젠 시너질 받아? 네 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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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거 쓰시다가 제가 이제 저거 잡아드리면 바로 드리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선수가 전쟁이 이루는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야 선수가 무슨 죄예요 여러분들 어? 곤란톡 아 근데 타영 형님 게임 5분밖에 안 하셨네요 나 AI랑도 막 하고 그랬어 아 그래? 나 훈련실에서 막 펑고도 하고 그래 아니 진짜 응 훈련실 훈련실이 솔직히 제일 어려운데 어렵긴 하더라 손을 바꾸자고? 그거 패드 아니면 못해요 키보드로 못하는거 엄청 많아요 야 근데 그 그냥 리그 들어가가지고 AI랑 하니까 그냥 송룡민으로 차면 들어가던데? 그거 엄청 스탯이 안 좋아서 컴퓨터들이 아 그래서 그냥 차면 들어 키퍼들이 거의 허수아비급이라 근데 막 그러면 키퍼를 현금 1억짜리 쓰면 다 막아? 아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오빠 언제 돼? 아 불리하게 기다려줘 얼마나 걸려? 누나 끝났어요 누나 끝났어요 이제 오빠만 패고 나 방종하게 피곤해 왜? 너 왜 왜 방종해요 누나? 나 오늘 4시간밖에 못 자서 그럼 그럴 수 있지 왜? 아니 나 이따 상호랑 하는거 너랑 같이 신청하려고 그랬지 아 패키지 CK? 응 오빠 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나 좋아해 너 재밌잖아 착하고 아니 누나도 차본거 사신다면서요 그럼 참여해야죠 아 네 야 불리야 하자 내가 보태줄게 나 패키지 CK 한지 지금 3일 됐어 3월 1일에 100만원 썼는데 또 써? 불리야 나 1,000개 보탤게 어떤데? 뭐야 오빠 1,000개 고마워 방종 잘할게 아 방종풍이었어요? 방종풍 아니야? 어 뭐야 저 오빠 나도 왜 그래? 형님 표정관리가 잘 안되신대 형님 표정관리가 잘 안되신대 와 나 진짜 불리야 너 마이크 꺼져있을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는지 알아? 우리 불리 따뜻하게 대줘 불리가 애가 진짜 착하고 솔직히 이런 애 없다 어? 진짜? 따뜻하게 대줘야겠다 이러고 있는데 CX 바로 욕 나오게 하네? 어? 어? 진짜요 형 아이 같이 CK 해야지 아 진짜 그 얘기 다 걸고 아 진짜요? 좋아 너 칭찬하고 있었다고 새끼야 너 꺼진거 알고 소.. 이거 마이크 아 오픈 잠깐만 같이 상호 CK 하자 상호 몇시하는데? 아 대신에 너 앞으로 이런거 한다 그러면은 아 선입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나 나중에 자 지원금 진짜 타올게 그래 알겠소 응 고맙다 그럼 오빠 좀 해줄 수 그때까지만 좀 놀아줄 수 있어? 1대1 하자 아 당연하지 형님 더 살이 돼 있는장님 아 나 100만원 또 해 한도 될라 아 너무 이런데 알겁아 고생하셨습니다 알겁아 고생했어 선입입니다 야 그럼 나 장실 갔다와도 바로 붙잡고 불리야 아 나 방 파졌어 이미 나 스폰 물어볼게 감사합니다 아 누나 고생했어요 어 고생했어 다들 고생했어 아이컵새도 빠잉 고생했어 다음에 또 하자구 예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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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스폰 있나요? 빠빠, 나 로그인할게. 아, 갔네. 오세블리처 좀 해보겠습니다. 오세블리처 좀 해보겠습니다. 나 오빠 침출 안 했었나? 안 들어왔어? 어, 나 지금 로그인 중. 응. 불리야, 폐지단은 혹시 스폰 가능해? 야, 이긴 팀 꼴당 100개. 불리야. 나 진짜 거의 농구처럼 나온다. 아, 감사. 꼴당 100개? 어, 이긴 팀 꼴당 100개. 3판 2선 1500개요? 어, 회장님 감사합니다. 야, 3판 2선 1500개, 꼴당 100개다. 불리야. 알겠지? 내가 나한테 절대 안 질 거라고 생각하시나보다. 어, 뭐야. 큰 손이죠, 우리 회장님. 아,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동동빵빵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드디어 출격을 해볼까? 이제 가자. 어, 내 게임. 이 게임. 나다. 지는 거 아니야? 이해했지? 오빠, 리필파 했어, 안 했어? 아, 조금 했어, 조금. 아, 했네. 아, 했네. 소름 돋네. 나 볶아먹으려고 공사했네. 야, 내가 아직 현질에 비해 지금 팀을 안 맞춰서 좀 불이긴 해, 팀이. 가자. 야, 너 무슨 유니폼이 한복이냐? 나 설날 때 받았어. 아, 그런 게 또 있구나. 이쁘지? 너도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어, 들어가.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할게요. 응. 네. 잠시만. 대표팀. 그 다음에 이거 기본전설로 해야 되나? 아니, 역습으로 해야 되나? 아, 이걸로 하면 되겠구나. 기본전설로. 돼 있네. 가자. 아, 슈퍼선이네. 슈퍼선. 아, 네. 여러분, 오늘 하려고 했는데. 아, 이 오빠가 그 CK 형을 가지고. 아, 색깔이 겁친다고? 아, 색깔이 겁친다고? 아, 색깔이 겁친다, 너랑 나랑. 뭐였죠? 못 보였는데. 나 파란색. 아, 파란색 바꿨어? 아, 파란색 바꿨어? 아, 파란색 바꿨어? 바로 잘 보고해라. 리. 아, 빨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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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리리. 아, 빨리리. 아, 빨리리. 아, 빨리리리. 아, 빨리리. 아, 빨리리. 아니, 하영이 아니냐고. 아니, 이 정도는 구분 가능해. 아, 리해 보기 만해. 아, 아니. 어, 안 해. 아, 쉬워. 그래, 우리 아예. 아니, 쇼퍼선이네. 아니, 우리 손한테 왜 그러냐고. 그래. 알았어, 할게, 할게. 아 나 옐로우 아니에요 여러분? 나 4형이지 저 정도면 나 옐로우 카드 먹어? 아 까비 약간 헷갈린다 잠깐만 아니 잘만 보이는데? 어 이거 감이 느낌이 다르다 불타다 진짜 아 아까워라 슬로윈 선언됩니다 네 와 느낌이 진짜 다르다 선수들이 많아서 나 미드만 있어야 할 것 같고 막 그러네 어 뭐야 뭐하냐? 나는 뭐하냐 근데 허팝 뭐해? 나이스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아! 아 불리야 아 이게 빌드업이야 알겠어? 그냥 가는게 아니라고 움직이는 하베르츠 아 진짜 뻥이 아니라 아무튼 볼 타고 나와서 이상한 느낌이 나도 어 나 왜 이렇게 느낌이 이상하지? 아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아하 수비밸런스가 너무 엉망이네요 바로 올려야죠 손흥민 아 많이 벗어납니다 아 너무 멀리 가도 못했다 좋았는듯 꽂혔어 어! 아! 어떡해! 야 리에 역시 예원가 리아! 아 리아 자고! 오들기 크림 같은 중거리 슛 하! 아 키퍼만 샀어도 아 샀잖아 아니 제대로 된 거 안 샀단 말이야 제대로 된 거 안 샀단 말이야 오빠 지워줘서 비하하는 거야 지금 빨락인데요 아 자리 아 자리 볼터치 측면 공간에서 크로스 연결 아 자리 아 팀 오빠의 말이 없어졌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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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아 아 아 대각슛이었잖아 야 여기서 될지 진짜 상상도 못했어 진짜 와 이게 약간 내 선수가 약간 샤넬이라면 저거는 진짜 에르메스야 와 나 지금 너무 섬나갔어 지금 진짜 없어 déc А 나이스 주심히 옥사이드를 선언합니다 가 새키야 가 또 또 이빨는다 또 아 알았어차 오우씨 야 엄제 엄인더 지금까지는 오빠 근데 분리야 너 한 달에 père 아니 아까는 한달이라며 한달인데 한달 내내 하는게 아니잖아 너무 욕심이었다 너무 욕심이었다 어때 내 축구 3위 아씨 시야를 확보하며 공받는 램파드 안돼 안돼 저주만이 보여줘 아 진짜 짜증나 진짜 아 아 세컨드 폴을 다시 따내질 못했어요 라인 벗어났습니다 몸 맞고 불절됩니다 드로인 정말 테크닉이 화려하고 센터 센터 아 아니라 센터 이게 왜 이렇게 되지? 간다 아 아 힘들어 나이스 반칙 아니야? 아 안토니오 류디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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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이런건 안돼 아 그치 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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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랭클 램파드 받아내는 크레스포 다음은 누굴까요? 에르난 크레스포 침투 능력이 정말 대단하죠? 아 크레스포 정말 라인을 깨는 움직임 최고였고요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도 최고의 스트라이크죠 크레스포예요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차미네이터의 태클 로빙패스로 띄워줍니다 아 까비 기술적이네요 멋진 기술입니다 로빙패스 점수를 보시죠 양키보다 아직 벼랑 끝에 서있는 기분일 겁니다 진짜 달리기 왜 이렇게 빨라 저 선수 와 저 팀 개 좋긴 하다 오빠 이게 손흥민이야 알겠어? 손흥민인데 달리기 진짜 개빠르긴 해 오빠 지금 레버쿠젠이지 이거 허벅지가 대단한 처범근 레버쿠젠이야? 어 레버쿠젠 달리기 벗고 있잖아 그치? 응 잘 넘겼어요 로윙패스 좋은 패스죠? 가시아를 측면으로 돌려서 와이드하게 패스 연결합니다 자 램파드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랄해라 어? 이거 할만한 슛이야 바보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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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블이 너도 만만치 않은걸? 어? 생각보다 재능식인데 이 사람? 오세블이 괴물인데? o 근데 싸게 보이는데? 이거 체리도 찍겠는데 이건가? 아 으 크라자 ㅏ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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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지금 득점은 저 선수 전맥특허죠? 경기를 재개합니다. 2대1입니다. 줄 것 찾는 굴리트. 자, 좋은 상황이에요. 잘 맞춰야 됩니다. 옥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오, 안 돼. 홀 돌려야지. 누워, 누워. 얘들아 누워. 개 못된 것만 쳐배워가지고 진짜. 하지 마라 진짜. 옥사이드 움직입니다. 역군 가야지. 역군 가야지. 차범근. 깔끔하게 중원에서 막아냅니다. 응, 갈락이야. 차범근이에요. 스elets. 거리가 공감한 기회도. 와우! 어, 네. 하하하하하 뿌웅 어때? 더럽게 뛰어봤어요 아니 이게 실력이... 이것도 운영이야 아 뭐 연장 있구나 안 가져가면 아니 할만한 차분하게 그렇지 그렇지 차분하게 빌드업 해주면서 차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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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어 안 통하지 되게 있냐? 하이라이도 하이라이도 아니 이걸로? 하이라이도 더 뭍어 족가 아 이거 혼자서 하하하하하하 자 이 경기 뭐 한골섬이 될 수도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 하나하나 좀 아끼는 필요가 있습니다 사선하게 사이드 센터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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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터 아 아 잘못 들었다 아무리 돌아가 야 승부차게 가 승부차게 씬 보여줄게 오빠 내가 원래 승차게 씬이야 차분하게 아 내꺼야 그거 차분하게 아 내꺼 차분하게 늦어지면 안돼 아아 다리 걸었어 뭐 어 저기 보다 발 꽂아놓고 오케이 와 와 올게 왔다 오세블리 올게 왔다 오케이 오케이 레디 박아 오세블리 오세블리 왼쪽 개새끼야 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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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보고 막아요 보고 막아요 즐겁다 버려야지 정변이 쉬어요 멋진 페널티 케이크 상단 구석으로 들어갑니다 승부차기 연습을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막기 힘든 코스입니다 이대로만 해야지 이대로만 해야지 왜죠 어 핫 아 씨X 이게 이렇게 바빠비노 꺄아아아악 꼴대 브루니입니다 아 꼴대 손 보여줘 손 나이 손 끌어져 따요 으쌰 아 정말 솔깃한 승부였는데요 결국 침착한 마무리로 결정하신대요 아 족밥이잖아 오세블리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못끝났는데 3팔 2전인데 어 3이잖아 어 왜 하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유니폼 뚜벅 바꿔 괜찮아 해 야 근데 불리야 우리 둘 정도 뛰어오면은 누구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구를 이길 수 있을까? 전반전 키고표입니다. 장지연 해설위원 오늘 느낌 어떠신가요? 네 일단 한번 발성자 캐스터가 지금 텐션을 올려놔주셔서 정당한 군대고 있습니다. 아까보 어? 아 다리를 거두쳤어 어? 네 아주 영리한 선수네요 좋은 타이밍에서의 가로채기입니다 골다툰 그 선수가 맞붙였습니다 상대 합박을 버티지 못하고 공이 바깥으로 나아버립니다 아우 패스퍼가 이렇게 저렴해 보이는건 처음이야 아우 너무 차가워 야 이번번 단판 천개래 아우 어쿠타 야 기껴 빠르게 움직이는 피드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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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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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면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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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달리기 진짜 구라치지마 와 달리기 저 선수 뭐야? 손! 인스타손! 상이 떨어져 진짜 태클로 끊어내는군요 반칙 아닌? 태클 했다는데? 잠깐만 하지마세요 하지마세요 혼자 어디까지 가 아니 잠깐만 아 나 욱차서 못찾어 아 욱차서 못찾어 니콜 안했어도 이겼다 아 배 아파 아 너무 웃겨 저렇게 하지말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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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건 안되는구나 와아아아아아아아 어 좋은거기 너무 중골이박이 자 키퍼가 이런 대단한 선방을 보여주면 수비수들이 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좋습니다 으악 아니 아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이게 아니 잠깐만 아 이게 뭐야 아 방금 그게 뭐야 그 뭐야 야 야 야 오세블리 그게 뭐에요 오세블리 아 주목되는 선수들이 좀 있는데요 오빠 왜 이렇게 잘하 그러니까 너도 만만치 않은걸 이게 왜 이렇게 잘해 진짜 아니 이게 누구야 이게 왜 이렇게 잘해 우와 아 아 아 아 만만치 않게 오세블리 아 방금은 오히려 리얼을 했어야 돼 아 왜 이렇게 툭 아 느려 보이지 내 선수들 난 달리기를 누르니까 나도 눌러 랩크 램파드 아 크레스포 아 어때 이게 손흥민이야 아 손흥민 내가 산다 내가 진짜 짜증나서 아 움직이는 케빈 폴란트 자 만들어 볼 수 있는 좋은 상황 자 찬스죠 자 슈팅까지 가나요 아 아 이거 저기 레버크든 나도 레버크든 사회 저기 그거 달리기 버프 개 지린다 너무 빨라 진짜 공만지는 미하일 발라 자 마무리 능력 있죠 페드로 근데 스루패스가 저기 무슨 뜻이에요 홍보 랩 한번에 너 홍보 봐 아 놔 에헤헿 에헤헤헤 에헤헣 옇 에헤헤허 어?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자 이제 공격하는 팀은 수비로 복귀를 해야 됩니다. 자 코너키기 이후에 재차 공격이 진행되질 못합니다. 굴리트 그야말로 육각형 선수죠. 아 진짜 네 아주 영리한 선수네요. 좋은 타이밍에서의 가로채기입니다. 빠른 발을 갖고 있는 손흥민 반여해주는 하베르트 아 오렌지 3총사 멤버 굴리트 에헤헤 자두라리 인데시크 에헤헤 내 손 쏠려해 아 진짜 아 진짜 아니.. 저 머리 온대 진짜.. 나 진짜.. 헌덕이 졸망하지.. 아플걸? 아.. 힘들어.. 우와.. 자.. 이 위치에서의 프리킥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본 뒤졌다.. 아 프리킥이.. 그렇구나.. 모인한테 하는 말이야? 아 진짜.. 좋은 패스죠? 어? 어? 손흥민 공 받습니다. 다음은 누굴까요? 공 받습니다. 다음은 누굴까요? 속공임 내려야죠? 슛! 어어어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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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치네..?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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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민 공 Spiel 아.. 아.. 잘 못났UONE 초 од 를 프리킥이 아.. 눈에는 Teraz KARAMICA 도착오고 иту 저 택밤..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깝다 아 제발 제발 아 잠깐만 ㅋㅋㅋㅋㅋ 그래가지고 이물이 짱이야 시브레 제가 얼굴뜻해졌었는데 진짜 아 진짜 샤넬 이거 뭐고 진짜 가르치는거야 진짜 어 어 어 어 어 어 영신손가락 아 자 오늘 경기는 특히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자 추가시간 대기심이 2분을 줬습니다 오늘 뭐 지연시간이 거의 없었단 얘기에요 차범근이 수비를 제쳤습니다 넌 뒤졌다 아 진짜 여기도 승부 본다 자 차범근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볼키퍼의 멋진 프레임 아 상당히 빠른 선수죠 바난홀트 잘라 공격위기를 엿보입니다 공 잡는 차두리 공 잡는 차두리 손흥민에게 공관해줍니다 나 달리기 너무 빠르다 아 시우바 테클로 공 따냅니다 아 제발 어! 왔다! 나의 시간이 왔다! 어! 진짜! 하아 어 왼쪽 harass 정면安 어디로 싸 볼까? 어디를 쏴볼까? 어디로? 쏴볼! 쏴! 이번에도 왼쪽이래! 정면이네요! 온전히 신만맞이 주은교 왼쪽이다! 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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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em! 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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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앜아앜 으아아아앜아앜아앜 이거 뭐야? 내가 이겨? 왜 이겼어 내가? 내가 이겼어? 나이스! 이겼다! 내가 이겼어? 와 진짜 개지방해 시발 야 오세블리 너도 만만치 않구나? 짬을 괜히 먹은게 아니었어 옷 다꾼다 쉽지않았다 야 끝났는데? 아 스포는? 재밌다 블리야 전화하니까 아 재밌다는데 진짜 아 3위잖아 아 그거 이미 말았죠? 존나 성당한다 시발 자기가 이긴지도 모르는 거 아 그냥 헷갈렸어 한 번 더 해 한복으로 젖어줄게 아 우리 조용한 시청자님 참 감사합니다 오빠 이거 내가 이기면 1,500개 타고 선입 받은 거 나한테 쏘면 돼 ZD라고 하면 몰라 저 패딩이다 근데 나 이 오빠 보고 꽤 달았어 레버쿠젠 이 개의 사기야 달리기 그럼 니도 레버쿠젠을 했어야지 몰랐지 몰랐지 다시 한 번 더 해 잘 안 되는 거 마치 전쟁이 시작된 그런 기분입니다 K-R와 시스는 별풍선 열일곱 근데 오세블리도 가지가지 않은 어케 3위 차에게 2등앞 옵사이드에 걸리는군요 글쎄요 지금은 굳이 옵사이드를 범하지 않아도 될 흐름이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깨집니다 자 측면 플레이에 능한 바난홀트 패트릭 바난홀트 빠른 스피드 그리고 날카로운 왼발 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바난홀트는 의격적인 풀백이라고 봐야겠죠 네 아주 날카로운 왼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페드로의 터치입니다 페드로의 터치입니다 문 앞으로 연결 페널티 박스 한쪽 루즈볼 고스벤사 조은수입니다 베냐민 헨릭스가 처리합니다 공받습니다 차분 다음은 누굴까요? 지금 아무도 없어 패스를 받는 램파드 램파드 거리와 관계없이 골키퍼들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미들 라이커 아닙니까? 미드필더에서 이 정도의 득점력을 가진 선수 찾기 힘듭니다 페드로의 터치입니다 리스 제임스 좋은데요 적절하게 하베르츠가 받아줍니다 엄대하는게 너무 웃겨 응 정 황 아악 야 그래 채팅창 그만 써 재능런은 한 판만 해도 잘한다 그럼 시발 니가 재능런의 새끼야 아니 이제 이틀 했는데 애들 아직도 개 지랄 떨고 있어 오빠 그게 원래 나한테 나한테 들면 그렇게 미안 내가 미안 아니 엥간이 뭐라고 해야지 아직도 지랄하고 있으면 어떡해 지금 게임 시작한지 얼마나 됐는데 공도 지켜 아니 시발 적당이 뭐라고 해야지 적당이 뭐라고 해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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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면을 활용하는군요. 공잡는 발락 자 일단 통과 됐습니다 뽕 일단 고단해. 점심시간 끝났어요. 이제 램파드에게 공 건냅니다. 아자아르 발락인데요 미하일발락 미드필더로서의 능력도 있긴 합니다만 역시 좋은 기회 기다렸던 코너킥일 수 있습니다 동점상황을 깰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동점상황을 깰 수 있습니다 아 힘들어 만만치 않고 로드블리 너무 잘하는데 손에 땀이나 지금 고단해 고단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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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패스 좋네요 아 볼터치하는 하베르츠 터치라인 근처에 좋은 태클 끝나갔습니다 힘이 있다면 나에게 힘이 있다면 미하일발락 미하일발락 아주 좋은 선수죠 포스멘사 아쉽게도 아직 동점입니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힘을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임팩트 상황에서 힘이 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요 램파드 과이츠 이건 인터셉트도 아니고 그냥 공을 헌납해버립니다 자 지금 터치라인에서 경합을 하다가 맞고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던지기 공격입니다 램파드입니다 크레스폰인데요 좋은 기술 로빙패스 오렌지 3총사 멤버 굴리트 빠르게 움직이는 페드로 아 너무 빠르 자 마무리 잘해야 됩니다 아 순간적으로 다이빙도 멋졌지만 팔도 늘어난 듯 했어요 아 대단합니다 지금 세이브는 이 키퍼의 스페셜 형상에 꼭 들어갈 것 같은데요 자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차범근의 공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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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멋있었다 와 붐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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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붐차 뭐야 이제 밟중 왜 내가 밟중이야 어? 아아아아 아잇 사용 아니야 이거? 프랭클램파드 아 이팀 홈팬들 대단하네요 열정적인 의원을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 경기가 뒤집히면 정말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의원에는 선수들 격려의 의미도 있지만 약간의 분노의 표출도 있거든요 그런가요? 네 선수들 긴장해야 됩니다 어? 공만지는 미하일 발라 제발 나가라 제발 5분 남았습니다 미스터 선 지금 크로스 올려야죠 잡음 전개해야죠 잘 넘겼어요 로윙패스 좋은 패스죠?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 추가 시간 2분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단 한 번 정도의 공격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수비를 주의해줘야 됩니다 페드로가 잡았습니다 대박 하아 어 발레기 진짜 십사기 진짜 십버그 진짜 추가 실적을 할 뻔했습니다만 악몽은 PS 좀 더 각오할 것 같습니다 이미 뭐 골은 어떤 선수일 텐데 하와 이야아 하이라이트 한 번 더 보여줘 아까 개질었는데 한 번 더 이거 오버워치처럼 파찌 부는 기능 없나요? 진짜 있어 오빠 꼭을 마주하게 나가지 말고 꼭을 너무 높아 수 있어 야 근데 불리야 너 잘한다 아 근데 아쉽다 아아 아 나 팀이야 근데 이 오빠가 사실 팀에 조금만 조금만 굴했으면 내가 이결만 하거든 이 오빠 너무 팀 좋아 아니 불리야 진짜 너무 만만치 않은데? 와 야 불리야 우리 이제 씨게임 부스러 가볼까? 응 어떻게 봐? 아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나 60만원이야 한 줄? 하아 하아 아 이거다 자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처범근의 공간 크로스 아 이거 꺼줘야죠 대단합니다 역시 저 선수 넣을 줄 알았어요 슛키 누르면 그냥 태클이 된다고? 밸런스 가씨 애매한데 슬라이딩이 아니라? 할 거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할 거면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최선이 그냥 아아 이거 아니면 그냥 그 형이랑 한 명하고 오세블리 타면서 2대2 하던가 사람 없어 안 돼 애매한 거 아니야 지금 시간이? 언제 올지도 모르잖아 저거 만식이 그니까 간만식이 떠났어 그니까 형이랑 밸런스 한 명하고 오늘은 오세블리 타면서 밸런스하고 2대2 하던가 빨리 할 수가 없잖아 팀을 그니까 1대1 저거 사다리도 타야 되는데 맨 뒷경기인데 만약에 그때까지 안 오면 어떻게 해 계속 기다려야 되잖아 그치 아 근데 어차피 어차피 그냥 바로 하면 할 수도 있긴 해 왜냐면 우질이 바로 끝났고 쭈알이 있고 맞박이 있고 여기 있지 그 다음에 만식이 형 오시피 만식이 형 오면은 우리 팀 짜고 있으면은 오세블리 타려 있으니까 맞춰서 하면 할 거 같은데?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아 돌려 불리야 내 맘 알 거 같아? 가능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비파 슛 와 왔잖아 왔으니까 그러면은 이거 지금 4대3 갑시다 제가 일단은 이거 빠르게 팀 뽑을게요 어때요? 네 좋아요 슛 근데 이거 일단 저 미리 말씀드리는데 상윤씨랑 강만식씨가 어떻게 될지 몰라 강만식이 있으면 잘할 수도 있고 상윤이가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이거 여기 밸런스가 애매해요 나머지는 비슷함 다 네? 네 저랑 타셨고 황별이긴 해요 네 그럼 사다리타기로 바로 팀 정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이렇게 갈게요 인정? 아니 팀이 여러분들 그냥 지금 막 빌리고 하기 애매할 거 같긴 해 그냥 갈게요 여러분들 어 그냥 갈게 자 맞박 우질 1팀 2팀 이런 식으로 갈게 자 맞박이가 2팀 우질이가 1팀 우질 vs 맞박 그 다음에 뀨알 이상호 1팀 2팀 바로 갑니다 와 난이팔카 드디어 쓰네 뀨알 1팀 오우 어 제가 말할게요 잠시만요 뀨알 1팀 이상호 2팀 그 다음에 나도 1팀 상윤 강만식 상호 아니 1팀 2팀 야 근데 상윤이랑 같은 팀에다가 뒷코가 편한데 상윤이가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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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이야? 적인데? 나 같은 팀으로 왜 안했어? 야 취변수다 변수다 이거 그니까 묶었어야지 이걸 묶었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좋대 어떡함? 이건 그냥 묶는게 낫지않아? 히든 롤 발동 묶을게요 인정? 여러분 왜냐면 이것만 유도리 있게 우리 플레이어분들 방송보기 진짜 이해해주세요 왜냐면 상윤이랑 같은 팀이라서 디코가 저희가 디코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 좀 유도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도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렇게 갈게요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오세블리와 그 다음에 타요 1팀 2팀 가도록 할게요 자 오세블리 2팀에 타요 1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요 1팀 그리고 오세블리 2팀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여보세요 네 형님 네 반갑습니다 아 이게 좀 히든 롤 발동해가지고 상윤이랑 같이 있어서 이거 좀 중간에 바꿔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네네네네 자 그러면은 요렇게 밸런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디팀이에요? 네 네 네 오세블리씨 어서오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가봅시다 야 우세리랑 맞바위 비슷하지? 네 이길 수 있나? 오케이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맞바위에도 잘한다고? 맞바위 너희 왜 공사치냐? 비슷하다며 아 비슷하죠 형님 아 오케오케오케 일단은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도록 하고 이거 제가 룰 설명해 드릴게요 5판 3선승을 3판 2선승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지금 4시기 때문에 빠르게 그래서 일단 1세트는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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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2대2가 나오면은 볼타 갈 거고요 그리고 2세트 같은 경우는 2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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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볼타 갈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마지막에 3경기 가면은 3경기 갔을 때는 이제 볼타하거나 아니면은 1대1이나 2대2 이거 랜덤으로 사다리를 아 사베의 이결 네 그 시간 때문에 시간 이슈 때문에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일단 1세트 먼저 1대1 먼저 사다리로 뽑도록 할게요 네 경기 순서 뽑을게요 네 자아 1티어 2티어 3티어 4티어 친구야 어디서 한다고?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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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야 돼? 설정 오씨 어후 2기로 여러분 어서오세요 잘못 눌렀다 예 어서오시고 여러분들 3티어 먼저 어이구 슛 자 그럼 강만식 vs 상현이 첫번째 첫번째 봤다고요 네 자 두번째 같은 경우는 바로 2티어 자 QR vs 이상호 갑니다 두번째 경기 네 세번째 경기 같은 경우는 4티어 4티어 타요 vs 오세블리에요 3경기요? 네 타요 vs 오세블리 마지막 경기 마지막 1티어 우질 vs 맞방입니다 아 이거 2대2가 아니야? 1대1이에요? 1대1하고 그 다음에 2대2 1대1 한세트 하고 그 다음에 2세트 그 이제 2대2입니다 저 팀이 없어서 그런데 아이디 좀 빌려도 될까요 그러면? 어? 그 좀 빠르게 빌릴 수 있나요 혹시 그러면? 네 그 얼마 자루를 빌려면 되나요 혹시? 그냥 왕나인이 막전거 빌리는거 어때요? 그러니까 얼마야? 상현이? 1800억이요 1800억이요 네 정도 되시나요? 교육이거 빌려도 되요? 자 알아서 빌리시고 그러면 만식씨는 빌리고 계시고 여기서 히드롤 발동으로 이상호 QR 먼저 갈게요 인정?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호 QR가고 그때까지 만약에 시간 안됐다 그냥 못 빌렸다 그럼 타요 오세블리로 두번째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디스코드는 저랑 QR씨랑 이제 둘이 붙는 사람들 하고 나머지는 이제 각자 팀으로 가셔가지고 방송 보시면서 편파 응원하시면 됩니다 네 아 거기 해줄게요 네? 어 네 저희팀은 저희팀 어디로 갈까요? 네 누나 기존 우주파워방으로 갈까요 밑에? 누나 저희는 여기 있을까요 누나 QR씨 오빠 어디로 갈까요? QR씨 밑으로 내려오세요 네 네 시현이 차 어 상호 오빠 밑에 내려와 아 잠깐만 이거 이거 상호 보니까 누나랑 단둘이 있어야 되네요 왜? 만식이 형들 디코잖아요 우리 어디 가야 돼? 아니 만식이 형이 아니라 저 상호 형들 디코니까 아깝다 야 야 그 어 맞죠 맞죠 우린 여기 있으면 돼? 야 오빠 내려가면 돼 내려가면 돼요 내려가면 돼요 아 그러네 네 누나랑 단둘이 있어야 돼 아 만식 오빠 지금 빌리고 있어서 음 저희 그러면 저라대님 방 갈까요? 응? 우리..잠깐만.. 밑으로 가시면 돼요. 밑에 갔어요 이미 오케이 오케이 밑으로 가면 밑으로? 네 김봉준방 가시면 돼요 타효용도 밑으로 내려갑니다 타효용도 괜찮나요? 네 알겠습니다 예 말아볼게요 타효씨 예 저희가 사비 10만원빵 하려고 하는데 다들 괜찮으신가요? 네 펀딩 받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각 라인 각자 10만원씩만 걸고 합시다 느낌있게 느낌있게 근데 왜 디스코드 여기로 오셨어요? 여기로 가라던데요 아 저희..저 밑에 가요 절하데스님만 가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절하데스로 오세요? 아니 아니 나랑 뼈러니 목소리 헷갈렸네 사모 오빠 언니가 밑으로 내려갔면 돼요 언니 아 진짜? 네 우재님이 안 계신데? 어 제가 오질이에요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근데 혹시 이거 설정에 네 그거 막 경기 중에 막 보면 막 스페이스 캐릭터 옆에 네 막 키 같은 거 뜨는데 그건 어디서 해요? 키 안 뜨게 하는 거요? 뜨게 하는 거요? 뜨게 하는 거요 뜨게 하는 거? 그거 경기 화면 설정 들어가서 사람들이 하라고만 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안 알려줘가지고 슈팅 키 눌러야 되는 거 표시하고 싶으신 건가? 네 잠시만요 백 스페이스 안 해도 된다는데? 게임에서? 트레이너 도움말인 거 같아요 네 경기 화면에서 트레이너 도움말 키시면 이거 뭐 뭐 뭐 놀러야 되는지 나오거든요 6대 1로 졌거든요 응 이게 백 스페이스라고? 백 스페이스라고? 어 백 스페이스라고? 어 너는 넌 챌린지 말고 넌 그냥 월클로 내려가라 지금 가볼게요 이게 좀 잘 봐놔야겠다 이거 근데 오빠는 쉬워 아 아 아 잠깐 큰일 났네 이거 난이 안 났어 오빠 지금 팀이 뀨언니랑 팀이지? 아니요 알겠습니다 공식경기 너무 열심히 하다 와가지고 이거 안 막으세요 갈게요 켜고 싶은 거 죄송해요 잠시만요 끄고 싶으시다고요? 아니 켜고 싶어가지고 끼면 그거 어 경기 화면 설정 켜놓으면 될 텐데 켜져 있나요 그거? 네 경기 화면 설정에서 트레이너 도움말 표시 그 돼 있긴 해요 그거 돼 있어요? 어 그러면 나올 텐데 아 뀨씨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경기중이세요? 경기중이면 안돼요 가자고 장현아 보고 배워라 너 우리팀 어? 자 요렇게 배워라 자 요렇게 배워라 자 난이 이제 팔카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 난이 또 야물딱 치죠? 절대 없으면 살짝 뒤로 어 앞에 주고 아 이렇게 옵사이드 트랩 또 쓰고 있네 당하겠냐 인마 오빠 챌린지 2부 찍었더라구요 이거 요렇게 가서 이거 안 막아? 안 막기고 오케이 안 막아요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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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 앞에 건가? 여기 안 막아요 이거 안 막아요 이거 스루패스 여기 막았는데요 이미 이미 어 패드로 안 막아요 네 크로스 아 알겠습니다 나도 패드 만지면 좋아 야구야? 야구야? 오빠 어제 그 베컴으로 그 돈 찍는 건 좀 심했어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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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터 분류라고 하네 모르겠어요 아이고 맥컴 8천만원짜리 8천만원짜리 또또 또또 크로스 이상해 저거 저거 진짜 이상해 오빠 잘해지긴 했어 이 오빠 좀 왜 이렇게 잘해진거야 삭 퓨터 슛 와 이런식으로 상대가 뭔 말인지 알겠지 어 느낌 살려 자 그리고 여기서 멀리 주는 척 하면서 앞에 주고 잡고 뒤에 주고 크로스 올리겠다 또 또 아 오빠 어제 저거 맛보더니 저거 맨날 한다 오케이 접수 이도하세요 백검 사서 알겠습니다 아 체인씨 이런 순서 없잖아요 네 드롭바 있습니다 드롭바 갈게요 드롭바 갈게요 뭐 돼요? 뭐 돼요? 뭐가 되는데 아 우선 갈게요 이렇게 길게 한번 쭉 앞으로 한번 쭉 밑으로 한번 쭉 하이 뒤로 한번 쭉 안녕하세요 야 만식아 저 우질이요 우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만식아 어? 조만간 날 잡고 너네 집에서 이건 어때? 선생님 모시고 우리 피파 배우면 안 되냐? 누구매요? 누구를 모셔? 선생님 모시고 피파 배우면 안 되냐? 너네 집에서 너무 쉬웠어 오케이 갈게요 오늘 우질리 이쁘시네 몇 살이에요? 오늘 4살이요 몇 살이요? 오늘 하자고 4살이요 딱 좋네 뭐라고? 오늘 배우자고 예술이 하고 있어 나 피파 잘하고 싶단 말이야 선생님이 누가 했는데 야 옵사이드 트랩 존나있어 모셔볼게 맘들어 여기 스티게 어디 있어 오프 갈게요 밑에 안 막아? 밑에 안 막아? 와 어어어 오우야? 되겠냐 인마 그런게 너는 그냥 니 루트는 다 보여 이제 우리 팀 누구냐고 우리 팀 누구냐고 어 우리 팀 누구냐고 아 상호야? 어 우질리 얼마나 쳐요? 이거? 상호요? 으워만 얼마나 쳐요? 우질리 네 몇 살이잖아요 스물다섯 살? 네네네 살이요 24살 저 32살인데 말 편하게 해도 돼요? 아 그럼요 여러분 방금은 그냥 좀 운이죠? 저런 거 맞는 거네요 오케이 흡이하는 거 잘 봐야 돼 보니까 오빠 난이 2천억이에요? 네 2천억인데 2천2백억인데요? 알겠습니다 아니 오빠 어제 이걸로 넣었더니 맨날 이거 할라하네? 방금 저거 그 아이수다니야 너 챌린지 어떻게 찍음? 나 지금 월클리브 그러니까 수비할 때 자꾸 달려가게 되더라고 이게 시발 수비를 잘하는 법을 배우고 축구는 수비가 중요해 자 편하게 들어오세요 오프사이드? 알경기 그거 전반전 끝난 거구나 와봐 와봐 편하게 자 이제 들어가요 저 자 들어가요 제가 60만원 딱 껴가지고 기분이 안 좋네 기분이 안 좋아요 저기 끄져라 이특 오케이 저 10만원 따겠습니다 오케이 아 이게 너무 중거리 슛을 안 하는구나 보니까 애들도 많고 패스하겠지 오케이 야 깨비 너브라이노 아 전에 지장 없는 골 던지골 오케이 너무 지장 있는 골 네 아 10 컷백 원툴련 진짜 아니 하루종일 컷백만 쳐해 안 질리냐? 네? 뭐라구요? 네? 넘겨라 이거 빨리 뭐하냐 잠시만 잠시만요 여러분 이거 설정 좀 극찬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건 안 막으시나 이거 아 씨 디코 팀 소리 꺼놨어 그 게임 이야기 어차피 안 해가지고 아 아 또 컷백 하겠지 아니 나 크로스 아 아 크로스가 12시 12시키지 아 아 아 다시 갈게 아 아 9시키 아까 오세블리랑 했을때 했던 크로스는 맞죠? 네 잠시만 아 아 뭐해 얘네들 수비 아니 모르수세요 규활씨 아니 오빠는 아마 진짜 못한다 그치? 아니 아니 난 아닌데 진짜 맞잖아 아니 이거나 막아봐 전성기 맨유스 시절에 패스 아니 주 얼마나 빨라요 어 확인 뭐가 저렇게 빨라? 확인 아니 자동차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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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는거임? 갈게 오빠 나 사이드충 나 크로스 크로스충 컷백 할거 다 알아 와 ㅈㄴ 멋있다 ㅋㅋㅋ 아까 나 했잖아 저거 참음으로 오빠 오빠 이제 나한테 안된다니까 와 잘한다 혹시 디코마이크 꺼졌나? 혹시 꺼졌나요? 오케이 아니 쓸데없는 건 안 배울래 기본기가 제일 중요해 와 나이스 또 사이드 갈게 이게 스루패스 사이드 안 막아요 올리고 아 까비 12시키 그냥 달리면서 받는 그냥 패스는 이제 가만히 있어 받지만 많이 밝아요 얘들아 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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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다 오빠 챌린지 2부 오케이 접수 와 근데 존나 잘한다 아 전화 매너 없게 하네 그냥 으헤헤헤 혹시 화났어요? 와 이게 구단 차이를 실력으로 이렇게 와 드롭 봐 잡게 어떡해 이거 막 막아야지 와 와 와 와 존나 잘한다 아 뭐야 어디갔어 오우 유파 히드롤 발동 1대0 타요 오세블리 먼저 갈게요 오케이 어 뭐야 상호야 왜 잘했어 상호야 아 너 우리팀 아니지 nast 와 좀만 연습하면 이 상호도 가 sales 그만 할 거 같은데 이번에 타요 어 어디 갔어 아 이번엔 접니다 네 맞아요 그 혹시 끝나고 피드백 한 번 가능할까 아이 구하라 너무 멋있었어 , onda님? Aussício 하라 나 이거 끝나고 피드백 좀 해줘 . 오빠 바로 볼게요 어? 언니 바스 탈게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나 오늘 스멜 오빠한테 다져가지고 이걸로 돈 좀 복구해야 돼 언니 얼마에 났어요 오늘? 나 육십 아 육십? 몰라 이상한 사람이 그때 PK 세탕 때예요 야 불리야 초대해 오빠 초대 보냈고 오빠 저번에 전래방으로 와 응? 아니 상호 형 여러분 다녀오고 있습니다 전반으로 끌게요 오빠 어? 봐주지 않을게 나도 오빠 나 우리 피 우리 지금 PK 세탁 째 거 알아? 우리 세 개 다 같이 하고 있는 거 알아? 우리 지금 개 미쳤어 지금 이번엔 유니폼 좀 알아보기 쉽게 야 흑과 백으로 가 아니 아니 나 한복 입을래 그러면 나 빨간색 입을게 좀 알아보기 쉽게 가자 어? 가자 레디 했어 하 진짜 하루 종일 같이 하네 진짜 불리야 남 좋다 같이 하니까 나도 재밌어 오빠 해보자 와 근데 QR이 잘하더라 나도 잘한다 생각보다 상호가 별거 없더라 아 상호가 어? 오 오 오 오 아 이런식으로 튀는구나 에르낸 크레스포 정말 움직임이 탁월한 공격수 아니겠습니까? 반칙 씨! 이게 왜 반칙이야! 최고의 공격수입니다. 배워왔다 반칙. 헉! 자 반칙입니다. 경기 초반에 옐로우스가 나오나 싶었습니다만 진짜. 너지! 그렇죠. 아 오빠! 아 나 저거 안 해야겠다. 아 위험하다. 자 따로 불러서 이 선수에게 경고를 줍니다. 아까 그 반칙에 대한 경고죠.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정말 놀라운 공격입니다. 다리 부수기! 금지! 동물적 감각으로 막아냈습니다. 아 저 키 나오니까 더 헷갈리다. 꺼야겠다. 이거! 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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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엄 대 엄이야 엄 대 엄 미하일발라 기회를 엿보는 폴란 야 야 야 수비를 주의해줘야 됩니다 페드로가 잡았습니다 크레스포입니다 어어어어어 패스를 받는 크레스포 그건 안돼 아 이거 차붐이었으면 들어갔다 그럼 차범을 써야지 차범은 아하 옥사이드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공 넘겨받는 랩 반장 굴리티가 공잡습니다 다음은 누굴까요 이런 도움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그대로 홀패스 도움이 될 것 같아? 아하 상대 공격의 흐름을 딱 끊어냅니다 아 수비능력이 로빙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케빈 폴란트 자 시선은 어느 쪽일까요 독일 축구팬들의 기대를 한 몸을 받는 아하 아 너무 아쉽다 좀만 더 침칫할걸 아하 모든 감독들의 원업이 굴리티 아 나 아 나 오늘 너무 아쉬워서 손이 기죄부대버린다 진짜 나이스 아 진짜 세탕이 개빡세다 진짜 날락의 터치 좋습니다 크로스 가나요 미달 아쉽습니다 아 좋은 상황이었는데 아르트로 미달 결정짓진 못했습니다 자 이 찬스는 잘 만들었지만 역시 마무리를 잘해야 또 골이 터지는 것이 축구죠 좀 침착하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 아니 저렇게 아니 맞짱을 또 이렇게 죽구라 할거면 아 정말 모든 감독들의 원업이죠 그렇습니다 역시 굴리티는 사랑이죠 저의 또 원픽이기도 하고요 응 아 대단히 빠른 차두리 대단히 빠른 차두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모세블이 너도 만만치 않다 이제 후반적으로 역시 제법이 진짜 역시 늘 아이보를 더워 역시 그치 나한테 형래 형래 시간 성당하는 속도도 비슷하고 일단 조금 더 팬들을 위해서 화끈한 후반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페드로의 터치입니다 크로스 찬스죠 음 고마워 나 지금 세탁이라 체력 이슈 진짜 나 지금 폰에 땀나 자 발락 지금 내 선수도 휘청머려 아 나 진짜 힘들어 다이스 공격하는 팀은 수비로 복귀를 해야 됩니다 자 끊어키기 이후에 재차 공격이 진행되지 못합니다 다이스 다이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상하게 다 line 으악! 아 묶었어! 자 수비수들은 이렇게 담대하게 끊어내야죠 미하일 발라 자 만들어 볼 수 있는 좋은 상황 자 찬스죠? 어? 아 나 체력이 따라서 못하겠다 체력이 좋은 패스죠? 어? 아 정말 부드럽습니다 야 불이야 이 정도면 골막을 직접 흔들 수 아니 너 축구 축구 사냐고 와 이렇게 잘하는 선수들이 정말 공침을 흘 수 있는 위치에요 아 의apper 중계실이 없는데? 최고의 수비수죠 실바 폴란티에요 한국 축구 최고의 선수 차범근 상황을 살피는 바난홀트 크레스포에게 풍가로챕니다 멋진 태클입니다 날락 동료들을 바라봅니다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분 남았습니다 아 너무 쎄 아 좀만 더 침착할걸 불리야 나 손 다 한쪽 올 것 같아 나 손에 땀이 너무 나 나 손이 떨려 진짜 날락 동료들을 바라봅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공 띄었습니다 네 아주 센스 넘치는 패스입니다 미달의 볼터치 패스를 받는 차 아 아 마창을 뜨자고 이렇게 할거면 아 쏘라이 잘못 눌렀어 S 눌러나 아 아 아 아니 백테클 저거 4형이야 너 진짜 미달의 볼터치 추가시간 3분이 주어집니다 방어 능력 대단하네요 피코 다이닝 패치입니다 오늘 피코의 몸 상태가 새풀처럼 가볍죠 아 자 리트 아 와 이걸 연장까지 가네 오세블리 역시 만만치 않아 강철 수비 강철 수비한 오세블리 역시 재농춤 공주 타혁 공주 진짜? 오빠 나 집중력 이슈 아 진짜 이 정도로 축구 한번 뛰는 게 낫겠어 진짜 아 없어 공격수가 최종 수비수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옵사이드입니다 손흥민 패스 길목을 완벽하게 읽은 인터스템 케빈 폴란트 케빈 폴란트 자 시선은 어느 쪽일까요? 자 아자르 살짝 띄웠지만 좀 낮았습니다 폴란트에요 알락 연결받습니다 다시 한번 키퍼에게 다시 한번 갈게요 아 오!! ㅇㅋ 아 너 뭐야 시 뭐야 왜 이슈을 눌렀어 왜 안 눌렀어 자 어디서나 결정지을 수 있는 램파드입니다 자 측면 플레이에 능한 바넌홀트 강철 수비 뚫을 수가 없다 화이 아 잠시만 아 전술 바꿨어야하는데 어? 너무 다 꺼져버렸는데? 잠시만 잠시만 불리야 네 잠시만 자동 그 다음에 개인전술 팀전술 포메이션 오빠 5초 줄게 오케이 간다 아 씨봐 확인 안 눌렀다 그쵸 이대로 해 아까 이걸 배우지 않았다며 더 어려워졌어 아 뭐야 역시 강철수리 아 진짜 창고리였으면 들어갔다 진짜 와 우리 왜 야 불리야 결국에 올게 왔다 와 승차의 신인데 저 사람 들어와 오른쪽이다 아 으아아악 경기 중단 근데 그 방향이 안나와 ㅋㅋㅋㅋㅋㅋ 진짜 웃음 ㅋㅋㅋㅋㅋㅋ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영 제곱이야 너도 만만치 않아 아아 아아 아... 으아악! 진짜...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악! 쫄깃한 승리였는데요 결국 침착한 마무리로 결정되셨어요 아 진짜 대화신다 진짜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타요 은승!!!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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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계속 개지렸다 여러분들 승부차기 까지가다... 와... 공식경기 타요 CK 승률 현재 100% 봤어! 뀨아 해냈어! 빨식아! 왜? 오빠 미쳤어! 왜요? 오빠! 승차! 그렇게 잘 막아? 난 보고 막아 네? 아니 보고 막아? 고마워 너무 잘해! 아니 진짜 승차 너무 잘해! 와 근데 오세불리에 그 강철수빈이 뚫어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 아니 근데 애들이 너무 황대리였어 진짜 맞아 공격만 그거 하면 되겠다 장윤님! 이즈 좀 가서 차고 아 그거 하면 될 것 같아 아 예예 진짜 잘했어 진짜 잘했어 와 진짜 미쳤다 그냥 승차 진짜 잘한다 진짜 보고 막아 미쳤어 아 만신고 지금 막은 안 하는 건데 진짜 와 드래그 백 좀 치는데? 진짜 느낌있게 하는데? 그 형 그 건배 맞지 요청 꽉 찼다 나 개국 용여라서 어떻게 하죠? 어떻게 거절해? 여러분 내가 복지 맞아 야 받는 요청 있잖아 받는 요청 있잖아 친구 아 오케이 했어 했어 아 진짜 잘 먹는데 잘 먹는데 나도 이 정도는 헌망한 거야 솔직히 너 아이디 뭔데? 김포 돈재유 내가 너한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뭐해 걸어주세요 아 친척 있는데? 아 친척 돼 있다 초대할게요 근데 저거 뭐지? 저거 약간 아 보여줄게 니가 지금 1세트 끝난다 어? 니가 지금 끝난다고 우리 이대형이야 지금 와 나 떨린다 피파4 첫 게임이다 여러분들 1대1 파이팅 파이팅 어디로 가면 돼 이거 뭐야 야 내 만식 있고 좋아 보이는데 저거 대한민국이거든요 그 만식 오빠 팀 빌려온 거래 어 대표팀으로 해야되는데 만식 오빠 대표팀으로 하네 대표팀으로 해야되는데 아 안돼 이게 뭔데 아 당신 선택하고 버티세요 아니 잠깐만 아니 나오세요 밖으로 내보내세요 확실히 방향 뜨는거 보니까 키보드가 헤드가 훨씬 편하고 어 훨씬 더 휴식각도 자유롭고 드리블도 마음껏 칠 수 있어 키보드가 그 패드보다 좋은게 슈팅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 슈팅은 더 유리해요? 네 중거리 슛만 유리하고 풀각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좀 유리하거든요 이거 빼고는 다 분리해요 다시 들어오시고 네 엄청 안 좋네 그러면 네 그래서 다 프로게이머분들도 다 패드 써가지고 맞아 패드가 처음하면 어렵다고 안 익숙해가지고 맞아 처음하면 어려운데 하다보면 키보드보다 훨씬 처음 시작을 처음에 한거면 패드로 시작하는게 나아요 음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상태에서 하는게 나아요 저는 그냥 끈은 바꿔줄게 아니 그러나 패드로 갔으면 계속 키보드 만지고 싶겠다 맞아요 그걸 버텨야 돼 가자 오? 좀 하는데? 오 어 좀 하는데? 빌드업 좋은데? 어어 뭐야 어어 어어 아니 이거를 어 뭐야 어 잠깐만 수비를 할 줄 모를 것 같은데 첫판이면 안 되죠 야 좋아? 오 좋다 좋다 한국 팀인데 좋아 좋아 앞으로 주겠죠 아 안 돼 꺼내요 천천히 뿔 돌려주면서 자 천천히 오케이 성룡이요 가다 어 어 어어어 뭐야 굿 와요 뻔하죠 어? 어? 아이씨 뭐야 아 어? 아 옥사이드구나 백정적인 기회였어요 아 지어트러워 실력파악 끝났다 오 힐플링도 잘 쳐 잘하는데? 갱기도 하고 어 유상철의 공간 그렇죠 김태환 빠르게 움직입니다 앞으로 주셔야죠 줄 데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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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상현오빠도 황경이가 알려줬다 했어 약간 속성가의 느낌으로 여기다 여기다 쏟 아 어 어 어 어 어 집에 아 뭐야 왜 우리 집에 지영이 형 왜요 어 어 근데 완전 조금 하는 느낌이 나는데 완전 홀만 그게 아닌데 저 피파스리 했다니까요 성룡이 형님 갑시다 성룡이 형님 갑시다 시원하죠 많이 잡다 잘해 이 팀이 키들에 있어서 정말 빠릅니다 오케이 공격할 때 다이나믹함이 독도있어 와 오 어때 피파스리즈 어때 조금 하는 느낌 나네 아 나잇 아 뭐야 아 이상 묻었어 키보드에 이거 오케이 오 오 오 오 지금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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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너무 딥하게 들어갔다 이거 아 레드 카드마저 선수 팔아야 돼요? 뭐야? 뭐야? 진짜? 아 뭐야? 개인기 치려고 하는데 지금 뭐 치려고 하는 거지? 아까 사포 뭐 한다고 한 거 같은데? 아 그건가? 자꾸 키보드 소리 연속으로 따닥거리는데? 옛날에 P3 때 잘 나가던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전략 설정 어떻게 해요? 꺾어주고 저도 몰라요 꺾어주고 앞으로 주고 두려워 두려워 한 번 더 주고 아 뭐야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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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꺾죠 크로스 올려주면서 젠트D 젠트D 아 뭐야 아 놀래라 아 놀래라 아 놀래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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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근데 이벼명이야 이벼명 우리는 꽃키퍼가 이벼명이야 일대장이야 근데 좀 하는데? 괜찮아요 주상철 좋아 뭐야 어 이거 아니 수비 따라오는 거 보니까 오세블리보다 일단 잘해 아 지금 큰일나 이거 잠시만요 여기도 근데 망맞지 않아서 왠지 전반전과는 또 다른 분위기의 후반전이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자 탔습니다 오? 코날도가 공받습니다 다음은 누굴까요? 아니 이게 역시 좋았죠? 와 지렸다 여기 아 뭐야 공 찰 때 잡고 차면 훨씬 좋아 저기서 한 번 잡고 찼으면 들어갔을 때 보이시죠? 왼쪽 차봉 선생님 반대쪽 올려주면서 헤딩패스로 자 쭉 들어가주세요 역시 역시 두리 형님 꺾어주고 크로스 와 좋다 오 와 와 역시 일대장 일대장 아 그래? 와 존나 아깝다 아 거기서 지렸는데 아 아 아 내가 너무 늦게 눌렀나? 아 뭐지? 와 동료들과 호흡을 주고받는 김태환 아 뭐야 아이고 귀염둥이 귀염둥이 친구들 귀염둥이 친구들 어 비었어요 이쪽 어 눈 아파 아 눈이 아프다 나왔을 때 눈 아프다 비었어요 공간 공간 비었 홍철 아 왜 쫄래? 아 에이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아 뭐야 거긴 뭐에요 어 김태환 빠르게 움직입니다 패스를 받는 차분 아 뻔하죠 달리기 키를 너무 많이 눌러요 아이고 달리기 키를 많이 누르면 잘 뺏겨 아 아 상대 선수가 붙었을 때 C 한번 눌러주고 길게! 이건 몰랐지 씨는 뭐지? 왼쪽 중지 선생님들 쳐드려 선생님! 어 뭐야 뭐야 이거 왜 까면 돼! 와우! 아 왜야! 아 왜 11대 10인데 힘이 되지? 밸런스 진짜 잘 찾아왔다 뭐야 내가 뭐 자꾸 개인기 쓰고 있는데 뭐 쓰는 거지? 아니 그래도 한 명 없는데도 괜찮아 아 그건 11대 10인데 그건 11대 10이야 어 뭐야 어째도? 맞아 Q 눌렀네 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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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Q Q Q Q 한 거 같아 침탈아 좋다 좋다 오! 2번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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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발씨! 뭐야 뭐예요? 오! 오빠 옛날에 P3 하면서 Q 누르는 게 습관이었나보네 근데 P3은 안 해가지고 R2 아빠 안 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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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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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맞아 옛날에 P3때 뭐 좋았다고 하대 어 어 아 역시 너무 엉망이네요 아 왜 한 명 없는데 힘들지? 그니까 한 명 없는데 아빠 안 와 아빠 안 와 아빠 안 와 없는 거 같지가 않네 오히려 수비 잘 해가지고 와 어 뭐야 오우 뭐야 역시 역시 두리 선생님 역시 두리 선생님 역시 두리 선생님 역시 두리 선생님 와 몸상 지린다 역시 두리 선생님 아빠 안 와 아빠 안 와 홍철 홍철 안수 오 오 오케이 오 아 솔직히 때려서 다행이다 아 나 ZS 눌렀는데 저건 ZS 눌렀는데 왜 안 된 거야? 달리고 있어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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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10 대 10인데 안 되지? 10 대 10인데 방향키가 안 안 그래 방향키가 이상한 데로 갔어 응 어? 방향키가 엄청 중요해가지고 그 선수한테 딱 줘야 돼 오빠 ZS 연습했어? ZS가 근데 뭘 했지 ZS 근데 나 안 알려줬는데 ZS 됐어 오빠한테 뭐야 빠른 빠른 패스 깔아 차는 패스 뭐야 뭐야 아 안돼 안돼 아 나 슈터벌 해보고 싶어 아 아 왜 안되지 이게 아 차미네이퍼가 움직입니다 공격 기회를 엿보는 김태환 어 야 여기도 엄대 어민인데 진짜 말해보고 싶다 여기도 완전 지금 근데 10 대 11이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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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잠깐만 저거 최장 아니야? 굿굿굿 나이스 수비 나이스 수비 와 아 아 아 아 약간 저렇게 한 명 공격수 두 명하고 수비수 한 명 남았을 때는 들어가고 있는 공격수한테 가면 돼 수비할 때 하지만 일단 기어갑니다 오 오 스태스 있어 와 좀 더 아 뭐야 왜 아 아 안되는데 아 아니야 이제 15분 남았어 메스 아니면 어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만신호파 승차 Dual rina 스티스 Scott 지금 전 두 번 쓰레딱에 그냥 방향깨만 눌러도 와가지고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ㅈ 됐다 안 돼! 안 돼! 안 돼! 와 나이스! 역시 히아미구! 와 이거를 승착하나? 승착할 것 같아 왠지 아 요랜데 안 돼! 안 돼! 수비 좋다! 수비 좋다! 아 승차다! 와버렸다 시프트 누르고 망설이 아시나? 보조비터! 오! 파울! 오! 졸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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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수비 잘해! 만신고파 수비 잘한다! 왜 안 쳐? 살짝 렉! 좋았는데! 와 이거 될 뻔했다 진짜! 손! 손! 오! 한 번 더! 프로 빨리! 윤석열! 와! 그 시간인다 그 시간! 아 뭐야! 아 왜! 끝났다! 끝났다! 끝났지 뭐! 히스 불겠지! 어 어! 됐잖아! 아 근데 10일 때 10을 골 못 넣었네! 가보자! 권상균! 와! 이거를! 진짜로 왔어! 아! 아 왜! 아 왜! 이 오빠! 모른다! 이 오빠! 모른다! 차고 하는 것도 모르겠지! 모를 거 같아! 이 오빠! 그래도 하네 이제 어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렇지 그렇지 오히려 좋다 오히려 이거 지금 심리전 되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아 이거는 완전 까비 아니 서로 보고 막는 거 아니야? 가운데 넘은 끝 넘은 끝 넘은 끝 넘은 끝 저런 픽이 나와버리거든요 오! 다이스! 와! 상대팀은 이럴 때 정말 짜증나죠?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구석으로 차는 바위가 이 볼 때마다... 다이스! 어... 넣으면 돼! 키퍼와 또 키퍼 아! 와 개 미쳤다! 아! 아!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쉽다! 잘 싸웠다 대한민국! 아 이거 잘했는데... 부족한 골 결정력!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숙제 이 아래... 잘 있었어 그래도 잘했어 오빠 와... 잘 싸웠다 대한민국! 화이팅! 나 투표를 제대로 한 번도 못 해봐가지고 자 10대 11로 이 정도면 잘 싸운 거야 대한민국 맞아 맞아 너무 처음에 강퇴당했어 아니 뭐지 퇴장당했어 5대0으로 졌어도 너가 대한민국이라서 아무도 욕할 사람이 없다 아... 저 갈게요 하로 오케이 넵! 화이팅! 궁금한게 상윤호랑 조금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상우 오빠? 상윤이 상윤이 상윤 오빠? 우지님이 그렇게 잘해? 상윤이 상윤이 보다 못하는 사람 없기 쉽지 않은데? 상윤오빠보다 못하는 사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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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으음... 수신이랑 한번 해봐야겠다 가자! 우리 가자 우지리! 슈퍼 챌린저라고? 우지리는 그... 나보다 티어가 한 단계 정도 높아 한 단계 두 단계? 가자 가자! 근데 여러분들 펜커에 티어표 나와있다는데 저는 티어표 이제 안 보려고요 네 그냥 할 겁니다 모든 다 가자 아 나 진짜 나 3일 안에 오세블리 꺾는다 정식으로 아니 오빠 슛만 차는 것만 알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슛을 못 찼어 오세블리님도 잘하던데? 그냥 오세블리 만만치 않아 수비를 내가 봤을 때 아프리카에 수비 제일 잘해 못 들어 저거 참 원창현이 와도 빡셀 줄을 몰라 오세블리 아니 그게 아니라 야 끼끼야 네 오빠 너 큐를 놀라 침투하는 거 아니야? 피 빡셀 어 뭐야? 야 뭐야? 뭐야? 나이스 이거 어때? 그냥 저렇게 오빠 강 나오면 그냥 대각선으로 때려버려 뭐야 이게? 슛은 그냥 때리면 들어가 맛 좋아? 어 뭐야? 나 조화가 왜 나와? 아 오케이 오케이 야 뭐야? 뭐야? 아 그리고 약간 이런 게 있어 피파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와 뭐야? 공격하면 잘 들어가 무조건 가서 때려버려 어 뭐야? 저기 어떻게 돼? 시작했을 때 아직 선수들이 자리 안 잡은 상태에서 그냥 우리 공격수가 뚫고 가버리면은 좀 애들이 어리버리 해가지고 좀 더 잘 들어가 알았어 보여줘 와 잘한다 멋있다 실제 축구도 잘하시네 오빠 제대로 한다 와 뭐야 어떻게 하는지 플레이 둘 다 잘해 오케이 파악 완료 파악 완료했어 오케이 파악 오케이 나도 알았어 오빠 제대로 한다 오빠도 할 수 있어 오빠도 할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어? 나도 파악했어 지금 둘이 뭐 영혼의 라이벌이야? 둘이 약간 실력이 비슷해서 응 아 Q 한 번만 누르면 침투한다고 아 그래요? 그 피파 오빠 피파3 때는 Q 누르면 막 큐부스터하고 막 오빠 그런 거 하려고 한거지 어 그거랑 침투 피파4는 그냥 한 번만 누르면 들어 아니 다른데? 그쪽 방향으로 아 그거 누르면 애들 침투시킬 수 있어? 침투시킬 수 있어 왼쪽 검지 어 안 뺏기는데? 방향으로 그런 다음에 스루패스하면 되겠구나 어 누른 다음에 스루 와 뭐야 와 나이스 정체 풀었다 와 뭐야 와 뭐야 뭐야 진짜 섹시해 엇가도 당해본 놈이 할 줄 알아 와 대박 어차피 나 볼만한데 여러분들 게임 뺏기 그렇게 또 공 많이 나와주면 реtaa 痩나 잘한다 암만 재미있다 보는 거 아트드 아트 실제 축구 경기같은 그러니까 아직 25분이야 근데 와 우즈리 비키니도 했어? 가야겠다 어차피 어딨어요? 걸 conductor 우리 jun 우즈리 비키니 지웠을껄? 공지에 있었을껄? 와 우진이 개멋있다 우진이 잘 떠준거 처음인데 우진이 잘해 우진이 P3때부터 한 10년 했다던데 6년인가 10년? 장난 아니다 뭐야? 뭐야? 뭐야 진짜 대구 안 건드렸어 아 진짜 옷가 심하네 어디로 탈거야? 난 가운데 자 무조건 가운데 맞아? 어 여기잖아 아 알았는데 나이스! 이게 바로 호도시 아직 아니 전반 30분을 5불로 갈게 와 30분인데 5골이 났어 그거 농구야 지금 가자 이거? 전반질에 5불로 터진거 실화냐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 뭐야 진짜 췯췯췯췯췯췯췯췯췯 visiting 뭐 뭐야 방금? 아 아 몸싸움 괜찮은데? 이기릴 만해 이거? 이길수 있어 아 compare plays 고요하다. 좋다! 개인기 멋있다. 와, 아깝다! 호도시 있는데 호도시 에덱할려면 어떡하냐? 들보았잖아. 호도시 에덱 안되지. 둘은 거 달달해. 그런데? 둘이 뭐야? 맞방이가 요즘 여러 여자들한테 좀 끌리고 다니네. 나가, 그렇지? 잭끼 너도 관심 있어? 왜 웃기나 봐! 아니 아니 아니! 그날 바빠가지고 야 뀨뀨야 응! 너도 혹시 박사장 아니? 안 한대 어어 알지! 박사장 소개팅 시청하는 거 어때? 안 한대 안 한대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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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반절에 없는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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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리하고 있어요 그날 시간이 안될 것 같아가지고 언제 하는지도 모르는데 아 못 넣어 못 넣어 그날 친구 생일이래 아니 왜냐면 그날.. 어 그날 안될 것 같아서 어색한 것 같아 내 느낌이야 지금 나 지금 골을 타고 있어가지고 골 많이 넣어야 되거든? 오! 좋아? 오! 잘한다 아니 우지 이 짜포도실은 뭐하려고 근데 궁금한 게 이 두 명 두 다 같이가 비슷비슷해? 어.. 맞박이가 조금 더 비싸 두 배 정도 비쌀 것 같은데? 어 그래? 근데 이 정도면 잘하는 거잖아 우지리가 맞아 뭐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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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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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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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우와 장난 아니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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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슉슉슉하니까 골 돼있어 저기 약간 빠르게 빠르게 해가지고 상대 수비 꼬이게 한 다음에 골 넣어버린 저게 아이콘 발록인가요? 그냥 그냥 발라 아 그래? 아이콘인데 왜 저렇게 하는지 아이콘인데 왜 저렇게 하는지 골로로 갈게 잘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축구2네 우리가 하던 거 축구1이고 나랑 오세블리가 하던 건 축구3 나는? 너도 축구3이야 나 진짜 비슷해 비슷해 동폭력적이야 너 와 나 진짜 이번 주 쉬는 날 와이프한테 방송하는 척하고 진짜 피파 하루종일 연습해 와! 아 까비 이거 들어간 건데 민머리라서 못 넣었나봐 이거 왜 그런 했잖아 뭐라고? 아 그런 건 없나? 되게 헌신적이라는데 민머리라서 야 삐오이 키지마 미끄러진 거예요? 머리 때문에? 좋아 또 그런 게 있나보네 졸라오게 오 우와 멋있다 실수한 거 같은데 거지 너무 억가 노린다 아니 이거 진짜 안되지 안되지 나 둘 다 잘 살아다 상윤이랑 그 만식이 키보드 무빙 보다가 패드 무빙 보니깐 되게 부드럽네 부드럽고 드리블도 왜? 내가 할 땐 좀 이상했어? 키보드를 각도가 근데 오빠 쉽게 잘하던데? 몇 개 없어가지고 우와 어우 시키고 안나왔어 큰일 났다 몇 가지 반대? 자 뭐 존나 잘한다 졸던 이번 거 아니야 이거? 위험한 상황 다 내려왔어 다 내려왔어 다 내려왔어 아니 와빵이 왜 이렇게 잘해 아직 안 끝났다 둘 다 약간 스타일이 비슷하네 빠르게 빨아 내려왔다고 안 끝났어 응 컷 저 이미 패드로 하는 중이긴 해요 체크했지 될건데 오케이 어 어떡하니 잘한다 끝催어 잘한다 뭐죠 지금 여깄게 또 보여요 한껏 더 나오죠 그 같이 오케일이죠 어색한 뭐 뭐 뭐죠 뭐 와 뭐 어 어 어 되죠 우지 어 어 어 안 돼죠 뭐 이걸 애교를 간다고 가지고 딸 가지고 우진이 급할 수 밖에 없죠 어떡해? 좋댔지 뭐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아니야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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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끝났어 압박 존나 하죠? 압박 존나 하죠 우진? 안 뺏기죠? 안 뺏기죠? 아우 진짜 어떡해 어떡해? 우진이 뭐 캐릭터 밑에 뭐가 깔려있네 바라보고 있는 방향 밑에 약간 선수 있는 거 표시하는 거야 까비 이걸 애교가 왔어 애교 간다고? 근데 이게 1세트래 1세트 뭐? 이게 1세트라는데 1세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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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진짜 너무 재밌었다 보는 거 애교 간다 아쉽다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이제 볼타 가는 건가? 네 이제 볼타예요 볼타라고? 볼타 나 아까 해봤어 어 아니 오빠 잡은 건 엄청 잘 나 볼타는 좀 해 그래도 볼타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풋살이야 우리 포메이션 어떻게 할까요? 포지션? 어? 볼타 안 해 볼타 안 해 아 잘 몰라 볼타 안 해 근데 내가 수비하는 게 나을 거 같아 왜냐면 아 나 근데 나 공격수 좀 좋은 거긴 한데 아니 오빠 잡은 건 엄청 잘 하던데? 그치? 아까 보니까 어 맞아 맞박이가 수비를 잘 하더라 보니까 초대 왔어 뭘로 가지 우리? 초대? 어 이 패드 사놓고 왜 안 씀? 저거 아 포메 빨리 정해야겠다 아 아 볼타 수비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되긴 하는데 2, 1, 1로 가신죠 일단 아 그래 그래 그게 나 2, 1로 가고 오케이 오케이 어 군두군 초대 좀요 오케이 전재형님이 해주실 거 같은데 아니 오빠 내가 조사해줄게 저기 없나? 나 한번도 안 해봤어 시연어 시연 애국룡 내가 갔다 올게 언니랑 저랑 수비 갈까요 그냥? 네 근데 나 진짜 수비 저번에 엄청 그렇게 하긴 했어 자신 없긴 한데 한번 해볼게 내가 수비할게 수비 2명 가야 되는 거죠 지금 공격 2명 가는 게 낫지 않아? 그럴까요? 응 아니면 차라리 그냥 수비로 하고 저희가 올라가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와 와 와 뭔가 화려한데? 오 오빠 선수 관리에서 나? 선수 관리에 그 선수 들어가 있나 봐봐 만식옥 아 아 잠깐만 선수 관리에서 뭐? 선수 들어가 있나 봐봐 공격수에 공격수 있는지 없는 거 있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누구 누구 있는지 한번 불러주실래요? 저 박주영 고정훈 차범근 유상철 기성용 오케이 오케이 아 들어가있다 들어가있다 공격 2 수비 2 공이 수익하자고? 그럴까? 구지를 공격할래? 온게는요? 나 수비할게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저기 그 맞방이 수비 잘하는데 맞방이 수비할 때? 만식옥아 이거 옆으로 가면 돼 우리 오른쪽으로 어 오케이 오케이 두근두근 왔어 가보자고 오케이 가자고 어떡해 나 공격수야? 오빠 공격수? 나는? 수비수 만식 오빠 수비수 나 왜 수비야? 공격하고 싶어요? 어 아 애매하네 들어가서 마이크 오케 오케 어 마이크 yerde revealed 봐봐 보lay 아 이렇게 besten 아 여기서 끌 수 있다 믿어봐 이른 밑에 끌 수 있어 저건가? advance 이것 좀 맞아 오더는 우즐이 씨가 다 해줄 거야 맞아 근데 그 만식 오빠 공격하고 싶다는데 아 상관없어 해 잘 몰라 처음 하는 거라서 그냥 하는 대로 따라갈게 이거 단판 아니지 볼판이지 이게 끝 이게 마지막 세트예요 1세트 마지막 판 아 2세트가 또 있구나 네 이스피드 2대 2 경기 숫자 X댄다 난 누구야? 난 손 소원윈 우리 손 우리 흥 우리 민 아 뭐야 이거 공격 3명이야? 에? 누가 수비 1명에 미즈필더 1명인가? 경기 시작합니다 오늘 명경기가 나왔으니까 이랬습니다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좋아 찔려줄게 아 아 뭐야 좋아요? 까비 까비 괜찮아요? 오 오 나이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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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 까비 어 까비 어 까비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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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존재형 존재형님 오 가 가 아 뭐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빨리 있어? 와 나이스 이거 키포가 개잘해 키포 뽑기 잘해야돼 은근히 콜러 넣기 어려워 이거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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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상우 오빠가 저기 골킥 골격수야? 오케이 굿 굿 아 수비 잘한다 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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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 가자 우지라 해 우지라 해 올라가 올라가다가 좋아 좋아 아 까비 아 까비 잠시만 아 나 키포랑 지금 구비 구비 중 다 내려갔어 어 좋아 커팅 좋아 저기 우지기 어 둘이 해 둘이 해 둘이 해 둘이 해 아 괜찮아 안 돼 안 돼 제발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상윤 오빠였어 어차피 난 루니만만 갈게 루니만 오케이 좋아 어 뭐야 아니 앞에 있었는데 몸빵을 안 해? 가자 가자 다시 해도 확실해 다시 하면 돼 나 나 올라갈게 이게 뭔가 뭐야? 저게 뺏겨? 어 아 아 더 잘해볼게 오케이 들어갔다 오케이 이거 어떡해 아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불타올리 꿀 잘 들어가요 지금 저기 불 들어오면 잘 들어가 응? 아우 선수들 조급해 하필호가 처음이었는데요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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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로 선수 대로 선수 대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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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아 이겼다고 이겼다고 어 이제 오케이 아니 가 가 가 가 가 뚜벌이 때려 오채라 때려봐 나이스 아아! 잘 들어가 안 주려고 안 주려고 뻘 돌린다 아 가봐 아 내 안경 돌려줘 보면 해 나 여기 오와! 아다리! 아다리! 아 비디었는데 헤딩 가벼운 상롱발 아 왜 이렇게 달라 상롱발을 그렇게 잘해 상롱발 공격수 상롱발 공격수야 상롱발 올릴게요 올릴게요 자! 파워바비 아직 전반전이지? 네 전반 피보가 피보인지 어떻게 알아? 그 이름에 빨간불이 켜져 말해줄게요 공수상 시작합니다 아직 장기 반이나 남았습니다 아직 반이나 남았어 해줄게요 됐다 까비 나이스 이거지 좋다 좋다 안 돼 나이스 나이스 저게 피보야 막아야 돼 조심해 조심해 우리도 피보야 배스키 테크 맞 걸어도 돼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봐 오빠 marché 가 가 가... 나이스 나이스 해 해 오빠 다비 다비 좋아좋아좋아 저만해 좋다 좋다 아깝이 아깝습니깐 어 좋다 수비 좋다 너 여기 돈 떼요 혹시 어 아앗아앗아 아깝이 아 진짜 너무 아쉽습니다 아 공격수만 슛 되죠 아 집도 몸이 안 풀려는 거고 아수미 아니야 아니야 이럴수. 진짜 3시간 있어. 왜 이럴수가 얼마나? 그럼 피기면 어떻게 돼, 근데? 볼타? 우선 이겨야 돼. 저기서는 슛. 쉽지 않아. 나이스. 나이스. 자. 자. 여기. 기회도 있고. 아, 파디! 아. 야. 굴라잼했다, 이거. 어, 내려와줘, 내려와줘. 이게 개꿀잼이라니까, 이게 메인이야. 굴라잼인데, 이거? 이거 굴라잼인데? 아, 안 돼! 와, 절대 빠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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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저기 1분? 2점 더 따야 돼. 최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저 앞에 타러올게. 어, 어, 어. 어? 어? 아니 왜 있어? 아니 왜 있어? 왜 있어? 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걸 이렇게 해? 물자 왜 이렇게 잘해. 올라갔다 온 거지 우리 공격할 때. 저기 뒤보다. 아아. 우와. 어 뭐야. 아직 미쳐. 가능할까? 어 어 어. 아니 아직 몰라 아직 몰라. 빡빡. 맛있어. 큐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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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수살로 그렇다. 어? 어? 됐다 됐다 됐다. 우와. 놀랐다. 이건 어쩔 수 없어. 빨리. 오늘은 저 선수의 날인가 봅니다. 아 안돼 뭘 타. 쉽지 않다. 어렵다. 아 이게 뭔가요. 연구다운 모습을 보여주세요. 미스티아노 로널드. 아니 진짜. 아니 연구냐고. 뭐야 이게. 까비. 이게 뭐죠.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 우와.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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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그 팀 팬답네요. 재밌게 하다 근데 이거. 그치. 재밌다 이거. 보레타워. 야 저. 야 웨인 룬이 저거 누구야? 메시언? 와 내 꽃 넣었네. 사운드 봐요. 개 지린다. 이제 2대2인가? 재밌게 하다. 이제 2대2. 오케이 오케이. 이제 2대2. 아 근데 볼타 재밌다. 그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뉴스에요. 여기. EA 스포츠. 지금 이제 1세트 끝난건가요? 네. 1세트 끝났습니다. 오케이. 또 볼찹시다. 일단 안해봐서 좀. 그. 좀. 벨북인거 같나요? 아니 진짜 개 황벨이에요 지금. 아 황벨이라고요? 미쳤어요. 아니 볼타 괜찮아요. 볼타 괜찮아요. 우리 너무 잘하는데 볼타? 어. 내가 내가. 내가 처음 해가지고. 몰랐어. 근데 재밌었어. 진짜 재밌어. 아.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아.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2대2 갈건데. 네. 일단 저희 그. 의견이 일단 2대2를. 저랑 상윤이랑 같이 있으니까. 저랑 상윤이니까. 2티어랑. 3티어 한번 가시고. 2티어 3티어 한판. 그니까. 1티어 4티어 한판. 이렇게 저희 한판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제 4판이니까. 그쪽에서. 라인업 한번. 티어 티어 정해주세요. 뭐라는거야. 나 잘 몰라 오케이. 어. 껴아라. 네. 형 한판 한판만 하고. 1대1 나오면 해결할래? 어때? 너무 오래걸리니까. 어떻게. 3판 있었어. 지금 점검 한시간밖에 안 남았어. 점검 한시간남았어. 3시간남았어. 그러면. 히들룰로 두판만 갑시다. 어때요? 히들룰로. 어차피 쉽게 아니니까. 히들룰로. 히들룰로. 숨겨진 룰이 엄청 많네요. 그러니까요. 히들룰로. 때문에 어쩔수없이. 시간 있어요. 시간 있어요. 그럼 1티어 플러스 4티어 한판이랑. 2티어 플러스 3티어 한판 갈게요. 동점 나오면. 볼타 해결인가요 또? 동점 나오면. 볼타 해결 받는거죠? 이렇게 하는게 될거 같아요. 괜찮으세요? 네 빨리 하셔도 시간이 없어서 네 오케이 아니 근데 그쪽에서 만약에 1티어 2티어 이렇게 하면은 우리 팀이 너무 맞박이랑 저 팀 존나 좋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벨븐 같으면은 1,2티어 묶고 3,4티어 묶어도 되긴 해요 그쪽이 의견 말해주세요 어 그렇게 해도 되요 의견 말해주세요 1,2티어 아닌데 왜냐면 팀이 너무 좋으니까 어 저희가 괜히 그러면은 어 팀 사근데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1,2티어 3,4티어 갑시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1,2,3,4로 갈까요 그냥? 어 거기 괜찮으세요? 왜냐면 5세불린다 팀 좋으니까 3,4로 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그럼 1,2티어 한판 3,4티어 한판 갑시다 네 그럼 사다리로 제가 그거 대신 정할게요 네 볼타만 안가면 됩니다 볼타는 개처발려 이거 안 근데 여기 지금 다 약간 현질 적당히 다 하신 분들 아닌거죠 볼타 지금 개박살 아 근데 저 구단이 너무 높아서 제가 1경기가 3,4티어고 2경기가 1,2티어입니다 오케이 야 그럼 뭐야 나랑 타워야? 네 맞아요 맞아요 야 내 걸로 하면 돼 괜찮아 야 마시야 너가 오더만 잘 내려줘 상은이야 그러면? 나 오더 몰라 화면이 안 나오잖아 그쵸 화면이 안 나오잖아 그쵸 화면이 안 나오잖아 화면이 안 나오잖아 상은이가 내 팀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뭐가? 기완언니 오세블린 팀으로 하면 돼 상은아 언니 드롭바 있잖아요 2,3,5번으로 와 야 마시가 팀 네 걸로 할게 안 나? 어 내꺼가 좋아 야 그리고 마시가 어? 우리 볼타가면 안 되거든? 여기서 이겨야지 어 너 뭐고 졸 땔 수도 있어 뭘 들어가 돌탁하면 진짜 농구 나올 수도 있어 이게 진짜 이미 나왔어 이미 남았어 돌타 여기서 이기고 이 다음에 이기고 끝내야돼 오케이 오케이 야 그리고 오세블린 존나 못한단 말이야 또 들어가 있어 마이크에 오세블린 나도 잘 못해 내 문제를 나도 못해 그럼 우리 누가 잘해? 잠시만 어 나 왜 기본 전술이 이걸로 돼있지? 아 휴대 좀 해줘 어 잠시만 너 닉네임 뭐야? 애국용 친출을 따로 해야 될 것 같아 잠시만 야 그래 재미로 하는건데 님들 뭐 밸런스 촬영하고 있냐 4대3이면 밸런스 좋았던거지 너 뭐 디파이 가지마요 여러분들 그래 닉네임 뭐라고? 나 애국용 애국용? 나 오랜만에 이렇게 해도 재밌는데 왜 아 차봄토비 맞아요? 가 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손흥민 톱으로 돼있던데? 바꿔줬다 그랬는데? 나 초대가 안왔어 잠시만 나도 아직 안 들어갔어 됐다 왔다 왔다 가보자 니 팀으로 할거지? 응 아 이거 기본 전술이 돼있네 이거야 오케이 가보자 어 클럽팀이 아니라 대표팀인데? 뭐라고? 아 됐다 된거지 이거? 근데 여러분들 계속 CK인데 기본은일 하고 있는데 전 애초에 팀이 없어요 뭘 계속 그렇게 말해 왜 그러는거야 아 클럽팀으로 하는게 맞아요? 대표팀이 맞지 않아? 오케이 이걸로 가보자 응 하아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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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소리 좀 꺼요 삼근리 야 선생님들 다 존나좋거든? 하아 무샐 sinon 하베르츠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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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퇴 슈퇴 아 너무 셌다 그치 아쉽다 오케이 슈퇴 아 뭐야 이게 왜 이게 왜 이게 왜 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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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디디에 디디 눌렀는데 진짜 미안해 미안해 후렴 두번 뭐야 후렴 두번 야구인줄 알았어 누구나 지금 사람이냐고 전개해야죠 크레스포 움직이는 하베르츠 오 좋다 차범근 공잡습니다 케빈 폴란트 뭐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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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려 형 램파드가 골 잡습니다 다음은 누굴까요 크레스포입니다 오 나이스 정말 움직임이 탁월한 공격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골언서 움직임 만큼은 최고의 공격수입니다 아아아아 오케이 C도 나쁘지 않았지 좋았다 좋았다 자 전개합니다 램파드 좋아졌다 봐봐 아 부숴봐 저기는 어떻게 차 왜 소녀야 왜 갑자기 소녀냐고 나 원래 나 발이 좀 이상한데 다쳤나봐 아까 아까 풋살하다가 다음은 누굴까요 자 피지컬이 좋은 비달 한 번에 쓸어 담습니다 절묘하게 들어갔습니다 없어 없어 실사라 없어 굴리트가 움직입니다 굴리트 무시무시합니다 더군다나 양발 피커에요 아 그렇죠 어느 위치에 갔다라도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주는 온라운드 플레이어죠 가자 가자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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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함이 필요합니다 아아 아 그래도 시도 괜찮았잖아 좋았어 좋았어 이 씨마라 아니 시도 좋았잖아 알았어 다음은 blij트 지금 부심이네요 오케이 야 올려봐 올려달래 뭐 야 이게 야 공주다 저기 오셈블링으로 지금 똑같애 지금 아니 좀 심해 여는 쟤도 똑같다고 너 쟤랑 티베봐 키패스를 시도했습니다만 인터셉트합니다 그만 슬루 아 아깝다 아 이거 승부차게 할 것 같아 걱정하지마 승부차게 씬 내가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아 아깝다 야 그래도 지금 골 결정권을 우리가 갖고 있다 아 당연하지 오 오 슛 슛 슛 슛 아 아 아 아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어 아니 뭐야 니가 한거야? 아깝다 어? 어 뭐야? 잠깐만 글쎄 어 뭐야 괜찮아 나 빨라 나 빨라 가이다 잘했어 잘했어 오우 가 역공 역습 알아서 가봐 패스 해 가 가 비켜 비켜 어 됐다 야 패스 할게 수도 그릇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그릇 띠띠띠 좋았다 좋았다 어땠어 어땠어 젠나 좋았어 어 모든 감독들의 워너비 굴리트 가방 가방 앞으로가서 간다 또 어 뭐야 뭘 아 그냥 니누아 저기 길려고 했잖아 왜그래 더 난데 이러면 다요? 시도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 좋았다 아 야 너 옵사이즈 옵사이즈잖아 지금 괜찮아 코너킥이야 나 코너킥이 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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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앞으로 와봐 패스로 줄게 뭐야 어? 다시 한번 괜찮아 자 올려줘야죠 어? 아 더 더 더 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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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공 나갔었잖아 씨바 어 아아악 왜이렇게 왜이렇게 자 아자르 적절한 타이밍에 골치였습니다 네 아주 센스 넘치는 패스입니다 아냐 걱정마 졸라 빨라 우리 선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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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라 빨라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다 뺏어 다 뺏어 웃기지마 어 어 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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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냐고 하하하 된다 응 미달의 볼터치 여기다 자 처범근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가봐 올려줄게 올려줄게 아스 가 해봐 해봐 자 박선 투입이 필요합니다 아 뭐야 아 뭔데 이게 공에 번쩍 서에 번쩍 패드로 야 아 맛있어 내 선수들 팔아 안된다고 이러면은 탱크당한다고 왜왜왜왜왜왜왜 야 버텨 버텨 좀만 버텨 야 앉아있다 야 만시간 공 돌려 왜왜왜왜 오케이 오케이 뻥 뻥죽꾸로가 뻥죽꾸로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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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시절 메태로가 야 돌려 야 공 잡으면 뻥차 시간 버텨 점심시간 끝난다 뻥죽꾹 뻥죽꾹 뻥쳐 점심시간 공 끝난다고 야 끝난다 이제 끝난다 이제 좀만 버텨 좀만 버텨 오케오케오케 랜팟 오 뻥차 뻥차 좀만 뻥차 점심시간 공 끝나 괜찮아 좋아 좋아 이야아 이겼다 이겼다 이게 축구다 어 좋았다 좋았다 어 야 세호야 이게 축구지 어때 우리 찰떡이었다 우리 인정? 그러니까 아까 골 넣은 게 개질였다 야 좋았다 좋았다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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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 잘했다 아니 8천억짜리 선수로 뻥축구하고 있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우리 할 거 다 했어 진짜 아 진짜 다 했어 우리 만신아 이대휘 존나 재밌지 아 존나 재밌다 이렇게 하니까 존나 재밌다 인정해 그래 이거 존나 재밌다니까 아니 우리 합 잘 맞아 둘이 합 잘 맞아 근데 근데 아까 존나 세게 차더니 갑자기 나중에 소녀씨댔어 아 이게 디디 하려다가 게이지가 쉽지가 않네 아니 갑자기 존나 살살 차 근데 나 오늘 새로 산 액박패드 와 더 잘할 수 있어 아 맨 처음에 존나 세게 차더니 갑자기 왜 갑자기 소녀가 됐냐고 그니까 아 여러분들 경기력이 쓰레기인데 저 계속 이기고 있긴 해요 지금 승위를 100% 해요 지금 아 빡이한테 쳐다 코 나왔어 슬라야 나 초자 좀 오 저기 아 저 밑에 있구나 와 개 지렸대 자 골차가 됩니다 찼습니다 자 좋은 패스에요. 골 막은 핸드입니다. 우리 우즈로 걸로 보면 되지? 어. 아무.. 야 우딜아 너 걸로 할래? 뒷팀으로 할래? 나는 둘 다 좋아. 아씨 아 왜왜왜왜 아 누구 걸로 보지? 나 둘 다 좋은데? 아니 근데 내꺼 선수 존나 좋지 않냐? 그냥 탱키라니까. 다음에는 세워져. 존나 세. 존나 세던데? 아니 개박살 낸다니까 그냥? 아니 존나 웃겨. 툭 챙기 가면 나 밀려놔야지. 어. 공 바로 뺏을 수 있어. 오케이용. 어 갔다와 갔다와. 차돌이가 개 지린다니까 그냥? 차미네이터 차미네이터. 오케이. 근데 차미네이터 그거 알아? 차 보고 있으니까 아빠와 나도 있음 인정? 아 맞네 시너지가 두 개네. 어 아빠와 나도 있어. 근데 차미네이터 그거 알아? 하하하. 가자. 시작한거야 이거? 어. 아 뭐 벌써 시작한거야? 근데 아빠 여기 존나 잘 할거야. 너 너 너 누구 걸로 봐? 나 뀨아리꺼. 우리 선생님이 우즈를 걸로 볼게. 나 그럼 우즈를 걸로 볼게. 뒤트로. 위로. 아 피파 존나 재밌다 여러분들. 같이 하면 존나 재밌다니까 이거. 괜찮아. 아 여태까지 나 스터만 했었거든. 아 확실히 여러분들 이게 딱 그거네. 1대1 게임 하다가 막 팀 게임 하면 재밌네. 오케이. 좋아. 자체가 재밌네 이제. 좋다. 좋아. 오 뭐야. 저거 뛰어서 주는거 뭐야? 아 까비 까비. 아 까비 까비. 뭐야 저거 어떻게 하는거야? 오우. 이거 보자 팀을 위해서. 오케이 이거 이거 해야 돼. 막셋 가면 안돼. 막셋 볼타지. 아 볼타 못하겠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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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더비 뭐에요? 큐더비. 자꾸 내려간다. 위험하죠? 사이드. 사이드. 오케이. 나 여기. 오케이 막았어. 오케이 막았고. 좋아. 아 근데 보기 좋다. 큐알이랑 우진이 인정? 나 오늘 돈 더 뜯기면 안돼. 돈 더 뜯기면 안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늘 스며마파치. 어 괜찮은데? 아 눈이. 눈이 저거 하셨는데 이제. 가자 가자. 사이드 달릴게. 사이드 달릴게. 여기 남자 남자일거 아니야. 오케이 좋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어쩔 수 없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우. 오케이 오케이. 남자 남자보단 여자 여자 이게 좀. 오케이. 난 여기. 꽃받치 좋지. 그치. 안 돼. 오케이 안 되고. 와 나이스. 오 좋아 좋아. 오 좋아. 아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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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오케이 오케이. 뭐야 뭐야. 나 여기 큐떡. 아 제발. 아흐. 아흐. 나 여기. 오케이. 아흐 침착해. 오 뭐야. 좀 더. 나 그렇어? 아 까비 있어. 괜찮아. 아 없어 아니었네. 어우. 오케이. 한번 갈까? 올라? 올릴래? 그냥 올릴까? 아 올려 올려 올려. 여기 앞에.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따라가는데. 굴렛트 아픈데? 하나 둘 셋. 야 굴렛트 아파. 어 십자가 떴어. 아. 야 굴렛트 아프다고. 십자인 내 거 딱 했나봐. 오. 아 너무 아쉽다. 까비. 오케이. 왔다 봤는데. 아 좋다 좋다. 핫 좋다. 좋아 지금 너무 좋아. 저 당황했어 지금. 인정? 아 좋았는데 개좋았는데. 아 저기 선수진이 존나 괴물이래. 거의 3조라는데. 오케이. 그냥 걸어버려. 안 돼 안 돼 안 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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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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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 잘했어 잘했어. 앞으로 쭉. 오케이 괜찮아. 마감해. 오케이. 또 이상한 세트니. 중거리가 나오면 까자. 오케이. 나 그냥. 블리트한테 줄게. 줄 수 있냐 블리트? 오케이.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후. 마감해. 가는 중. 오케이 쭉.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밑에 막아줘.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저기 만약에 차 들었으면 그냥 부셨지. 그치. 손도 진력같이 저쪽. 손도 진력같이 저쪽. 안 돼. 오우. 초콜 줄게. 오케이. 갈게. 오케이. 나 뒤로 줄게. 오케이 좋아. 밑에. 위에 둘꺼. 오케이. 볼만한데 우리 보다 훨씬 더. 인정? 축구 같다. 오케이 좋아. 아 이게 큐따볼르지? 호단 들어가고. 오케이. 굴리트 굴리트 굴리트. 아 호단 줄게. 어 나 밑에. 오케이 오케이. 어 어 반대쪽 사이즈 열자. 좋다. 좋아. 나 굴리트 갖고 있어. 됐다 왔다. 왓. 아아아아악. 튀겨. 넓기. 이에 할비니. 우와. 이에 한번 줄게. 오우. 별만하다. 재밌다. 이렇게 보니까. 야 진짜 축구 같아. 그냥. 오 진짜로. 그냥 좀 가까이. 사이드. 우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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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여기서 끝내야 돼. 우리 볼타 가면 좋대. 여기 주고. 나 밑에. 볼타 간대 무조건. 그냥 2대1. 1대1 가면 마지막.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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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m. 오우. 온다ез. 오우. 악당받고 우선 지나가는 일은 어쩔 수 없어 내가 뒤에서 막을게 좋아 이상한 거 날려먹으려고 쪼버그슛을 덜려고 쪼버그슛이래 오케이 사이드 괜찮아 또 또 또 또 또 쭉 간다 크로스 올린다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볼타 가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근데 어떻게 알아? 근데 이겨도 3라운드가 볼타니 아 그게 안 들어가가지고 까비까비 크로스 올리자 아 저거 루니가 루니 팔까지 저거 루니 팔 타고 올린 건가? 루니 팔까지 씨발 아 그냥 간다 그냥 간다 그냥 갈게 그냥 갈게 아 밑에 주고 어? 저도 되고 파울 파울 오케이 파워 파울 오케 파워 파울 나 앞에 있을까? 오케이 오케이 띄울게 그냥 띄울게 어 나 여기 아 왜 바람이야 그러니까 아 씨 왜 섬녀취야 오케이 우선 여기서 노리자 아까 여기서 한 골 넣을 뻔 했어 오케이 올려볼게 그냥 오케이 잡을듯 밀듯 나 잡고 미는듯 오케이 나 여기서 올라왔어 뒤에 줄게 그냥 어 어 어 오케이 하나 둘 셋 아다리 노래야 돼 이거 고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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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밑에 어 어 확인 뒤 뒤에 널로 좀 해미 아 왜 왜 왜 아 아니 이거 이거 들어간 걸로 해줘야지 매수 매수했다고 지작이야 이거 좋아 이거 매수 아니야? 아 아이 씨 아니 저거 왜 프리킥을 줘 어드벤틱이 왜 안줘 우리 팀이 그건데 우리는 골을 넣었는데 우리는 골을 넣었는데 아이고 아 우리 앞으로 오케이 오케이 누가 어디 매수야 이건 인정? 그치 개쓰레기지 저거 어 말이 돼? 아니 아니 그러면 축구 3을 해 다 얻었잖아 시X 꼴 먹힐 거 같으면 그냥 정강에 부숴면 되겠네 어? 땀 있어 잘하고 있어 지금 시X가 십자인데 부숴버려 십자인데 그래 말이세요 이게? 네 실축이었으면 골이었잖아요 여러분들 인정? 아우 아 우리 골이었는데 진짜 아 오케이 밑에 주고 손가게 없네 방금 아 원래 축구를 위에 올라가자 아 원래 실축이면 골 맞아요? 그래 원래 실축이면 골이야 이거 그냥 말 그대로 어디메시잖아 일단은 1대1로 해 그럼 우리 실축으로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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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나빨라 뭐야 저거 아니 저거 버그냐? 혼자 축구하잖아 저 새끼 저거 어떻게 해봐 저 새끼 버그잖아 시X 돌 꺾이는 거 봐 야 뭐야 저거 어? 오케이 굿 좋아 오? 달려 오케이 좋아 야 저거 봐 저 새끼들 심장인데 없애버리려고 그래 하는 거 봐 안 될 거 같아 어 나 위에 오케이 막방 했어 오케이 가자 가자 위에 주고 나 밑에 들어가자 좋아 오케이 밑에 주고 좋아 나 위에 밑에도 있다 아 아 저거 주지 까비 아깝다 한 번 더 이 세상 세상 억가한다 나 자꾸 저 빼코누키 올릴까? 적배로? 오케이 오케이 가자 오 오 와 아 이게 안 돼 저거 이 세상에 억가한다 진짜 진짜 이건 안 들어간 거 심했다 한 번 있다 한 번 있다 한 번 있다 한 번 있다 ZS 한 번 이따가 위에 주고 위에 줄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안 돼 안 돼 봐봐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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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게 뭐야 제발 이 개호카포아 너희 진짜 억울하다 안 돼 아 나 다 이겼는데 CK 지게 생겨서 나 지금 전승 전승 패배하게 생겨서 나 아 아 너 온 게 안 돼 안 되겠다 우지리 비키니나 한번 봐야겠다 어디 있는데 여러분들 우지리 비키니 아니 아까 축구를 이거 C 까비 까비 아니 우지리 비키니 어디 있는데 여러분들 어디 있냐고 잘했어 아 아 아쉽다 없는데? 비키니 C 타러 간다 아 뭐야 내가 이제 수비를 할까 내가 수비를 할게 차라리 차라리 내가 차미네이터를 쓸게 그러면은 수비 공격 둘? 그럼 차라리 만식 오빠랑 둘이 수비하고 언니랑 저랑 공격할래요? 그렇게? 어 차라리 라리차 아 라리차? 응 라리차 그렇게 따는 거 어떤데 1, 2, 1 하라고? 2, 1, 1 아니면 언니 미드필더 해가지고 어 아니면 내가 미드필더 해가지고 아 제가 미드필더 아 아 수비 아 수비 아 수비 아까 너무 올리 내가 올라갈 수 없어 많이 수비 수비 2의 공격이 나 빼더라고? 수비 2의 공격이 나 빼더라고? 미드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수비가 진짜 어려워가지고 나 미드 수온이 있어 와 뭐야 와 뭐야 와 뭐야 피부가 좋아서 이해가 나 그럼 나랑 꾀언니 그냥 공격하는게 나을거 같은데? 개빡식이나 우즈라 네 잘라보인다 뭐가요? 으흐흐흐흐 뭐가요? 응다 농담이 응다 일단 우리 좀 얼린 분위기가 풀어봤어 어때?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았다 가보자 수비 둘 공격 둘 가시죠 이거 전승패배하게 생겼어 나 지금 아 나 어디에 오면 돼? 수비하면 돼요 아 수비야 또? 아 오빠 공격하고 싶어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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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비할까? 아님 미드 피드 할까? 수비를 잘 안 새끼야 수비 수비 그러면 차두리 선수 수비 말고 또 누구있지? 좋은 선수? 오빠 센터팩 두 명 누구예요? 몰라 봐야돼 차두리 수비하고 차두리 너꼬가 제일 비싸? 차두리 그 두리 형님으로 가자 그리고 빨간불 삐엉삐엉 뜰 때 에이 내가 밑에 할게 그냥 내가 밑에 할게 에이가 태클이야? 어 오케이 오케이 빨간불 삐엉삐엉 할 때 에이 에이 누르면 태클 잘 돼요 피벌일 때 에이 에이 키보드 기준이야? 패드 기준이야? 에이가 키보드야?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셋이 버튼 누르라는 거지? 오빠 내려가야 돼 오빠 내려가야 돼 거기서 찾아 센터팩 찾아 센터팩 찾아 나? 오케이 나 말하는 거야? 뭐야? 나 몰라 이거 뭔데? 이걸로 가 좋대 오케이 이렇게 가 내가 좀 내려갈게 내가 뭔데? 소비 내가 소비 해볼게 그 에이키가 몇시 방향이야? 패드로 치면 크로스 올리는 방향이야 오빠 그 9시 방향 어? 아니 이게 뭔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냐? 턴을 골라야지 아 왜? 아 나 한 번도 안 해가지고 나 괜찮아? 괜찮아 센터팩 괜찮아지 괜찮아 내가 좀 유지해 맞을게 그렇지 그렇지 가면 돼 가면 돼 그렇지 슈리 나 들어갈게 좋아 나이스 나이스 어때 어때 오케이 내가 수비할게 네 오케이 다 왔어 좋아 이거 아니야 3 좋아 아아 죄송합니다 그냥 사람 사람만 보면 돼 공부 오케이 네 뭐 이상한 거 하고 오 좋다 수비 좋다 나 여기 옆에 뛰고 있고 천천히 줄게 불릴게 빡빡 이리로 가네 네 이리 가네 좋아 좋아 우지리 하나 오사연이다 오사연이다 아 좋다 오사연 아니야 헤딩 오케이 오케이 안돼 헤딩 그렇지 그렇지 몽땅 오사연 오사연 우지리 응 좋다 해 뒤에도 있고 1, 2, 3 나 없으면 뒤에 그대? 2, 3, 2, 3 2, 3 나갔어, 나갔어, 나갔어 나갔어, 나갔어 어디C 아잇! 이게 룰이? 몇 골 넣으면 된다고요? 나이스, 미안해 내 골, 내 골 넣으면 됩니다 이거 AA가 안 되는데? 안 돼요 댓글이 안 돼 이쁘다 혼자 해야 돼, 혼자 해야 돼 가서, 가서 여기, 톡 하나 둘 셋 넣어버려 내려간다, 내려간다 오케이, 나갔어 나갔어? 안 돼, 안 돼 아잇! 아잇! 이거 때랑 안 돼? 아니야x2 안 지지 아니 아니야x2 안 지지 수중하게 포우를 만들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냥 딱 돌려, 딱 돌려 또, 딱 돌리는 거 생각하고 어디다? 제발, 뛰고다 가비, 가비 가비, 가비 가비, 가비 가비, 가비 가비 지지 가비 라고 ر 에스키 막 누르면 안 돼? 에스키 누르면 달라고 하는 거네. 자. 아! 아, 사이스. 위에? 위에? 뭐야? 야, 가자. 여러분들, 굿굿. 굿, 너무 좋다. 나보다 오빠 수비 잘한다. 지금 최선을 다하는데요, 지금. 진짜 오빠 너무 잘하고 있어. 할 수 있다. 아, 참 재미야, 근데. 왜 이렇게 잘해? 아니야, 아니야. 진짜 잘해. 휴. 자. 잘할 만해. 잘할 만해. 그렇지, 좋다. 나 올라갈게. 재테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해, 됐어. 나 갈게. 아... 아 가압이 아 가압이 이길 수 있다 나이스 나이스 할 수 있다 오 좋아 좋아 승리할 수 없어 지금 어? 좋아 좋아 굿굿 오른쪽 줄 거야 여기 줄 거야 거기 그렇지 그렇지 안 돼 안 돼 안 막혔어 괜찮아 괜찮아 좋아 우즈리 어디에 우즈리 갈게 오케이 좋다 오빠 좋다 좋다 나 줘봐 나 나 줘봐 나 나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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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날 안줘 나 피부야 나 줘봐 나 찍어줘 왜 나를 안줘 나 왜 안줘 만식 오빠 줘 만식 오빠 줘 무조건 오빠 줘 무조건 오빠 줘 만식 오빠 줘 자 오빠 가 나이스 나 어디 있어 나이스 나이스 나 이길 수 있다 나 이길 수 있다 잘하고 있어 승기를 잡았으니 빵빵 좋다 아 좋다 나 끝났어 나 안줘도 돼 이제 안줘도 돼 안줘도 돼 오빠 괜찮아? 안줘도 돼 피부 끝났어 뒤에 또 왔다 나 줘도 돼 까붓까붓까붓 아 개웃기네 자 우즈리 아 우즈리 내려갈게 내려갈게 아 절대 못해 좋잖아 오케이 오케이 좋다 우리 좋다 으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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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위에 아래지마 아래 어 좋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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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ממ menos 사연 오빠 좋다 아 아 어 과장할 뻔 좋겠어 좋아 우즈리 우즈리 오케이 오 맞지 오 CAR Moreover AH 아 좋다! 가라 우주라! 나이스! 빨리! 간다 간다 우리! 달려들어 달려들어! 야 디에이프다 디에이프! 제 수비야 수비씨! 굿! 9초 남았어! 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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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 시어스! 우리 너무 만만히로 왔어! 우와! 굿! 저 혼자로 혼자려고 한다! 나이스! 끝났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우와! 다 이겼어! 굿! 끝났어! 괜찮아 괜찮아! 이겼어! 이겼어! 괜찮아 이겨! 이거 공 주지마! 공 주지마! 공주지마! 공주지마! 역시 포변이 답이었다! 나이스 나이스! 아 좋았다! 좋다 좋다 좋다! 아 좋다 좋다! 답은 포변이었다! 아 진짜 좋았다! 아니 그냥 서로 수비하고 서로 공격할 때 공격해주니까 진짜! 너무 좋았다! 진짜로! 아 나 잘했는데? 이거는 저게 중요한게 아니야! 진짜! 나 잘했어! 8초! 8초! 네! 아 좋은데 너무 좋은데? 안 좋은데? 뭐야 왔어요? 맞아! 평점 보는 거 아니야! 맞아! 오빠 평점은 아무 의미가 없어! 뭐야 혹시? 차단 키가 뭐야 근데? 음성 차단? 아니? 축구 차단! 그래요? 에이키 에이키! 야! 야! 변수 발생! 6시 3분 남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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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이거! 시간때문에 빠르게 그러면은 1대1일지 2대2일지 볼타일지 먼저 사다리 타고 1대1이나 2대2 나오면은 여기까지 사다리 탈게요! 아 진짜 상황에 살뻔하다! 피파시키! 미쳐나! 아 살뻔하니까요 진짜로! 아 진짜 재밌어 오랜만에! 아 재밌어! 자 이제 사다리 타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네! 다효아 나랑 수비하려고! 아 나 만식오빠가 나도 달라는 거 웃겼어! 철벽 안창현! 나 좀 더 혼자 있는데 왜 나 안주냐고 계속! 미안해 미안해! 욕해야되냐고 욕해야되냐고! 아니 달라고 해야죠 원래! 1000개 벌기가 쉽지 않아! 그리고 한 경기에 히든 룰이 한 20개야 지금! 아 그리고 타이오빠 아 수비 너무 좋았어! 진짜? 나보다 잘해! 거의 석상이어서 석상! 혼자 뭐 가만히 있어! 우리 키퍼 2명이었어 거의! 아 존나 웃겨! 1대1 아니고! 아 쉽다 이거 히든 룰 없나요? 아니 씨딱 그만하고 싶어! 아 씨발! 야! 맞박아! 내일 형! 나 팀 맞춰야 되는데! 언제 맞춰? 나 진짜 400만원 있으면 팀을 못 맞췄어! 기억있잖아! 자 여러분 볼타 나왔습니다! 이렇게! 형이 내일 맞춰야겠는데! 또 내일이야? 오늘 점검이라서! 오케이 오케이! 또 내일 보라! 오케이 알겠어! 내일 형이 시대에 올라가요 형님! 갑시다! 축하드리께요! 들어가자! 석헌터가 누구야? 나! 아 존나 진짜 너희 팀의 석을 제대로 가져가는구나! 어쩌라고 뻔하면! 개못하는게! 야 불리야! 응? 개발렸죠? 불리야! 야 우리팀 올라와! 아니 나한테 너 충분히 위협적이었어! 불리야! 최고야 너! 철벽! 와 타요! 타요 지금 자기 짝꿍 제대로 챙기네! 어허허허! 내 짝꿍 내가 지킨다! 내가! 내가! 내가 나라 밸런스로 뽑아 먹으려고! 내 짝꿍 내가 지킬거야!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나라주 비슷한 듯! 한번 떠보자! 다음에 밸런스 나 티어 측정기거든! 해보자! 어 한번 해보자! 어 점검만 아니면은! 다음에 하자! 오케이 오케이! 존나 재밌었네! 야 팀 어떻게 골라? 누구 고르는게 좋아? 우지라? 우리 우리 팀으로 가자! 피버 공격버튼이 9시라고? 피벗대 공격? 어! 태클 키? 어! 9시! 그거 하면 선수를 부수는거야? 그거 하면 그냥 슬라이딩 태클로 그냥! 까버려! 아아! 나 누구 골라? 가까이서 해야해요! 가까이서! 어! 나 누구 고르냐고 얘들아! 우리 언니 그대로 하면 될거 같은데? 나 손흥이 골라 또? 다시 못 걷게 할 수 있어? 응! 미드퓨터 2명가? 어 미드퓨터 2명 좋던데? 그럴까? 응! 나 손흥민 골라 손? 어! 손! 손 말고! 유상철! 유상철! 아까 뭐였지? 손흥민 아니었어? 아까 그건데? 손흥민이었어! 손흥민이 낫지 않아? 유상철이 좀 간단해서 날거 같은데? 미드필드라서? 차두리 말고 또 좋은 수비수 없나? 아! 나! 너희들 말대로 할게 어떻게 할까? 어! 근데 차두리가 제일 좋을거 같아! 지금 보니까 능력치를! 손흥민이 좋아요! 차두리 좋아! 유상철 보고! 유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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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바꾸는거 모를거 같은데? 유상철! 어! 바꾸는거 안돼! 좋아 좋아! 나 손흥민 하고싶은데? 아! 그럼 손흥민이요! 아! 손흥민 할거라! 아! 아! 잠시만 이거 니들 잘못임! 오케이! 야 탑서버 어때? 오케이! 이번에? 탑서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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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블리트 가구! 오케이 좋다! 우리 이기들이 우세이로 끌려가지고! 아! 굴상철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굴상철! 블리트 두명이야 우리팀에! 굴상철이래! 쌍굴이야 쌍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굴상철은 블리트 두명이네! 자! 굴상굴상굴상! 굴상굴상! 김포동재국 막는중! 오케이! 놓쳤어! 오케이 굳! 굴상철! 굴상철 어때? 아! 좋다! 지렸다! 아무도! 야 오지락! 까! 아! 까비! 다야! 나 전투 뒷부러가! 나! 간다 이거! 야 근데 뒤에 막고 있을게 나는! 해봐! 쿠키야! 아우! 어까비! 쿠키야! 오빠! 왜왜왜왜. 아니 쿠키야! 너무 아쉬운데? 아 까비 너무 아까웠어. 어? 나 여기! 이거 어까맞지? 나 막기 잘했는데! 진짜 잘했는데? 진짜 잘했는데? 좋다, 아래로 뒤에서 치주려고 떴는데 조금만 내가 비벼볼게 좋아, 수비 좋아 불상철 좋아 나야? 오빠 너무 좋다 여기, 아무나 오빠, 헤딩 까비 까비 와, 수비 좋아 믿음 좋아 너무 좋아 어, 수비 좋아 좋아, 잘 걷었어 나 여기서 컨터 나 미안해 안 돼 여기도 있고 오빠 죽고 싶은데 내가 맞고 있어 한 명 맞고 있어 굿 굿 굿 굿 오지랖 다이스 나이스 이것이 축복 좋았다 좋아, 우리 동점이야 맞아, 좋다 우리 피버야 우리 피버야? 우리 피버야? 상대던데 피버 고시야? 맞아 좋다, 터로드 고시야 드럭이야, 드럭 드럭 나 있잖아, 나 있잖아 피버 가비 나 간다 오빠 하나, 둘, 셋 오빠 나이스 반칙시 좋다, 몰아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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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른다, 모른다, 너무 좋아 저 지금 싸우는 중 저 지금 싸우는 중 좋아, 오케이 뻔하지 좋다, 수비도 너무 좋다 우리 너무 좋다 어, 좋다 어, 좋다 어, 좋다 고지라 고지라 해 고지리가 해 고지리가 해 아니야 혜연아, 너는 왜 나가 있냐고 이게 내 포지션이야 돌 따라가는 저거 말이 돼? 그냥, 그냥, 엇가 하려고 해 어, 잠깐만 아, 그거 뺀기면 어떡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가봐, 가봐 너무 좋다 여기 고지리 나이스 오케이 야, 김상윤은 냅더라고 김상윤은 그냥 마크 하지마, 쟤 어차피 골 못 넣어 군산천이다, 군산천 굿 아, 군산천 어때, 군산천 군산천 어때 상철 씨, 좋아 게임 상철 좋아 게임 상철 좋아, 타이오 오빠 수비 이건 예측 플레이죠 어, 좋다, 진짜, 옥끼리 그렇지, 나 밑으로 내려갈게 왔어, 왔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 가면, 나 가면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굿자마, 굿자마자 절대 못해, 절대 못해 메시언 메시언 오케이 오케이, 셋 좋아 나 거의 지금 체치수야, 체치수 수비 너무 좋아 오케이, 굿 오케이 우리 두 명이랑 헷갈리는 줄 여기, 여기 사유야 클린저 두 명이랑 헷갈리는 줄 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좋았다 나 이번에 올랐다, 7점으로 철벽에 안창현 철벽에 안창현 지금 몰린 두 명 헤딩 몰라요 그냥, 내가 막는 중 나도 하는 중 그냥 하는데 개 잘하는 중 타현 줘봐 아, 진짜 너무 좋다 아, 미안 아니야, 좋아 좋아 부산철 부산철, 부산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간다 너무 좋아 근데 아직 2분 남았으니까 수비씨 맞추지? 좋아 좋아 오, 좋아 좋아 수비, 좋아 가자, 가자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빨리, 따라갈게 따라갈게 괜찮아, 괜찮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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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철벽에 안창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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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수비 미쳤다 수비 개 잘한다, 지금 좋아 좋아 좋다 나 비벼, 나 비벼 나 비벼, 나 비벼 내가 만들었다 괜찮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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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박살내 그냥 진짜 개 잘해 오빠 너무 잘해 야, 타현 여기, 여기, 여기 좋다, 좋다 자 진짜 타현 오빠 미치는데 미쳤다 간다, 또 간다, 큐끼야 오케이, 오빠야 하나, 둘, 셋 괜찮아 괜찮아 좋았어, 오빠 크로스 야, 부딪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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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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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 저게, 비벼, 나 괜찮아, 괜찮아 저기 비벼, 일어나, 일어나야 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죽여, 죽여, 죽여 태클으로 갈겨, 그냥 오케이, 봤어? 무사장, 무사장, 무사장 무사장 좋아, 좋아, 보아, 나 카비 나이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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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드리 오케이, 뒤에 오케이, 오케이 여기, 여기 만식 오빠 오케이, 오케이 좋다, 좋다 오, 만식 씨 좋아 나, 뭐야, 나 박살났어, 다리, 지금, 뭐야 나 진짜 좋아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진짜, 아, 진짜 죽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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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오빠, 수빈 개쩔어 좋아, 뭐야, 뭔데 아, 수빈 개쩔하는데? 이거, 져야 아, 차가... 봐봐 나, 거의 농구야, 농구 나, 지금, 맞박이야, 어차피 맞박이야, 어차피 그래봤자 그래봤자 압박이야 죽여버려 야 부셔, 부셔, 부셔 저 사기 다 걸어버려 압박이 죽여버려 여기 아 아깝다 내가 막을게 어차피 김평 죽으래 어차피 저 딴 거 안 돼 가자, 거저 거저 나이스 아 깝이 아 깝이 아 깝이 아 깝이 타워야 타워야 괜찮아, 걱정하지마 오빠 밑에 둘게 아 잘못됐어 괜찮아 굴리즈 드리며 굴리즈 드리며 11초 남았어, 어차피 11초 남았어 굴리즈 드리며 굴리즈 드리며 헷갈려 굴리즈 2명이나 헷갈려 지금 헷갈려 간다 맛있어 개웃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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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그렇지 싸워라 그렇지 굴리즈 드리며 굴리즈 그냥 게임이 안되네요 이야 와 지렸다 직사로 미쳤다 와 한 명 10장인데 박살냐 저 마지막에 와 너무 좋았다 나 어때 와 내 만식이도 잘하네 나 어땠어 어땠어 좋았어 아 저게 느낌 없네 아 느낌 없네 우리 굴리즈 2명이나 못 이겼다 아 진짜 못 먹었어 굴리즈가 2명이씨 야 다리 굴리즈 2명이씨 다리 10장이로 와 개잘하는데 진짜 저쪽 3명 10장인데 내가 박살냈어 지금 오빠 절벽수비야 진짜 미쳤어 아 진짜 너무 좋아 아 ㅅㅂ 좀 나 웃기네 와 나 거의 채취수큰 채취수큰 마킹이었어 니가 써? 니가 끝이야? 와 뭐야 나이스 나이스샷 야야야야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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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늘은 10만원이야 아쉽게도 아 ㅅㅂ 존나 웃긴 와 상호야 어땠어 우리 상호야 좋았다 야 아빠가 네 너 몰아죽이빵 난 몰아죽이빵 하자 아 몰아죽이빵 갑시다 형님 진짜 와 존나오게 다윤 씨 하하하 하하하 형 형 형 박살내고 좋았다 그니까 여기 한 분 14일 때 박살냈을텐데 괜찮아요? 야 야 야 너 만나 있는 데 지면 돼? 타이오까지 야 마포라기랑 오세블리 팀 먹고 나랑 은성현 팀 먹고 어 일정 2대1 2대1 갈래? 야 불리야 2대1에서 몰아죽이빵 불리야 김봉준방으로 와봐 2대1 몰아죽이빵 야 불리야 어 안줘도 돼 오늘 오빠 놀아줬으니까 아니야 그런게 어딨어 대체 다음에 또 놀아줘 불리야 오빠 그런게 어딨어 너 집 좋잖아 시발아 아니 괜찮은데 그럼 줘 상은이가 오래 아 상은아 불리야 주지마 아 2대2 하고 가래 야 불리야 그냥 구경할게 여기서 응 아니 아니 잠깐만 1대1 한대 1대1 한대 내 말하고 올게 2대1 아 아 아 야 나 오랜만에 존나 게임하면 행복했다 지금 아 아 근데 이거 지지? 존나 족같애 이거 아 족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존나 웃기긴 하다 아 이렇게 진다? 진짜 존나 빡쳐 진짜 저기 저 장례식이었대 맨 처음에 그래요 아 이거 지면 존나 화난다니까 아 지면 진짜 화나 존나 나 지고 개울었어 아 존나 웃기네 아 진짜 아 이거 나 너무 좋았다 안되겠다 나 막방한테 말해가지고 구상철 금카사야겠다 이거 아 존 지리네 이거 아니 이제 이상호 표정 봐 아니 이제 이상호 표정 봐 이상호 진짜 존나 진지해 더이상 4개가 아닌데? 자존신빵이야 이제 아 진짜 아 요거 요거 이긴 다음에 바로 그냥 꿀뻑하고 와 근데 상윤이 표정 버리기 석 존나 나갔는데? 형 나가지 아니 그 선이 덜 풀려서 그런거고 야 얘네 사실 그거 이겼으면 솔직히 나 소지 말할게 나 너 땜에 성 나갔어 너 2대2 때 너도 실수 많이 하면서 내가 실수할거야 야 그래 타효야 어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솔직히 우리가 우리팀 이긴거 너랑 나랑 2대2도 이겨가지고 지금 된거다 만식타효조합 인정? 맞지 맞지 아니 다 잘했어 인정 인정 다 잘했어 오빠 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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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잘했어 디디 아 이게 나는 피파 약간 스타랑 비슷해 이거 이기면 기분 존나 좋은데 졌을 때 이것만큼 기분 아플 수가 없다 아 비키니 아 비키니래 아 비키니래 나 피파 나 피파 존나 하고 싶은데 아니 피파 존나 하고 싶은데 내일부터 우워야돼 저신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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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에야 돼가지고 존댔다 아 우즐아 에? 너 제로트로 쳤었네 제로트로 쳤었네 제로트로 쳤었네 제로트로? 뭐 장난으로 친거일텐데 나 야 블리야 솔직히 너 못한거 없어 너 지금 반코트야 인마 아 나 못 근데 아니 쟤라 아니 뭐 더 이상 이거야? 아니 오빠가 잘한거야 아니 블리 너의 수비벽 언젠가 완벽하게 뚫을거야 승부차기 말고 골로 승부 본다 되겠어요? 오빠가 너무 성장해보려 오빠 연습만 안했으니까 실시간으로 성장하는 바람에 아니 오빠 다음엔 봐주지 않을테야 오케이 기대하겠어 모세블리 다음에 또 하자고 다들 고생하셨어요 하자고 오즐아 우즐아 에? 좋다 네 오빠 그게 아니라 확실하네 시원하네 오 좋았다 피파 아주 피파로 좋구나 와요 피파로 잘 몰랐네 내가 어우 여기도 좋네 여러분 피파 와 이거는 팀을 믿고 딱 하시네 형님도 저랑 똑같으시네 그러면 이렇게 가야죠 언니 들어보세요 퍼디인데 어떻게 뚫으시게요 흘렸는데 와 마빡이가 잘해 잘한다 마빡이가 1티어예요 거의 맞아 마빡이 잔다 근데 궁금한게 끌끌하게 우즐아 이거 원래 4대4 많이 안해? 피파로즈 애들끼리 그래 거의 안해 왜? 한 번도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 왜 4대4 저나 재밌는데? 걸어준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맞아 뭐가 있어야 하지 응 그리고 뭔가 서로 약간 안 친해가지고 맞아 이거 할래? 이렇게 뭔가 하는 그런 게 없었어 딱히 처음 해봐가지고 그래서 디코도 맨날 이상하고 맨날 맨날 다 처음 해봐가지고 아빠의 자비 없네? 화면 공료도 처음 해봐 뭐해라 와 잘한다 뿅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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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해라 속상 석사해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니 그게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잘하는 건데 진짜 존나 웃겨 너 게임을 하긴 했냐? 아 나 존나 열심히 했어 소비도 소비만의 구약이 있어요 아 이 말에게 안 울리네 진짜 잘해 진짜 잘해 시봉이의 선임 별풍선 33개 진짜 너무 잘했다 상호 이거 지면 자비 제대로 생각하겠다 어떻게 해? 아 그래 피파가 약간 처음에는 막 스쿼드 맞추고 할 때는 다 좋아해 주는데 뭔가 이기고 질 때마다 요거를 너무 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모든 게임 다 그래 어 그치 어 그건 근데 막 맞아요 그래서 또 더 열받게 졌는데 그래 근데 그거는 모든 게임 다 그래서 별 수 없지 그냥 지면 약간 우는 게 최선이야 그냥 선주 필승이야 선주 필승 뭐라 운다고? 선주 필승 마인드가 썩었네 마인드 시발 왜 그래 아니 이거 진짜 너무 아쉬워서 팀한테 빠지게 근데 이게 너무 내가 진 게 빡친 게 아니라 나 때문에 팀이 진 거 같아서 어 어 그런 거지 시원하네 시원해 그거 열받지 어떡해 2대2 빵인데 이거 2대2로 거의 맞바이가 이긴 거지? 네 맞바이 거의 이겼다고 봐야 돼요 이거 응 2대2이면 거의 이겼어 2대2이면 더 화나거든 형은 거리가 진짜 개 삐졌나 본데? 표정 봐 그러니까 쩝됐어 아니 지면 빡쳐 1대1이 맞아 1대1이 진짜 자존심 상해 어 팀 게임이면 괜찮거든 근데 1대1이 진짜 기분 상해 맞아 맞아 1대1이 진 거 자존심 상해 어 누구랑 져도 그래 지면 짜증먹 맞아 아니 패턴이 너무 뻔해 야 근데 나 이거 상호한테 나 100% 전적이네 우리 구단주신한테 또 이기네 나 충전해달라 그래 나 10만 원 주지 말고 무과금 아니야 거의? 무과금 맞아 나 무과금이야 지금 아니다 아니다 내 거 50만 원 들어갔어 지금 아 듣고 다 듣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죄송해요 어 그러니까 상호 표정이 저한테 스타진 이만이 형이 딱 조표적이거든요 아 이거는 석이 존단할 것 같았어 석이 존단할 것 같았어 어떻게? 상호 놀리면 또 존단해 나 또 놀려야겠다 끝나고 어 안 놀렸다 잠깐만 얘 완전 크로스 원툴이네 상호 오케이 됐고 베이비드 백건 원툴 빨리 스티형 대회에 공지 탔으면 좋겠다 딱 앞에 주고 키보드 해줄 때 키보드 해주세요 이렇게 더 빡세게 연습하게 동분 삼아서 약간 형님 아빠가 패트도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셨네 근데 상호 오빠 진짜 공격만 좀 연습하면 잘할 것 같아요 스비를 잘해가지고 맞아 축구를 좀 봐야 될 것 같아 상호 오빠 그냥 잘해 응 어 뭐야 어 잠깐만 아 분위기 너무 화목하고 좋다 이상호 여기서 져서 개빡쳐야 내일 CK 또였는데 상호 오빠 상호 오빠 곧 열혈 달게 했는데 내가? 실축 혹시 여러분들 유튜브에 링크 좀 올려주실 수 있어요? 실축? 오빠 그냥 스포티비 이런거 보면 돼 스포티비 쳐가지고 일단 유튜브로 나도 보게 오늘 해외축구 그거 피파랑 실축이라고 포트는 한번 길봐야겠다 손흥민 피파 영상 보는게 나을텐데 아 그런가? 네 피파 영상 보는게 나아요 아니면은 그런거 보면 돼 피파 골 루트 해가지고 좀 꼴 같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꼴 루트 꼴 루트? 피파랑은 좀 다르니까 혹시 아니면은 실축 여러분들 차분 연기 영상 있나요? 너무 옛날이 야 이씨 레전드지 도르트무트 레전드 아니야 그거 내가 지금 보기엔 너무 옛날 전략이려나 잠깐만 잠깐만 어디 있을거지? 흑백으로 있어요? 상호 여기서? 거의 흑백일걸? 사진으로만 존재하는데 너무 옛날인가 봐 이거 영상 이거 보면 될거 같거든요 방배우 치시고 피리니를 위한 강이 있어요 아 그걸 봐야겠다 그럼 오늘 자기 전에 피리니를 위한 1일차 피파 1일차 피리니를 위한 방배우? 네 방배우 난 나현우밖에 모르는데 피파 유튜브로 아 나현우 씨 저도 구독돼있어요 하는데 난 나현우밖에 몰라 개국팀 어 나도 구독돼있어 나 그거 보고 나 그거 보고 하는거야 한국팀 아 사기야 한국팀 사기야 방배우 받고 보면 될거 같아요 키보드여가지고 아 그래? 무섭다 설마 아 근데 우리팀은 졌어도 내가 보려고 화목했을거 같애 아니 근데 졌으면 달라 과연 그럴까? 그 맞겠네 지면 또 달라 지면 달라 지면 달라 지면 이거 안 보고 있었을듯 지면 이거 안 보고 있었을듯 어 지면 어 수고했어 안녕 안녕 이러고 디디디 아 뭐야 그럼 나 깨나지 피파 인병 어그로 끄냐고 아 근데 그것도 여러분 능력이야 그런것도 어그로 끄는것도 아 그냥 나가 던 적이 좀 있긴해요 울라 그냥 재밌어가지고 봤었어 재밌으면 됐어 임방은 재밌어가지고 봤었어 아 근데 맞봐 존나 깐죽되니깐 다음에 뭐 합방할 때 저 맞는거 아냐? 상호한테 내 아버지 이상한거 손절할거 같은 눈빛이야 지금 존나 깐죽된거 봐 저번에 상호오빠가 저한테 미친년이라 그랬는데 아니 피파가 지면 존나 화난다니까 진짜 이거 슈퍼텔 지는데 채팅창까지 지랄해 나도 내가 못해서 진거 알고 나도 존나인데 채팅창에서 지랄해 개박살하는 중 지금 이왕으로 채팅창 안 보는 중 앞에 죽겠쪄 뻔하죠 깐죽거리는거 봤어 깐죽거리는거 봤어 또 뺐죠? 또 못뺐죠? 와 존나 얼마겠다 시발 이왕호 이왕호 아니 누구들 파울밖에 못하죠? 파울밖에 못하죠? 파울밖에 못하죠? 파울밖에 못하죠? 파울밖에 못하죠? 내가 개인기를 잘 안 써도 그렇지? 존나 존나 살기가 느껴졌다 이왕호 더 좋겠다는거 노방종중이라 방종도 못해 대꼼과 짜파게티 아 뭐야 뼈언니도 지금 노방종중 아니에요? 누구? 뼈언니 뼈언니 폴짝 끼끼동? 저도 개빡치는게 지금 60골로 노방종중이라서 아 60골 넣어야 돼? 60골을 못 넣어가지고 아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형 오빠 잘 먹을게 자 가지고 노네 그냥 이게 바로 코르토아 어 이게 바로 코르토아 형 오빠 표정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아 표정 어떡해 와 진짜 존나 못한다 아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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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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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박이 개 신났어 맞박이 못 이겨 아니 너무 나 됐어 하하하하 아 딛고 나갔어 이사가 존나 하하하하 지금 진짜 화난다 얘 아 딛고 나갔어? 하하하하 쟤 쟤 왜 받는거 이제 2타 나오거든 시청자한테 시청자한테 존나 까는거 하하하하 근데 점검이야 심지어 나온다 어 어 킬 나온다 게임이 터낭 못해 8분 뒤에 점검이라 아 하하하하 아 애꿎은 아이템 창만 보죠 에꿎은 아이템 창 아 이게 진짜 속나감이 나왔다 이 표정에 나도 나오는데 와 한쪽 팔 드는거 이거 하하 하하 아 맛있다 뭐해 하하하하 입금해주는건가요? 상호윤은 입금해주실겁니다 좋아요 아니 뭐 입금이야 나는 그냥 말하게 이거 피파피캐시 7만원 충전해달라고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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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입부 싫어? 어차피 충전할건데 안심오빠 지금 300만원 질렀는데 거의 무가금 최신형 개꿀이다 진짜 망지가 거의 무가금이야 지금 개꿀 상호윤 뭐하시지? 나는 상현한테 받는거야? 아 맞아? 상현한테 충전해달라 그러니까 나는 누구한테 받는거지? 뭐 알아서 상호형이 알아서 주실거라서 상호한테 받으면 돼 뀨뀨랑 우즈리네 그럴거같은데? 네 아 맞네 말라인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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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저녁에 합시다 언니 팀이 맞춘거 저 아수라인팬이요 대당만 해주면 돼 형님 제가 작가 접속해서 시간 없으니까 어 한마리 해봐봐 왜냐면 상현이가 10만원 보냈어 하아 승전해 놔야겠다 typically Story 아 상호야 Extreme 맞다 heute 네 oo 짐진 해봐라 여보세요 다시 뜨자 네 이거 다시 뜨자 상호야 고마워 오늘도 구단준님 감사합니다 상호야 근데 점검이예요 알았다고 내일 다시 뜨자고 니는 맞박이려나 상호야 혹시 오늘도 CK 열어줘? 상호야 그러면 상호 키보드로 갈까요? 패드로 쳐들고 와 패드 쳐들고 패드 알겠습니다 은희 구단준님 감사합니다 상호야 팀이 좀 안좋아 솔직히 구단준님 땡큐 상호야 오늘도 CK 열어줘 팀이 좀 안좋아 새벽에 보고요 새벽에 보고 이기면 되지 감사해요 땡큐 땡큐 누구 드리면 돼요 누구 드리면 돼요 20만원 QR이랑 저랑 QR언니 주시면 될 것 같아요 QR이랑 아 지랄 듀오 주면 돼? 지랄 듀오 오빠 왜 지랄 듀오가 됐어 저희 주시면 돼요 저희 왜 그러죠? 내일 둘게 내일이요? 상호야 질수도 있지 어떻게 매번 이기했어 아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아빠가 너는 내일 딱대기 알겠냐? 아 알겠습니다 형님 너는 1대1로 내가 개쳐발라줄게 진짜로 넌 안되겠다 진짜 상호씨 왜요? 저희 땡큼바켓 하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저희 팀이랑 스크랩 붙으면 뭐 간단하게 50만원 빵 이런거 할래요 패키지 빵 어때? 상호야 왜 넥슨 캐시를 충전해? 어때 예? 왜 넥슨 캐시를 충전해? 별풍 소리 아니라 아 뭐 패키지 주는거 아니야? 아 그렇게 좋을 수도 있어?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죠 오히려 패키지 주는거 아니야? 진짜 야 지랄 듀오 풍으로 주세요 어 뭐라고? 풍으로 주세요 풍으로 달래 저 이상 좋아질 필요가 없어요 야 이 어파련들아 야 이 어파련들아 너네 뭐 피빠 돈 벌기 위한 수단이었냐? 와 피빠 오빠 오빠 현질 많이 했는데 지금 지고 있잖아요 오빠 나는 오늘 승혜오빠한테 60만원 뜯겨가지고 오늘 메꿔야돼 너네는 실망했다 진짜로 어파련들 아니야 앞으로 이제 돈 롤 아니니까 롤러 버는거 다 기부하자 어때? 너 돈 때문에 롤하는거 아닌거 아니야 좋다 좋다 간다 어떻게 논리가 그래요 너 설마 억롤이야 그러면 억롤? 억롤이야? 아 그래도 억롤이지 그러면 억롤 뭔소리세요 롤은 돈 지를게 없잖아요 억롤인가 보네 그러면 아니 올 스킨 하지가 그러면 화이트 나이스 롤은 돈 지를게 없잖아요 스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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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피 충전 가자 아니 스킨 쓴다고 뭐 잘해집니까 이 양바나 기분 좋아지잖아요 아니 그 피파는 돈 쓰면 잘해지잖아요 잘해지진 않지만 아까 보고 어 아 적당히겠다 상호 이제 삐지겠다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진짜 맞아 나 아까 상호 표정 보고 다 느꼈어 아 이거 성나감 표정이야 나도 아까 성나감 표정이야 나도 아까 성나감 표정 딱 저 표정이야 그렇게 됐어 아빠가 너 패드 들고와라 내일 알겠냐 나 지면 존나 말한다 아니 형님 대신 올게 형님 너 패드 쳐 들고와 나 내일 내가 쳐발라줄테니까 진짜 키보드 들고 가도 돼요 형님? 아 키보드 꺼지라고 키보드 다 벗어버리자네 아 마빵이 이렇게 바빵하는거야 아 마빵이야? 마빵이랑? 아 형님 집으로 가라오라고요 형님? 아 뭔 소리야 아이고 뒤에 오셨어 아이쿠 상호 오빠 땡큐 아이쿠 상호 오빠 땡큐 진짜 많아 아이쿠 상호 너무 감사해요 아이쿠 상호 감사합니다 아이쿠 상호 감사합니다 상호 빠 assessed다 너무 와 이거 재밌었다 쟈넨스릿 Brother 상혁이 라 시청員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또 새벽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진짜 만나나요 기다릴게요 네 시간되면 다시 만나요 여러분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만식이요 만식은 위로가 진짜 위로 많이 수고했어 고생했어 다들 수고하셨어요 만식오빠 수고했어요 다들 고생했어요 우지랑 학교 고생했어 네 수고했어요 오빠 여러분들 영상 뭐 봐야 된다고? 그 유튜브 방송국에 좀 올려줄 수 있나 이름만? 다 까먹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 방배우님 적어놔야겠다 그분이 잘 알려줘 키보드야 그 패드 박사님은 안계셔 근데 한번 찾아봐야겠다 유튜브 지금 지금부터 누워서 좀 봐야겠다 나 시발 내가 진짜 존나 잘해줘서 옵니다 여러분들 연습까지 할거야 나 이따 일어나가지고 오늘도 너무 재밌었다 점검 몇시까지 해 피파? 님들? 아 피파 유튜브 곧 올라올겁니다 그 점검 몇시까지에요 님들? 일어나서 연습 좀 해야겠다 12시? 그러면은 지금부터 그 사이클 타면서 9시까지 그 뭐야 시청각 교육하고 6시간 자고 3시에 일어난 다음에 씻고 연습하고 방송 켜야겠다 이따 봅시다 안녕 시청각 교육하러 갑니다 나 진짜 잘해줘서 온다 기대해 저 패드도 새로 샀어요 새로 옵니다 액박패드로